마치 그것은 자신은 절대로 죽지 않을 것이고 오히려 당하는 쪽은 너희들이기 때문에 불쌍하다는 듯이 내려다보고 있는 것 같기도 했다. 만일 자신의 동료가 그와 같은 위기위기에 처하게 되면 당연히 그 한편인 사람은 즉시 구하려고 애를 쓰거나 혹은 최소한 놀라기라도 해야 할 것인데도 이상하게도 다른 4명의 대안들 역시 강 건너 불구경을 하듯이 태연히 바라보기만 하고 있었다. 아니 이 자들이 혹시 미친 것이 아닐까. 화검상은 절로 이러한 괴이괴이한 상황에 대해 의아해하면 서도 내신 왠지 귀찮은 일에 말려드는 것 같기도 해서 눈살을 다소 찌푸리며 손을 내줘었다. 아니 이 자들은 지금 아마도 제정신이 아닌 것 같으니 그냥 놓아줍시다. 이런 자들을 처치해버린다고 해서 무슨 이득이 있겠소. 한기풍은 약간 불만인 듯이 다소 주저했지만 역시 자신도 이상한 느낌이 들었기 때문에 이내 장검을 거두고 일장이나 뒤로 물러났다. 그 대안도 그제야 손을 들어 자신의 목에 흐르는 핏물을 닦아내며 자신의 무공이 부족하다는 것을 인식했는지 더 이상 공격해오지는 않았다. 다만 이때 다른 사람 그러니까 가운데에 있던 그 대안이 이번에는 화검상을 노리며 분수자를 뽑아들고 공격해 들어왔다. 한기풍과 주기성 그리고 석의연 등은 그와 같은 광경을 보고 더욱 어이가 없는 듯한 표정들이었다. 화검상의 무공이라는 것은 그들도 이미 다소 실감하고 있는 것으로 설령 자신들이 합공합공을 펼친다고 해도 되지 않을 텐데 지금 저 녀석은 또 어쩌자는 것일까. 아마도 화검상이 가장 나이도 어리고 만만하게 보였던 모양인데 그건 그야말로 천만의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다. 대안의 분수자가 미쳐 화검상의 지척에 이르기도 전에 이미 그것의 한쪽 끝부분은 화검상의 손가락에 의해 잡혀있었다. 화검상은 그럼에도 별로 놀라지도 않는 대안을 향해 말했다. 당신들은 정말 분수를 모르는군. 죽는 것이 그렇게도 소원이라는 말인가. 대안은 자신의 분수자가 화검상의 손가락에 잡혀서 빠져나오지 못하자 그만 힘을 주어 잡아 빼려는 것을 포기하고서도 여전히 태연하게 노려보며 말했다. 분수를 모르는 것은 바로 너희들이다. 우리는 이제 돌아갈 테니. 어서 내 무기 무기를 내놓아라. 화검상은 이렇게 뻔뻔스럽고도 배짱이 좋은 사람들을 처음으로 보는 것 같았다. 아무래도 거기에는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겠지만 이런 식으로 있는 상태에서 생각을 해보는 것도 우스울 것 같았었으므로 화검상은 이내 그 분수자를 놓아주었다. 화검상이 그 분수자를 놓아주자 그대안은 이내 아무렇지도 안다는 듯이 그것을 허리춤에 다시 꽂고는 몸을 돌려 신법신법을 펼쳐 사라져가기 시작했다. 나머지 4명의 백방교도들도 그것을 보자 즉시 뒤따라 신형신형을 날리며 멀어지기 시작했고 이내 잠시 후에는 모두가 눈앞에서 보이지 않게 되었다. 한기풍이 고개를 젖고 있다가 길게 한숨을 내쉬며 어이없다는 듯이 말했다. 정말로 미친 녀석들이로군요. 당금의 강호 강호가 워낙에 혼란스럽다 보니 그만 저런 미친 녀석들도 생겨나는 모양입니다. 화검상은 잠시 생각해 보다가 고개를 돌려 석의현에게 말했다. 부단주도 그들이 미친 것이라고 생각하오. 석의현은 고개를 가로저으며 대답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미쳤다고 생각하기에는 너무나도 침착합니다. 한기풍은 석의현의 말에 동조할 수 없다는 듯이 즉각 반박하며 말했다. 그것은 그놈들이 너무나도 심각하게 미쳤기 때문일 것입니다. 한 번 미친 녀석들이 다시 한 번 정신이 돌아버리게 되면 그렇게 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화검상은 가볍게 실소실소하며 몸을 돌려 마차 쪽으로 걸음을 옮기면서 말했다. 일단은 계속 길을 가도록 합시다. 그들이 만일 우리에게 볼일이 있다면 머지않아 그 정체 정체가 드러나지 않겠습니까? 화검상이 그렇게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동방민은 과연 걱정했던 대로 거의 의식의식을 잃어가고 있었다. 동방량은 계속 그러한 광경을 지켜보면서도 얼굴 가득 우울우울하고도 괴로운 표정만을 지을 뿐 화검상에게 한마디의 말도 하지 않았다. 화검상은 마차 위에 올라 우선 그녀에게 약간의 진기진기를 주입시키고 나서 그녀의 의식을 일깨우자 그녀는 다시 편안한 듯한 표정이 되었다. 당신은 아마도 새로운 군사 군사를 선출하는 것이 좋을 것 같군요. 화검상은 미소하며 말을 받았다. To be continue 무리미아그 전 프린터 캡쳐를 정지하고 엔터를 누르십시오. 무리미아그 출력일 98-11-11 제목 화산문화 2 부두권 제57장 2 그렇지 않아도 낭자가 더 힘들어하게 되면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해야 할 것 같소. 하지만 세상에는 만약이라는 말도 있으니 낭자가 만일 군사의 직위 직위에서 쫓겨난 이후에 갑자기 다시 건강해지기라도 한다면 그건 우리 백혈단 백혈단에는 더한 손해가 되지 않겠소. 동광리는 씁쓸하게 웃으며 말을 받았다. 과연 나에게도 그런 만약이라는 말이 적용이 될까요? 아 정말로 그렇게만 된다면 소원이 없겠어요. 어려서부터 남들처럼 한번 건강하게 뛰노는 것이 나의 소원이었지요. 화검상이 점차로 미소를 거두고 정색정색을 하며 말했다. 나이가 많은 사람이거나 혹은 아직 젊은 사람이거나 덜어는 마치 세상 세상을 이미 다 알고 있는 듯이 생각하고 혹은 말하기도 하지만 내가 보기에는 세상의 일이라는 것은 그렇게 쉽게 알 수 있는 것이 아니오. 그리고 또한 벌써부터 세상에 대한 판단을 내리고 포기하는 것은 너무 이른 것 같소. 예를 들어 우리가 지금 이렇게 길을 가고 있는 중이지만 도중에 또 어떤 일이 기다리고 있을지 알 수 없는 일이 아니겠소. 동광리는 다시 그를 보고 웃으며 말했다. 나는 일찍이 나를 위로해 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지만 당신처럼 그렇게 정말로 나의 마음을 잘 위로해 주는 사람은 아직 만나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당신의 그 말은 정말로 내 마음을 따뜻하게 만들어 주는군요. 화검상은 가볍게 실소실소하며 화제를 돌려 말했다. 그건 나를 반쯤 비웃는 말로 들리는군. 그건 그렇고. 낭자도 조금 전에 일을 보았소. 동광리는 길게 한숨을 들이쉰 다음에 화검상을 주시하며 미소와 함께 말했다. 다행히 모두 보았어요. 그리고 저는 지금 군사 군사의 몸이니 당연히 그것에 관한 제 소견을 말씀드려야 하겠지요. 화검상은 고개를 가로저으며 시선을 돌려 뒤에 앉아있는 동광량을 바라보았다. 너무 무리할 것은 없소. 으음. 너도 아마 보았을 텐데 그것에 대한 내 의견은 어떠냐. 동광량은 갑자기 화검상이 자신에게 질문을 던지자 다소 뜻박인 듯 어리둥절해 하다가 안색이 붉어지며 더듬더듬 대답했다. 저는 세상의 일은 그렇게 너무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라면 즉시 그 녀석들을 모두 처치하고 바로 길을 재촉했을 것입니다. 화검상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다가 다소 의미 있는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며 말했다. 너의 말에도 일리가 없는 것은 아니다. 사실 세상의 일이라는 것은 쉽게 이해하기 어려워서 복잡하게 생각할수록 더욱 그 미궁 미궁 속으로 빠져들게 되기가 쉬운 것이지. 하지만 그렇다고 전혀 아무런 노력 노력도 하지 않고 단순하게만 행동한다는 것은 간혹 더욱 커다란 실수를 하게 되기가 쉬운 것이다. 동광리가 입을 열어 말했다. 제가 보기에도 그들은 결코 미친 사람들이 아니에요. 다만 어떤 이유에서인지 그들은 평소에 대담한 성품 성품들이 더욱 대담하게 변해버린 것 같아요. 화검상은 그녀에게 고개를 돌리고 웃으며 말했다. 아니 그들이 본래부터 대담한 성품의 사람들이라는 것은 어떻게 알아냈소? 동광리는 가볍게 고소고소하며 대답했다. 그건 아주 쉬운 일이지요. 만일 본래부터 대담하지 않은 사람들이었다면 아무리 다른 노력을 기울인다고 해도 그렇게까지 대담해지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그러한 대담성 때문에 어떤 특별한 목적에 의해 많은 인원들 중에서 차출된 사람들이라고 할 수도 있는 일이죠. 그리고 그들이 그렇게 더욱 대담해지게 된 데에는 대개 두 가지의 이유가 있다고 할 수 있을 거예요. 화검상은 고개를 돌려 동방향의 표정을 한 번 힐끗 살펴본 다음에 다시 질문했다. 그런가? 거기엔 대체 어떤 이유들이 있다는 말이오? 동광리는 의미심장하게 화검상을 바라보며 잠시 뜸을 들이다가 이윽고 말했다. 아주 희망적인 경우와 반대로 아주 절망적인 경우이죠. 사람은 아주 희망적일 때도 더욱 대담해지게 되지만 그와 반대로 아주 절망적일 때도 역시 마찬가지로 대담해지게 되는 법이니까요. 하지만 지금의 경우는 내가 곰곰이 생각해보니 아마도 그 두 가지를 다 포함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이유에 대해서는 아직 뭐라고 말씀드릴 수가 없지만 말이에요. 화검상은 고개를 갸웃거리며 알 수 없다는 듯이 혼자말로 중얼거렸다. 희망적이기도 하고 절망적이기도 한 경우라. 정말 갈수록 복잡하게 되어 가는군. 하지만 어쨌든 그들이 미친 것이 아니라면 거기에는 반드시 무슨 일이 있는 것이니 일단 마음의 준비를 하는 것이 좋겠군. 이어 화검상은 이번에는 소리내지 않고 마음속으로 중얼거렸다. 대체 내가 아는 어떤 낭자들이 그들에게 잡혀있다는 말일까? 과연 그들의 그러한 말이 모두 사실일까? 마차가 달리기 시작한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다시 정지했고 이번에는 한기풍이 직접 달려와서 화검상에게 환한 음성으로 보고했다. 이젠 아예 저 녀석들이 길가운데에 주저앉아 술판을 벌이고 있군요. 단주님께서는 정말로 저런 녀석들에게 계속 좋게 대해주실 생각이십니까? 이러다간 혹시 저 녀석들의 지연술책에 걸려들게 될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음 술판이라. 술판을 벌이고 있다고. 문득 그런 얘기를 듣고 나자 불현듯 과거 그가 화산에서 여러 사람들에게 그와 비슷한 방법으로 희롱당했던 일들이 내리를 스치며 감회가 새로워지는 것 같았다. 일단 그곳으로 가서 무슨 일인지 알아보기로 합시다. 마차가 있는 자리에서는 잘 보이지 않지만 좌측으로 굽어져 있는 고객길을 돌아가자 과연 그 아래쪽의 길 중앙에 아까 보았던 그 다섯 명의 대안들이 자리도 깔지 않고 바닥에 주저앉아서 술판을 벌이고 있었다. 언제 준비해놓은 것인지 커다란 술통 대여섯 개가 그들이 둘러앉은 자리의 가운데에 놓여있었고 안주도 없었고 술잔도 없었으며 다만 그들은 그 커다란 덩치에 어울리게 각기 번갈아 술통을 집어들고 그대로 술로 목욕을 하듯 마셔대고 있었다. 아까 한기풍에게 당했던 그대아는 상처를 입은 목 부위에 흰천을 둘둘 감고 있었는데 그럼에도 술을 마시는 것만큼은 거북하지 않은 모양이었다. 벌써 뱃속으로 상당한 양의 술이 들어간 듯 그들은 이미 어느 정도 취기가 돌아 간혹 큰소리로 고함을 지르거나 떠들어대고 잊었다. 빌어먹을 왜 술이 이것밖에 없다는 것을 미리 말해주지 않았느냐는 말이다. 이래서야 어디 제대로 일이 되겠나 이봐 이봐 술을 그렇게 너무 쏟아버리지 말라고 자네는 이미 다섯 근의 술을 마셨지만 그러는 동안에 이미 열 근의 술을 쏟아버리고 말았다고 그래서 어쨌다는 거야 내가 이런 술 한 잔도 마실 수 없는 무능력한 인간으로 보인다는 말인가 자꾸 그런 소리를 한다면 내 주둥이를 갈겨버리고 말겠다 왜들 그렇게 또다시 싸우려고 그러나 어차피 우리는 지금 한 배를 탄 몸들이 아닌가 빌어먹을 그 이상한 녀석을 생각하니 다시 오줌이 마렵군 음 잠시 갈기고 올 테니 기다리게 아마도 그들은 정말로 그렇게 대담무쌍한 것이 아니라 거기에 절반쯤은 허풍들이 섞여 있는 것 같기도 했다 혹시 그들은 자신들의 위축되어 가는 대담성을 북돋우기 위해 이렇게 질판한 술판을 버리고 있는 것이 아닐까 대한들 중에 하나는 일부러 비틀거리는 듯하면서 이쪽으로 조금 걸어와서 갑옷을 걷어올리고 이쪽을 향해 오줌을 갈기기도 했다 화검상은 그러한 모습을 동방미가 보지 못하는 것을 다행스러워 운일이라고 생각했다 석의연은 눈살을 심하게 찌푸리며 그 광경을 주시하고 있다가 화검상이 다가오자 그들을 향해 소리쳤다 내놈들이 정말 죽고 싶어서 환장했구나 세상에 아무리 좋은 것들이 많아도 목숨은 하나뿐이라는 것을 모른다는 말이냐 이쪽을 향해 오줌을 갈기고 있던 대하는 그 말을 듣자 천연덕스럽게 웃으며 이렇게 대꾸했다 후후후 너희들이 만일 우리를 죽인다면 그 대신 걸레 조각이 되는 계집년이 하나 있을 거다 하하하 어디 마음대로 해보아라 내놈은 언제 한 번 사람들을 향해 오줌이라도 갈겨보았느냐 석의연이 화검상을 바라보았으므로 화검상은 고개를 끄덕여서 그가 앞으로 취할 행동에 대해서 허락의 뜻을 보여주었다 하지만 가장 먼저 행동을 취한 사람은 석의연이 아니라 한쪽에 말없이 서있던 주기선이었다 To be continue 무리미아그 EAA 무리미아그 출력일 98-11-11 제목 화산문화 2 부두권 제57장 3 주기선은 평소에는 별로 말이 없었으나 일단 행동을 취하기 시 작하자 다른 사람들보다도 더 주저함이 없었고 더욱 빠른 것 같았다 그는 먼저 가능한 한더 멀리 세차게 오줌을 누워 보이려고 하는 그 대안에게 다가가 빠르게 발길질로 면상을 후려찼으며 연이어 빙글빙글 좌우측으로 돌아가며 건법을 전개하여 녀석의 왼쪽 팔을 잘라버렸다 그 대안은 한창 오줌을 누고 있는 상황이라 행동이 불편하였을 뿐만 아니라 설령 제정신으로 정당하게 비물을 한다고 해도 도 저희 주기선의 상대가 되지 못했을 것이다 오줌을 누던 대안이 그렇게 당하고 나자 갑자기 술을 마시던 다른 대안들의 안색이 일변했고 그들은 일순술이 확 깨는 것 같은 모습들이었다 주기선은 벌렁 나가 떨어져서 피가 철철 흐르는 왼쪽 팔을 움켜쥐고 있는 대안에게 다시 다가들어 목에 장검을 들이대며 차가운 어조로 말했다 내 녀석의 그 물건은 정말 작고 보잘것 없어서 나를 환하게 만든다 그런데도 계속 그것을 자랑하고 싶다면 내가 당장 보이지 않게 해주겠다 알겠느냐 화검상은 한쪽에 서서 지켜보고 있다가 주기선의 이러한 특이한 수법의 흥미를 느끼고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안된 이리로군 저 녀석의 물건은 비록 보잘것 없기는 하지만 그래도 그럭저럭 괜찮은 편이었다 그래서 아마도 자랑을 하려고 했을 것인데 저 사람은 너무 그의 자존심에 상처를 주는군 대안은 이미 주기선의 무공을 경험했고 게다가 그가 도무지인 정사정없다는 것을 알게 되자 그만 안색이 창백해지며 손끝이 떨리기 시작했고 더불어 말소리도 떨려 나오기 시작했다 아 알겠소 이 하지만 그것만은 봐주시오 당신도 사내라면 그런 것쯤은 죄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 것이오 주기선은 다시 건법의 변환을 일으켜 십여개의 매화송이를 그려냈다 그의 장검은 대안의 머리와 목 가슴 부위를 맴도는 것 같았는데 어느새 대안의 허벅지를 깊숙이 베어놓고 있었다 대안은 이미 그 대담성을 상실하고 말았기 때문에 그만 고통을 이기지 못하고 비명을 지르고 말았다 내놈은 스스로 아무런 잘못도 없다고 생각한다는 말이냐 대안은 자칫 잘못했다가는 또 다른 곳에 상처를 입게 될지도 모르는 일이므로 놀란 기색이 되어 얼른 변명하기 시작했다 아 아니오 제58장 북망산 북망산 서기현은 주기선이 먼저 나섰기 때문에 잠시 그의 행동을 지켜보고 있다가 이윽고 나서서 그 대안에게 차가운 어조로 말했다 내놈은 대담한 것이 아니라 알고 보니 교활 교활한 것이었군 좋다 내놈을 살려줄 수도 있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내놈이 모든 사실을 자세히 할 것이다 대안은 상황이 아주 나쁘게 변하자 안색이 흑빛이 되었지만 그러나 잠시 생각해 보는 듯하다가 고개를 가로저았다 그것만은 안 되겠소 당신들이 만일 그녀들을 구하려면 역시 우리에게 순순히 항복하고 요구 조건에 응하는 것이 좋을 것이 오 하지만 갑자기 이상하게도 그 말은 그의 입 안에서만 맴돌 뿐 입 밖으로 흘러나오지 않았다 어느새 화검상이 그 대안의 옆에 다가와 있었으며 그는 즉시 대안의 입에 귀를 가까이 들이대는 듯하다가 고개를 갸웃거리며 말했다 흠 우선 저기에 있는 저자들을 모조리 처치해야만 말할 수가 있다고 흐흐 하지만 그들은 당신의 동료들인 것 같은데 그건 좀 잔인한 일이 아니겠소 대안은 갑자기 자신의 아혈 아혈이 제압되었을 뿐만 아니라 마치 자신이 그와 같은 말을 한 것처럼 동료들이 오해할 소지가 많은 듯하여 눈을 크게 뜨며 황급히 다른 대안들을 돌아보았다 다른 대안들은 이미 술이 완전히 깨어있는 상태인데다 그와 같은 말을 듣게 되자 그만 서로를 돌아보더니 즉시 슬그머니 몸을 일으켜서 달아나기 시작했다 그들은 처음에는 감히 노골적으로 신법신법을 펼치지 못했지만 다소 거리가 멀어지자 이내 황급히 신법을 펼쳐서 사라져버리고 말았다 석의연은 대안들이 그렇게 달아나는 것을 그대로 방치해도 조들지 몰라서 화검상을 바라보았으나 그의 안색이 태평스러운 것을 보고 다소 눈살을 찌푸리면서도 가만히 있었다 동료들이 모두 달아난 이후에 그 대안은 다시 자신의 아혈 아혈이 풀린 것을 알고 크게 화를 내며 소리쳤다 이런 법이 어디 있소 당신들은 양심이 있소 없소 그들은 모두 나를 오해했을 것이 아니오 한기풍이 어느 사이에 다가와 대안의 따귀를 후려치며 말했다 이 더러운 녀석 그러니 내놈은 어서 모든 것을 사실대로 말해야 할 것이다 감히 어디서 큰 소리를 치느냐 대안은 이번에는 이빨이 대여섯 개가 부러지고 입안에서 피가 왈칵 쏟아져 나왔지만 눈알을 불아리며 다시 큰 소리로 말했다 좋소 좋아 당신들은 알아서 하시오 하지만 나는 아무것도 당신들에게 말할 것이 없으니 당신들도 허수고를 하게 될 것이 오 평소에 침착하기만 하던 석의연도 그런 말을 듣자 약간 안색이 변하는 것 같았다 세상이 어수선해지다 보니 약삭바른 사람들만 늘어나고 정말 기골기골이 있는 사람을 찾아보기가 어려워졌다 이 녀석은 비록 다소 교활하기도 하고 정말 기골이 있다고는 말할 수가 없겠으나 그래도 지금의 이 모습은 바라기라기보다는 다소의 기골이 엿보인다고도 말할 수가 있었다 이런 녀석이 제멋대로 고집을 부리기 시작한다면 일이 생각외로 어려워질 수도 있지 않겠는가 화검상은 이미 추혈이 심한 대안의 상처 부위의 혈도를 점여라 여치혈시킨 다음에 다소 부드러운 어조로 말했다 그래도 당신은 그녀들이 누구인지에 대해서는 말할 수가 있을 것이 아니오 만일 당신이 그 얘기만 한다면 나는 즉시 당신을 놓아주도록 하겠소 대안은 고개를 돌려 잠시 화검상을 바라보다가 이윽고 고개를 설레설레 내저으며 말했다 보아하니 당신은 그리 영웅오걸 영웅오걸같이 보이지 않는걸 내가 당신 같은 사람의 말을 어떻게 믿을 수가 있겠소 한기풍이 다시 화가 나서 대안의 따기를 후려치며 소리쳤다 내놈이 감히 지금 그런 말을 할 자격이 있는 줄 아느냐 내놈이 계속 그런 말을 늘어놓는다면 우리는 당장 내놈을 요절내버리고 즉시 달려가서 알아보면 그만이다 대안은 다시 이빨이 두 개나 더 부러져 나가자 더 이상 고집을 부리는 것은 자신에게 손해라고 판단했는지 잔뜩 눈살을 찌푸리며 말하기 시작했다 조조소 그러니까 그 두 계집들은 무슨 명문정파라는 화산파 당신들은 그 이름을 알고나 있소 아 당연히 당신은 알고 있겠지 그러니까 그 두 계집들은 우라질 화산파의 계집들이 오 한기풍은 다시 노아가 치밀어 발길질로 대안의 가슴팍을 후려 차버렸고 대안은 우지끈하고 갈비뼈가 부러져 나가는 소리와 함께 뒤로 일장이나 대굴대굴 굴러가 버렸다 뭐라고 내놈은 감히 우라질 우라질 화산파라고 했느냐 대안은 심한 고통과 함께 가슴이 답답해 오는지 잠시 누운 채로 숨을 고르고 있다가 가벼운 기침을 해대며 변명하듯 말했다 나는 그냥 우라질 애취 그냥 우라질이라고 한 것이지 화산파를 우라질이라고 한 것이 아니오 우라질 나를 이런 식으로 자꾸 기분 상하게 한다면 애취 나는 더 이상 말하지 않겠소 화검상은 가볍게 손을 내져 허공을 격하고 대안에 부러진 갈비뼈를 맞춰주고 내상을 치료해주며 다시 부드러운 어조로 말했다 당신이 만일 그 낭자 낭자들의 이름을 말한다면 나는 즉시 당신을 풀어주도록 하겠소 그것이야말로 실로 서로 기분이 상하지 않는 좋은 일이 아니겠소 뜻밖에도 대안의 입에서 화산파라는 말이 나왔기 때문에 화검상은 이상스럽기도 했지만 놀라기도 했다 대안의 말을 10분 그대로 다 믿을 수는 없는 노릇이지만 그렇다고 전혀 다 거짓말이라고 생각할 수도 없는 일이기에 화검상은 다소 어리둥절해 하면서도 약간 긴장되지 않을 수가 없었다 대체 화산파에 어떤 낭자 낭자가 이쪽으로 온 것이며 또한 무엇 때문에 저런 농림도적들에게 잡혀있다는 것일까 대안은 화검상의 신기 신기한 능력 능력을 다시 경험하고는 그제야 그를 다르게 보기 시작했는지 고개를 갸웃거리며 화검상의 얼굴을 바라보다가 이윽고 다시 말했다 당신들은 나를 너무 귀찮게 하지 않는 것이 좋을 거요 그 계집들의 이름은 사실 나는 분명히 알고 있소 무슨 여 여검님 여검님과 아껌춘 아껌춘이라고 했소 석의현이 눈살을 찌푸리며 말을 받았다 그런 사람은 화산파에는 없다 혹시 그녀들은 여검얼 여검얼과 아껌님 아껌님 이하 아니냐 대안은 고개를 갸웃거리다가 이내 능글맞게 웃으며 음탕음탕한 표정으로 말했다 그렇소 바로 그렇소 여검얼 여검얼과 아껌님 아껌님이오 당신은 제법 나이도 많은 것 같은데 제주도 좋은 것 같소 어느새 그런 야들야들한 계집들을 둘이나 손에 넣었다니 세상의 계집들은 정말로 우리와 같은 영웅오걸 영웅오걸들을 몰라본단 말이야 만일 나에게 온다면 하늘나라가 어떤 것인지 보여줄 수 있을 텐데 말이야 아 하지만 당신이 그 계집들을 독차지하고 쉽다면 그건 말리지 않겠소 석의연은 눈살을 찌푸리며 잠시 생각에 잠기다가 전음인밀 전음인밀로 화검상에게 물었다 이 녀석을 이제 어떻게 할까요 화검상은 가만히 입가에 미소를 떠올리고 있다가 이윽고 손을 내져우며 말했다 그만 보내주시오 어떻게 된 일인지는 좀 더 가보면 알게 되겠지 대하는 눈빛을 빠르게 굴리면서 다른 사람들의 표정을 살피다 가인의 짐짓 호탕하게 껄껄 웃으면서 소리쳤다 하하하 당신 제법인걸 나이도 많지 않은데 그런 영웅 영웅의 풍도가 있다는 것은 흐흐흐 제법 가능성과 능성 이엿보이는 것 같소 나중에라도 다시 만나게 되면 술이나 한잔하도록 합시다 과연 정말로 악사매 악사매와 여사매 여사매가 그들에게 붙잡혀 있는 것일까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정말로 그 말이 사실이라면 그들이 일부러 그런 사람들을 보내서 마치 시간을 지체시키는 것처럼 이런저런 수단을 부리지는 않았을 거예요 나는 거기에는 필시 어떤 다른 복잡한 이유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만일 다른 복잡한 이유가 있다면 그 농림맹 녹림맹과 우리 백혈단 백혈단에 어떤 다른 복잡한 이유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시오 동광리는 고개를 저으며 가벼운 미소를 지었다 그건 아직 저도 잘 모르겠어요 아마도 얼마 후면 저절로 그러한 이유들을 알게 되겠지요 마차는 다시 달리기 시작했고 주위는 이미 상당히 어둑어둑해졌다 마차를 몰고 있는 마부는 그러지 않아도 신경을 곤두세우고 잊었는데 조금 전에 그러한 사건들을 겪게 되자 빨리 이곳을 벗어나고 싶은지 시키지도 않았는데 점점 더 마차를 빨리 몰아가고 있었다 낙양성 낙양성의 북쪽에는 망산망산이 있는데 이제 그 고개만 넘어가면 바로 성시성시에 들어서는 것으로 안전하게 될 것이다 오기문이 마차의 옆에서 신법신법을 펼쳐 달리고 있다가 다가와 눈살을 찌푸리며 말했다 이상한 일이군요 어째서 아무런 소식도 없을까요 혹시 우리가 다른 길로 돌아와 버린 것이 아닐까요 만일 그들이 일부러 지연술책을 펼친 것이라면 그것은 역역으로 생각해보면 일행이 반드시 그곳에 가봐야 할 일이 있다는 말이나 다름이 없는 것이다 이제 마차는 빠르게 고개를 넘어서 내리막길을 달리고 있는 상황인데 그 아래쪽으로 무슨 사건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지는 않고 게다가 낙양성 내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을 리도 없을 것 이 아니겠는가 화검상이 여전히 잠잤고 침묵만을 지키자 오기문은 다시 입을 열어 말했다 만일 이 일이 중요한 사안사안이라면 우리는 다시 길을 돌아가는 일이 있더라도 한번 주의를 살펴보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그때 앞쪽에서 주의를 정찰하며 나아가고 있던 서기연이 급히 돌아와 화검상을 향해 말했다 저 우측의 안쪽으로 무슨 사건이 벌어지고 있는 듯합니다 지금 곧 가보시겠습니까 화검상은 그제야 입가에 가느다란 미소를 떠올리며 고개를 끄덕였다 좋소 가봅시다 부단주는 다른 사람들과 함께 먼저 그곳으로 가보도록 하시오 나는 나머지 사람들을 데리고 뒤따라가도록 하겠소 동방리는 옆에서 듣고 있다가 즉시 나서서 말했다 총각을 다투는 일일지도 모르니 단주님께서는 저를 상관하지 마시고 어서 다녀오세요 저는 동생과 함께 이곳에 남아있도록 하겠어요 화검상은 고개를 가로저으며 두 팔로 그녀의 몸을 안아들었다 도중에 상황이 어떻게 변할지 모르니 이렇게 하는 것이 더욱 안전안전할 것이오 응 너도 어서 함께 가도록 하자 서기연과 오기문 등은 이미 화검상의 지시를 받고 나서 그쪽으로 빠르게 사라져버렸다 동방리는 화검상의 품에 안기게 되자 그만 안색이 가볍게 상기되었는데 동방량은 그러한 자신의 누나의 모습을 바라보다가 이 내 신법신법을 펼쳐서 두 사람의 뒤를 따르기 시작했다 화검상에게는 이런 처녀 하나 안고 있다고 해서 전혀 문제될 것은 없겠으나 동방량의 무공이 아직 수준이 낮은 편이라서 그와 속도를 맞추다 보니 그 세 사람이 나아가는 속도는 자연 다른 사람들보다 느려질 수밖에 없었다 세 사람은 거대한 공동묘지를 지나고 있었는데 마치 이 부분은 산 전체가 묘지로 변해버린 것 같았고 사방이 어두워지자 음산음산한 바람이 불어오며 흡사 금방이라도 주둥이에 피를 가득 묻힌 여우 등이 나타날 것만 같았다 사건이 벌어지고 있는 곳은 그 공동묘지를 지나서 좀 더 안쪽으로 들어가면 산새 산새가 다소 작은 숲이 나오는데 간간이 시끄러운 소음이 들려오는 것으로 보아 바로 그쪽인 듯했다 정말로 무덤들이 많이 있군요 대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 죽어서 묻혀 있는 것일까요 저런 초라한 봉분들조차 없이 그냥 묻혀 버린 사람들도 있을 테니 의뢰의 사람이란 한 번 세상에 태어나면 이렇게 되어 버리는 것이겠죠 이윽고 그 작은 숲에 도착하자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서로 어울려 격전격전을 벌이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고 가장 먼저 세 사람을 맞이하는 사람들은 바로 그 은빛의 비늘갑옷을 걸친 백교방 백교방의 방도 방도들이었다 갑자기 어둡고 무성한 숲속에서 분수자 분수자 세 개가 느닷없이 소리 없이 덮쳐드는 바람에 동방량은 하마터면 거기에 이리저리 몰려 몸이 꼬치처럼 꿰일 뻔했다 그들 백방교도들의 무공은 하나같이 동방량보다 낮은 수준이 아니었다 동방량이 황급히 몸을 움직여 간신히 하나의 분수자를 피해내고 이어 그 와중에서 장검장검을 뽑아 다른 분수자들을 상대하려고 했을 때 하나의 분수자가 그의 오른쪽 어깨를 맞게 뚫으려고 했으나 순간 어찌된 셈인지 그들 세 명이 동시에 뒤로 벌렁 나가 떨어졌다 화검상이 어느새 무형지기 무형지기를 사용하여 그들을 제압해버린 것이다 동방량은 워낙에 갑자기 심하게 몰리던 상황이라 미처 그런 상황을 눈치채지 못하고 정신없이 반격반격을 가하던 도중 넘어진 그들의 팔과 다리를 하나씩 잘라놓고 말았으며 그 때문에 그 두 명이 고통스러운 비명을 내질렀다 화검상의 주위에도 적적들이 대여섯 명이나 한꺼번에 덮쳐들었는데 역시 그들도 화검상이 손을 쓰는 것 같지도 않았는데도 하나같이 벌렁벌렁 나가 떨어졌다 지금 화검상의 무공의 경지 경지로는 광검광검을 사용할 수가 있는 단계이므로 무형지기 무형지기는 심히 영민해져서 심즉살 심즉살즉 마음먹은 대로 그들을 죽일 수도 있을 것이다 무형지기가 유형화 유형화된 광검광검으로 나타나지 않는 것은 그가 손속을 약하게 쓰고 있기 때문이라 갑자기 앞장서서 달려들던 무리들이 그렇게 어이없게 하나같이 나동그라지자 뒤에서 따라오던 다른 수십 명의 사람들이 앞서 크게 의아해하며 멈칫했다 화검상은 동방향의 안전을 위해 그에게 가까이 다가가며 한편으로 말했다 매화검법 매화검법은 흔히 말하듯이 변화 변화가 많은 검법이지만 그 흐름이 자연스럽게 이어져야 한다 그래야만 그 속에 보이지 않는 변화까지 시전할 수가 있는 것이다 너는 아무래도 아직 상승경지 상승경지에 오르지 못해서 흐름이 자연스럽지 못하구나 동방린은 방금 전에 동생의 위험했던 상황을 보았기 때문에 동생의 안목 안목을 높여주기 위해서 그 말을 듣자 즉시 입을 열어 물었다 대개 매화검법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들은 초식 초식에 따라 변환 변환의 숫자가 정해져 있지 않다고 말들을 하지만 초심자들이 보기에는 1초 1초보다는 2초 2초가 2초보다는 3초 3초가 더 변환이 많은 것으로 느껴져요 그것은 대체 왜 그렇죠? 화검상은 가벼운 미소를 지으며 그녀를 내려다보고는 동방향 쪽을 힐끗 바라보며 대답했다 매화검법의 초반에는 힘을 위주로 하고 중반에는 쾌속쾌속함을 위주로 하며 후반에는 변화 변화를 위주로 하오 힘을 위주로 하기 때문에 초반에는 그러한 변화들이 대개 그 힘을 향해 집중되는 성향을 가지며 변환들이 겹치거나 미세해지기 때문에 초심자들은 그러한 변환들을 잘 인식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오 하지만 무공이 높아지게 되면 능이 그러한 변환들을 구분할 수가 있게 되고 혹은 무공이 더 높은 경지 경지에 오르게 되면 비단 그 변환들의 속성을 일일이 알아낼 수가 있을 뿐만 아니라 거기에 속지 않게 되는 것이오 그러니까 이 변환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겉으로 드러나는 눈속임과도 같은 착각으로서 무항 무학상으로는 그다지 의미가 있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소 To be continue 무림야그 얻다 무림야그 출력일 98-11-11 제목 화산문화 2 부두권 제58장 2 동강래는 가볍게 고개를 끄덕이며 말을 받았다 아 그러니까 변환이라는 것은 힘과 속도 그리고 변화 이 세 가지가 함께 어우러져야 나타나는 것이므로 그 사람의 무공경지와 관계가 있는 것이지 역시 단순한 어떤 초식에 따라 그 변환의 숫자가 달라지는 것은 아니라는 말이로군요 화검상은 미소하며 다시 말했다 매화검법은 따라서 끊임없이 순환되는 것이며 마지막 초식 초식인 36초 36초 매화말리앙 매화말리앙을 연마 연마한 다음에 다시 1초 1초인 매화점점 매화점점으로 돌아오면 더욱 그 극의 극의를 알게 되고 점차로 깊은 경지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오 다른 명문정파 명문정파의 무공들도 대개 이러한 특성들을 가지고 있으며 비록 배우는 속도가 느려지기는 하겠지만 하나의 초식이라는 끝없는 경지를 알게 되는 것이오 동광리는 눈빛을 빛내며 다시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서 소위 명문정파의 무공들이라는 것은 사람들이 오랜 시간에 걸쳐서 배우고 또한 오래도록 전해져 내려오는 것이로군요 하지만 간혹 사파 사파 등에서 위력이 강력한 속성속성의 무공이 나오기도 하는데 그건 아무래도 잘못된 것이겠죠 화검상은 그 말에 다소 정색정색을 하고 동광량을 바라보며 대답했다 흔히들 명문정파의 무공들을 온갖 현학적인 말로써 비방하기도 하는데 그건 완전히 잘못된 것이며 그 사람들은 비단정파 정파의 무공에 대해서 모르고 있을 뿐만 아니라 무항 무학의 근본 이치에 대해서도 모르고 있는 것이오 명문정파의 무공이 어렵고 대단히 복잡해 보이는 것 같은 것은 당연히 그럴만한 이유가 있는 것이며 만일 그러한 것들을 강과 강과하고 한쪽으로 치우친 오류에 빠지게 된다면 그것은 비단 남을 해칠 뿐만 아니라 자신을 해치고 결국에는 중도에서 좌절하거나 처음부터 다시 배우지 않으면 안 될 것이오 동광리는 웃으며 말을 받았다 아 그래서 그런 속성속성의 무공들은 한때 반짝하더라도 그 생명력이 오래가지 못하게 되는 것이로군요 놀랍게도 지금 이 작은 숲에 몰려와 있는 백교방도들의 숫자는 거의 수백 명이나 되는 것 같았다 혹시 그 백교방 백교방의 인원들이 한꺼번에 모두 이곳에 출동해 있는 것이 아닐까 앞쪽으로 좀 더 나아가자 이내 두 곳에서 치열하게 접전접전을 벌이고 있었으며 그쪽이 가장 싸움이 격렬해 보이고 사상자 사상자도 많이 나는 것 같았다 서기현 등 다섯 명은 그래도 백교방도들보다 무공이 우위에 있어서 비록 수십 명의 적들과 상대하여 곤란한 지경에 처하기는 했지만 죽거나 심하게 다치는 사람들은 대개 백교방 백교방의 사람들일 뿐 그들은 아직 그다지 심한 부상을 입은 것 같지는 않았다 서기현 등을 상대하고서도 남은 인원들이 한꺼번에 화검상이 있는 쪽으로 몰려들었는데 간간이 동방향의 앞에 나서서 한두 명의 백교방들과 격전 격전을 벌일 뿐 동방리를 아는 화검상은 거의 무인지경 무인지경을 달리듯 적들을 제압하여 신형 신형을 옮겨 서기현 등이 있는 곳으로 다가갔다 무공이 가장 높은 서기현은 그래도 거의 무사한 편이었으나 나머지 네 명의 사람들은 비록 심하지는 않지만 이미 여기저기에 많은 부상을 입고서 마치 전신 전신을 피로 목욕한 듯 보였다 백교방도들은 처음에는 계속해서 화검상의 주위로 덮쳐들려고 했지만 이내 모두들 제압되고 나동그라지곤 하자 드디어 더 이상 저돌적으로 덤벼드는 자들이 없어졌으며 자연 그의 주위에는 둥글고 제법 넓은 빈 공간 공간이 생겨나게 되었다 서기현 등은 잠깐 동안 싸운 것이지만 실로 너무나도 참혹하고 살벌한 격전 격전을 치른 것이라 막 심리적으로도 지쳐가고 잊었는데 화검상이 다가와서 적들을 제압해 물리치는 바람에 겨우 한숨을 돌리고 쉴 수 있었다 동방리가 그들의 흉해진 몰골을 보고는 그만 웃으며 말했다 당신들은 지금 대체 여기까지 들어와서 무엇을 하고 있는 거죠 나는 아마도 당신들이 먼저 멀찌감치 비켜서서 정세 정세를 파악하고 있을 줄 알았는데 말이에요 서기현이 쓴웃음을 지으며 말을 받아 입을 열었다 하긴 우리도 그게 이상하고 우습기도 하오 사실 우리도 처음에 이곳에 왔을 때는 먼저 형세 판단을 하고서 단주님을 기다리려고 했었지 이렇게 많은 놈들과 접전 접전부터 버릴 생각을 없었소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놈들은 우리를 미리 기다리고 있다가 유인한 뒤에 한꺼번에 공격해 오는 것 같았소 동방리는 가볍게 눈살을 찌푸리며 말했다 그렇다면 정말 이상한 일이로군요 이들은 벌써부터 우리를 노리고 있었던 것일까요 아 주대협 주대협계선 몸이 아직 변들만하신가요 주기선 주기선은 무공이 5명 중에서 가장 떨어지는 데다가 성격도 저돌적인 편이어서 그런지 부상이 가장 심한 편이었다 그래도 그다지 심각한 정도는 아니지만 그의 양 어깨와 팔다리 그리고 가슴 등에서 피가 줄줄 흘러나오고 있었다 주기선은 우선 손수 상처 부위들을 저멸점 혈하여 지혈지혈 시킨 다음에 역시 그 무뚝뚝한 표정으로 대꾸했다 나는 아직 괜찮소 화검상은 잠시 그들의 모습을 둘러보다가 고개를 돌려 걸음을 옮겨가며 말했다 그럼 안쪽에 무슨 일이 있는 것인지 좀 더 들어가보도록 합시다 화검상의 그 놀라운 무공 무공 때문에 백교방도들의 움직임이 많이 위축되었고 그에 반해서 서기현 등의 기세 기세는 크게 상승되어 이제부터는 화검상이 거의 무공을 사용하지 않아도 서기현 등이 먼저 앞장서서 움직여 파죽지세 파죽지의 새로 길을 열어가고 있었다 조금 전까지 어이없게도 심하게 당한 꼴이어서 그들은 내심 격분 격분해 있었으므로 자연 무자비한 살수 살수를 쓰게 되었는데 그 바람에 백교방도들은 더러 공포감 공포감을 느끼기 시작했는지 뒤로 주춤주춤 물러나고 있었다 무공이 아주 높은 사람들은 정신수양도 대단함으로 거의 해당되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 이렇게 많은 사람들과 어울려 싸우는 데에는 그 기세 기세라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 몫을 차지하게 된다 서기현은 이미 격전격전이 벌어지고 있는 또 다른 장소를 파악해두었는지 그가 주축이 되어 마치 수많은 늑대들 속을 누비는 성난 호랑이들처럼 날뛰며 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었는데 이내 얼마 지나지 않아 일행은 비록 작지만 험하게 느껴지는 하나의 계곡 계곡으로 들어섰고 또한 그곳에서 벌어지는 그 의문스럽던 상황을 한눈에 바라볼 수가 있었다 동강리가 일순 가볍게 놀란 표정으로 화검상을 바라보며 말했다 아 저들은 저들이 바로 화산파 화산파의 그 사람들인가요 화검상은 비록 겉으로 놀라는 기색기색을 보이지는 않았지만 내심은 그녀보다도 더 감정감정의 변화를 일으키고 있었다 그 작은 계곡은 마치 호리병처럼 입구입구는 비좁고 안쪽은 둥글게 제법 넓어서 소수의 인원이 다수를 상대하기가 수월한 지형 지형이었고 게다가 양쪽의 절벽을 따라 신법신법을 펼쳐내려가 포위하기도 곤란한 그런 곳이었다 지금 3명의 화검상의 눈에 익은 사람들이 10여 명의 백교방 백교방의 사람들과 치열한 싸움을 벌이고 있었는데 한 사람은 이미 계곡의 안으로 진입해 있는 대여섯 명의 사람과 상대하고 있고 나머지 두 사람은 계속 안으로 진입하려는 다른 사람들을 격퇴시키고 있는 상태였다 아무리 이런 지형상의 이점을 10분 활용하고 있다고 해도 그렇게 고작 3명으로 임하는 적들을 상대한다는 것은 어려운 법인데 그러나 지금 안에 진입해 있는 대여섯 명의 비교적 무공이 높은 고수 고수들과 상대하고 있는 그 사람의 무공 무공이 그들보다도 훨씬 높았기에 가능한 일인 것 같았다 놀랍게도 바로 그 무공이 월등히 높은 사람은 화산파 화산파의 녹귀보 녹귀보였다 거의 믿어지지 않는 일이었지만 정말로 그 녹귀보와 함께 적들을 막아내고 있는 다른 두 사람은 악검님 악검님과 여검월 여검월이었고 대체 어찌된 일인지는 알 수 없겠지만 이미 제법 오랫동안 격전 격전 속에서 버텨온 듯 그녀들은 지금 상당히 지쳐 보이고 제법 많은 부상을 입고 있는 것 같았다 2B 컨티뉴 무림야그 얻다 무림야그 출력일 98-11-11 제목 화산문화 2 부두권 제58장 3 다행이라면 그녀들의 무공 무공이 다른 백교방도들보다 우위에 있었고 게다가 옆에서 무공이 훨씬 높은 녹귀보가 계속해서 도와주고 있었기에 이제까지 그다지 심각한 부상 부상은 입지 않았다는 것이다 한기풍이 다소 어이가 없다는 듯한 표정으로 반쯤 냉소랭소하며 말했다 알고보니 아직 붙잡힌 것도 아니고 그리 대단한 상황도 아니었군 그래 사실 이 화산파의 사람들은 백혈단 백혈단의 사람들과 그 근본의 뿌리는 같으면서도 지금은 가장 심하게 감정이 얽혀있는 적 적이라고도 할 수 있었다 일행은 그러니까 지금 양쪽의 적들이 서로 싸우는 광경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라고도 할 수 있으리라 서기현이 달려드는 두 녀석 중 한 녀석의 머리를 발로 후려차서 짐 뭉개 버리고 이어 다른 녀석의 은빛 비늘갑옷을 장검장검으로 갈라 가슴을 절반이나 베어버린 다음 어느새 돌아와 화검상을 향해 말했다 정말로 화산파 화산파의 사람들이 저기에 있군요 이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화검상을 제외한다면 일행 중에서 서기현의 무공이 그래도 가장 높지만 그도 역시 지금 여기저기에 상처를 입고 피를 흘리고 있었다 화검상은 가볍게 한숨을 내쉬며 다시 한번 전면에 상황을 바라본 다음에 대꾸했다 그들도 역시 우리와는 뿌리가 같고 또한 앞으로는 우리가 정기 정기를 회복시킨 다음에 화합화합하여 잘 지내야 할 것이니 일단 지금은 구해주도록 합시다 양비해가 장력장력으로 상대를 연달아 세 번이나 후려치고 뒤로 훌울 공중회전을 하며 나라 화검상의 앞에 떨어져 내리며 다소 싸늘한 어조로 말했다 우리야 그럴 수 있다고 쳐도 저자들이 우리와 과연 화합하려고 하시겠습니까 화검상은 앞으로 신형신형을 옮겨가며 약간 씁쓸한 표정으로 말했다 어쨌든 우리가 힘을 합쳐서 노력 노력하다 보면 저들도 마음이 달라지게 되는 날이 오게 될 것이오 화검상이 앞으로 전진하면서 십수명이나 되는 백교방도들을 한꺼번에 제압하여 쓰러뜨렸기 때문에 나머지 사람들이 놀라 어지러이 흩어지고 일행에게는 계곡의 진입을 가로막는 장애 장애가 사라져서 길이 훤히 트이게 되었다 동방리가 문득 말했다 나를 그만 내려줘요 저들이 보면 우리를 이상한 사이라고 오해 오해하겠어요 악검님과 역검어를 비교해보면 악검님은 나이도 두 살이 위이고 무공도 역검얼보다 더 높은 편인데도 불구하고 좀 더 적극적으로 싸움에 임했기 때문인지 부상부상의 정도가 더 심해 보였다 지금은 어두운 밤중이라 처음에는 잘 몰라보았지만 이내 그녀는 화검상을 알아보았는지 눈이 휘둥그레지고 입을 딱 벌리다가 느닷없이 이쪽을 향해 신법신법을 날려 다가오기 시작했다 화검상은 동방리를 내려놓고 그녀가 다가오는 것을 바라보고 있었는데 느닷없이 악검님의 앞에 백색백색의 그림자가 번뜩이더니 녹기보가 어느새 그녀의 앞을 가로막으며 소리쳤다 저자는 우리의 적적인데 어디로 가려고 하느냐 감히 내 말을 거역하겠단 말이냐 악검님은 이미 녹기보에게 혈도 혈도를 제압당했는지 그대로 떨어져 내렸는데 즉시 입을 열어 무슨 말인가 하려는 듯했지만 미처 말을 하기도 전에 갑자기 장래의 상황이 변화를 일으켜 그녀는 입을 다물고 말았다 녹기보는 본래 그 대여섯 명의 백교방 백교방의 고수들과 상대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그들을 제압하지도 않고 몸을 움직여자 리를 떠나자 그 대여섯 명의 사람들이 그만 그쪽에 남은 역검얼을 향해 성난사자처럼 덮쳐들기 시작한 것이다 역검얼도 그것을 인식하고 즉시 몸을 피하면서 대처하려고 하는 듯했으나 그들 여섯 명의 고수들은 무공이 하나같이 그녀보다 우위에 있어서 그녀는 도저히 그들이 살수 살수들을 당해낼 수가 없을 것 같았다 삽시간에 그녀는 포위되었고 즉각적으로 그 중에 한 사람을 향해 공격하려고 하였으나 그녀의 장검이 그 삶에게 닿기도 전에 이미 대여섯 개나 되는 분수자 분수자가 무시무시한 위력으로 그녀의 몸을 향해 쇄도에 들고 있었다 악검님은 비록 몸을 움직일 수가 없어서 그 뒤에 일어나고 있는 광경을 바라볼 수가 없었으나 금방이라도 역검얼에 몸이 갈갈이 찢겨져나가고 참혹하게 죽음을 당하는 광경이 눈앞에 선하게 떠오르는 것만 같았다 To be continue 무림야그 들을 무림야그 출력일 98, 11, 11 제목 화산문화 2 부두권 제59장 화해 화해 제59장 화해 화해 그 순간에 마치 착각처럼 눈부시면서도 마음을 편안하게 만드는 백색백색의 광채 광채가 어둠을 환하게 밝히며 번쩍 피어올랐다가 사라졌는데 그것이 대체 어찌된 연휴인지는 모르지만 악검님은 갑자기 몸의 혈도 혈도가 풀리고 자유로워졌으므로 급히 고개를 돌려 뒤를 바라보다가 그만 표정이 어리둥절해지고 말았다 그쪽의 상황은 그녀가 상상했던 것과는 정반대가 되어 있었으며 그 6명의 흉악스러운 백교방의 고수 고수들은 모두가 의식을 잃고 저마다 바닥에 나동그라져 있었고 역검 얼마니 멀쩡하게 피 묻은 장검 장검을 들고 멍청하게 서 있었는데 그것은 마치 그녀가 갑자기 대단한 능력이 생겨서 그들 모두를 처치한 것과 같은 착각을 불어 일으키는 것이었다 게다가 이번엔 앞쪽으로 고개를 돌려보자 조금 전까지만 해도 거의 당장이라도 손을 쓸 듯이 살기 등등하게 날뛰던 녹기보가 느닷없이 몸이 뻣뻣하게 굳어버린 채 그녀를 향해 그이그이한 표정을 짓고 있는 것이 아닌가 악검님은 이러한 갑작스런 괴변 괴변에 마치 꿈을 꾸고 있는 것 같은 마음의 혼란 혼란과 놀라움을 느꼈지만 이내 다시 정신을 차리고 침착하게 생각해 보니 문득 그녀의 내리를 번쩍 스쳐 지나가는 한 사람의 모습이 있었다 맞아 화사형 화사형 이건 바로 화사형이 손을 쓴 거야 아 즉시 고개를 돌려 좀 더 앞쪽을 바라보니 과연 화검상이 그녀를 향해 가벼운 미소를 짓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녀는 그만 마음속에 강렬한 불덩이와도 같은 감격의 흥분을 느끼고는 이내 자신도 모르게 소리치며 화검상을 향해 몸을 날렸다 아아 화사형 화사형 정말로 화사형이 맞나요? 아아 나는 믿을 수가 없어요 갑자기 어디서 그런 새로운 힘이 생겼는지 그녀는 단숨에 십여 장이나 되는 제법 먼 거리를 날아서 그대로 화검상의 품속에 안겨버리고 말았다 백교방 백교방의 방도들은 대부분 이게 대체 어찌된 일인지 알지 못하고 있었지만 느닷없이 펼쳐진 화검상의 그 놀라운 무공 무공의 위력에 경악감을 끊지 못하고 있다가 일순 누군가의 다급한 지위로 시신 시신이나 부상자들을 수습하고 재빨리 움직여 후퇴하기 시작했다 그 많던 백교방의 사람들이 한꺼번에 썰물처럼 빠르게 사라져버리자 갑자기 이 작은 숲은 본래대로 어둠 속에 정적정적을 되찾는 것 같았다 화검상은 본래 조금 전까지만 해도 그 양손에 동방리를 안아들고 있었는데 이제는 그만 다른 처녀인 악검님을 안아들게 된 셈이었다 너무나도 기쁘고 흥분되었기 때문에 악검님은 이 순간 다른 사람들의 시선시선은 전혀 의식하지 않았고 마구 두 볼을 비비면서 화검상의 품속으로 계속 파고들었기 때문에 그는 다소 난처한 지경에 처하게 되었으나 그렇다고 그녀를 일부러 밀어재기도 어 묘어서 그대로 잠시 참고 서 있었다 이윽고 악검님은 여전히 화검상의 품속에 안긴 채로 고개를 들고 그의 얼굴을 바라보았는데 그녀의 얼굴은 어느새 눈물로 가득 젖어 있었다 나는 믿을 수가 없어요 화사형 화사형이 다시 살아돌아왔다는 얘기는 들었지만 나는 믿을 수가 없어서 이렇게 화사형의 얼굴을 보고 있으면서도 아직도 믿을 수가 없네요 화사형 이건 혹시 꿈이 아닌가요? 화검상은 아무리 담담한 표정을 지으려고 해도 지금은 솔직히 감동되지 않을 수가 없었고 솔직히 그는 미처 이 작은 소녀 소녀와의 대면에서 이러한 따뜻한 감정 감정을 맛보게 될 줄은 몰랐다고 해야 할 것이다 화검상은 가볍게 숨을 몰아재시면서 그녀를 내려놓은 후에 웃으며 말했다 악삼의 악삼의 너는 그동안 울보가 되어버렸구나 나는 상관이 없지만 그러나 강호 강호에 당당한 여협객 여협객이 되겠다고 했던 내가 계속 이러면 남들이 흉을 보지 않겠느냐 악검님은 양손으로 정말로 자신의 두 볼을 꼬집어 보다가 이어 가볍게 마주보고 웃으며 고개를 좌웅로 내져었다 그래도 이젠 상관이 없어요 저는 이미 그런 계획 계획들은 모두 취소해버렸는걸요 저는 그동안 정말로 울보가 다 되어버린 것 같아요 호호하지만 이게 꿈이 아닌 것 같으니 정말로 믿을 수가 없네요 화검상은 미소하며 한 번 주위를 둘러본 뒤에 그녀를 향해 다시 말했다 나는 그동안 이리저리 강호 강호를 떠돌아다니다가 여기에 있는 이분들과 사귀게 되었지 너도 이분들과 친해보지 않겠느냐 악검님은 옷소매로 얼굴에 가득했던 눈물을 닦아낸 뒤에 웃으며 동방리와 석의연 등을 향해 폭건하며 말했다 나는 당신들에 대해서 조금은 알고 있지요 당신들은 바로 그 유명한 백혈단 백혈단의 사람들이 아니신가요 양뒤에가 다소 시선을 외면하며 말을 받았다 우리에 대해 알고 있다면 우리가 얼마나 무섭고 흉악한지에 대해서도 알고 있겠구려 악검님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요 당신들은 아주 무섭고 흉악하다고들 그랬어요 하지만 너무나도 흉악해서인지 그 흉악스러운 백교방 백교방의 사람들이다 두려움을 느끼고 달아나 버리고 말았네요 한기풍이 그만 껄껄 웃으며 옆에서 나서서 말했다 하하 정말 재미있는 낭자 낭자로군 앞으로 낭자가 우리와 함께 생활할 것이라면 너무나도 무서워서 잠도 오지 않게 될걸 하하 한데 참 낭자는 악검님 악검님 악랑자 악랑자인가 니면 여검월 여검월 연왕자 연왕자인가 악검님은 그 말에 일숭곱게 눈을 흘기며 대꾸했다 당신은 알고 보니 머리가 나쁘군요 당신은 조금 전에 우리 화사형이 내게 악사매 악사매라고 한 말을 듣지도 못했나요 나는 당연히 악검님이죠 그리고 저기에 있는 나의 여사매 여사매는 바로 당신이 말한 그 여검월이에요 당신은 혹시 그녀에게 흥미가 있지 않나요 아니면 바로 저기에 있는 녹사백 녹사백 악검님이 미처 그 말을 다 마치기도 전에 문득 그녀의 뒤에서 귀에 익은 여자의 음성이 들려왔다 바로 여검월 여검월이 어느새 이곳으로 다가온 것이었다 악사자 악사자 혹시 지금 나를 욕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요 호호 화사형 정말 나도 믿어지지 않네요 화사형을 이렇게 다시 뵙게 될 줄은 미처 몰랐어요 그동안 이 못생긴 여사매 여사매는 보고 싶지도 않았겠죠 화검상은 가벼운 미소를 지으며 입을 열어 대꾸했다 그럴 리가 있겠느냐 화감파 화산파는 바로 나의 고향과도 같은 곳이라는 것을 너도 이미 알고 있지 않느냐 여검월은 다소 기이기이한 시선시선으로 화검상을 주시하며 뭔가 머뭇거리는 듯하다가 이번에는 백혈단 백혈단의 사람들을 향해 폭건하며 말했다 알고 계시겠지만 저는 바로 여검월 여검월이라고 해요 화사형과는 어려서부터 매우 친하게 지내곤 했죠 오늘 이렇게 여러분을 말하고 나니 소문과는 많이 다른 것 같아서 반가운 느낌이 드는군요 양규애가 그 말을 듣고 고개를 좌우로 내져우며 말했다 좋지 않군 좋지 않아 우리 단주님과 그대가 친하게 지냈다는 말이 나는 맞어지지 않는군 여검월은 안색안색 이 이상하게 변해서 다소 눈살을 찌푸리며 양규애를 향해 말했다 뭐라구요 그럼 내가 지금 화사형이 보고 있는 앞에서 멀쩡하게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말인가요 한기풍잉 약간 냉소하듯이 웃으며 옆에서 끼어들었다 그럴지도 모르지 우리 단주님은 너무나도 마음씨가 좋으신 분이니까 말이오 그건 그렇다고 치고 낭자는 지금 소문과는 다르다고 했는데 대체 강호강호에 우리에 대한 소문이 어떻게 나있다는 말이오 투 비 컨티뉴 무리미아그 치 무리미아그 출력일 98-11-11 제목 화산문화 2 부두권 제59장 1 역검얼은 다소 당황해하는 듯 했으나 이내 안색을 차갑게 굳히고 싸늘하게 말했다 흥 당신들은 지금 사람을 차별하고 있군요 대체 내가 무슨 잘못을 했기에 나의 사자 사자는 따뜻하게 대하고 유독 나만 냉대하는 거죠 한기풍이 다시 싸늘하게 그 말을 받았다 그건 아마도 낭자 자신이 스스로 생각해보면 알 수 있겠지 흥 요사이 어린 것들은 어른도 몰라보고 이다지도 함부로 대한다는 말인가 동방리가 분위기를 전환시킬 겸에서 웃으며 나서서 입을 열어 말했다 나는 우리 백혈단의 군사 군사의 직책을 맡고 있는 사람으로 이름은 동방리 동방리라고 해요 두 분은 우리 단주님과 매우 친한 분들인 것 같은데 이렇게 만나게 되어서 반가워요 역검얼은 그 말을 듣자 일순 눈빛을 의미심장하게 빛내더니 그녀를 향해 말했다 아까 보니 당신은 화사형의 품에 안겨있던데 혹시 이미 우리 화사형과 혼인 혼인을 하신 분이 아닌가요 동방리는 가볍게 웃으며 손을 내져었다 호호 그렇지 않아요 오해 오해를 하셨군요 저는 다만 요즘 건강이 좋지 않아서 단주님의 부축을 받고 있었던 것일 뿐이에요 악검님이 다가와 그녀의 손을 잡으며 다정한 어투로 말했다 이렇게 만나게 되어서 반가워요 동생은 아마도 나이도 나보 다 어린 것 같은데도 무척 아름답고 훌륭해 보이네요 우리 화사형과 혼인을 한 사이라고 해도 질투 질투를 하지 않겠어요 동방리는 미소하며 고개를 가로저었다 그렇지 않다니까요 나는 그저 우리 백혈단의 군사일 뿐 단주님과는 그렇게 가까운 사이는 아니죠 내가 보기에는 언니야말로 우리 단주님과 아주 가까운 사이인 듯하네요 화검상은 뭔가 깊은 생각에 잠겨있는 듯하다가 이윽고 악검님에게 말했다 이곳으로 오던 도중 너희들에 관한 얘기를 듣고 약간 놀랐다 대체 어떻게 해서 이곳까지 오게 된 것이냐 악검님은 웃으며 화검상을 향해 대수롭지 않다는 듯이 대꾸했다 그건 조금 전에 이미 내가 말씀드렸잖아요 저기 있는 여사매가 화사형의 얘기를 하기에 우리는 함께 화사형을 만나러 오기로 했죠 그런데 몰래 이곳으로 오던 도중 그만 마각마각 이 들통 나서 저기에 계신 녹사백 녹사백께서 우리를 도로 데려가려고 이곳까지 따라오신 거죠 석의현이 나서서 그녀에게 질문했다 그럼 낭자들은 처음부터 그와 함께 온 것이 아니라 이곳에 와서 그를 만나게 되었다는 말이오 악검님은 미소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야 물론이죠 만일 그 전에 녹사백에게 붙잡혔다면 이렇게 화사형을 지금 만나볼 수도 없었을 거예요 그리고 또한 녹사백 이 제때에 나타나주지 않았다면 저와 여사매는 일찍이 죽어서 혼백 혼백 이 구천 구천을 헤매고 있을 거예요 왜요? 뭔가 이상한 점이라도 있나요? 석의현은 약간 무뚝뚝한 표정으로 폭권하며 말했다 그럴 리가 있겠소 좋아하는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천리천리가 멀다 않고 찾아가는 것은 당연한 일이겠지 나는 다만 낭자 낭자가 지나칠 정도로 운이 좋았다는 점을 말하고 있을 뿐이오 악검님은 그 말에 환한 미소를 지으며 말을 받았다 맞아요 나도 실은 그 점을 생각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사실은 저는 이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곧병병을 얻어 죽고 말 거예요 어쨌든 나는 지금 매우 기쁘고 행복 행복하고 게다가 이렇게 갑자기 운이 좋아진 것을 보면 앞으로 우리들이 하는 일이 반드시 잘 되어 나갈 것을 확신해요 녹귀보 녹귀보는 아직까지 전신혈도 전신혈도가 제압되어 그 상태로 꼼짝도 못하고 있었는데 화검상은 그에게 다가가서 씁쓸한 어조로 말했다 오랜만입니다 녹사백록 사백 우리가 이런 곳에서 또 만나게 될 줄은 몰랐지만 그러나 어쨌든 인연 인연은 있는 것 같군요 화검상이 다가온 순간 그의 무용지기 무용지기에 의해 혈도가 풀렸으므로 녹귀보는 몸을 돌려 화검상을 주시하며 얼음장같이 차가운 어조로 대꾸했다 내가 아직 나를 사백사백으로 인정하기는 한다는 말이냐 흐흐 하여간 내놈의 무공무공은 갈수록 나를 놀라게 하는구나 화검상은 가능하면 험악한 분위기를 만들지 않으려고 했지만 백혈단 백혈단의 사람들은 도저히 멀리서 바라보기만 할 수 없는지 그것을 보자 즉시 뒤따라와서 녹귀보의 주위에 포위를 하듯 둘러쌌다 사실 이 녹귀보는 같은 일대 일대라고 해도 정식 제자이기 때 문의 무공무공이 높을 뿐만 아니라 경험도 풍부해서 화검상이 아니라면 석의연 등이 모두 한꺼번에 애워싸고 덤빈다고 해도 미워올 것이므로 그들은 크게 경계를 하고 있는 표정들이었다 화검상은 가벼운 함숨과 함께 미소를 지어 보이며 다시 말했다 나는 가능하면 우리 모두가 잘 되기를 바랍니다 이미 조금 전에 말했지만 화산판은 나의 고향 고향이기도 하니까요 녹귀보는 음산음산하게 냉소 냉소하며 말했다 너의 고향이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차지해서 멋대로 움직이고 싶다는 말이겠지 흐흐 다소 성질이 급한 편인 한기풍이 그 말을 듣고 참지 못해서 싸늘하게 말했다 내놈들이 만일 정당하게 행동을 했다면 누군들 나쁘다고 하겠느냐 다만 천인공로 천인공로 할 짓들을 저질러놓고서도 아직도 뉘우칠 줄을 모르니 결코 하늘도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흐흐흐 내가 왜 이런 자식과 쓸데없는 말을 주고받고 있는 것이지 단조어서 저자를 처치해 버리도록 합시다 녹귀보는 순간 두 눈에서 살광살광을 번쩍 바라더니 앞으로 바짝 다가 들며 크게 분노분노한 기색으로 오른손으로 화검상의 뺨을 후려쳤다 지금 화검상의 주위에는 제법 많은 사람들이 서 있었지만 그러나 무공이 그보다 못한 관계로 그 순간에 녹귀보의 손속을 저지할 수 있는 사람은 없었다 비록 녹귀보의 그 한 수수는 그 어떤 무공초식 무공초식은 아니라고 해도 이미 그의 손속에는 막강한 공력 공력 이 은연 중 실려있기 때문에 보통 사람이 얻어맞는다면 죽지는 않는다고 해도 최소한 머리가 터져버리고 말 것이다 게다가 현재 화검상은 그래도 백혈단 백혈단이라는 일개 단체의 우두머리이니 그렇게 아무에게나 뺨을 얻어맞을 수가 있겠는가 서기현 등은 녹귀보가 움직이는 것을 보고 역시 다급히 움직였지만 미처 그를 제지하기도 전에 녹귀보의 우수는 화검상의 뺨에 거의 다가 들고 있었다 사람들은 그것을 보고 혹시 화검상이 옛날에 미련을 버리지 못했거나 아직 감상감상에 젖어있어서 녹귀보의 뺨을 그대로 얻어맞으려는 것이 아닌가 하고 생각했다 하지만 거의 녹귀보의 우수가 뺨에 닿으려는 순간의 거짓말처럼 그 자리에 멈춰졌고 화검상은 다소 우울우울해진 듯한 표정으로 다시 말했다 당신이 계속 이런 식으로 나온다면 상황만 더욱 악화될 뿐입니다 나는 고향을 잃어버릴 수도 있겠지만 당신들은 목숨을 잃게 될지도 모릅니다 비록 나는 손을 쓰지 않게 될지는 몰라도 여기에 있는 다른 사람들은 당신을 지금 당장 죽이게 될지도 모릅니다 이것은 서로 간의 어리석은 짓이 되지 않겠습니까 나는 우리가 서로 조금씩만 양보를 한다면 그것은 서로에게 유익 유익한 일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화검상은 그 순간에 비단 녹귀보의 마혈 마혈을 제압했을 뿐만 아니라 역시 무형지기 무형지기로서 녹귀보를 공격하는 다른 백혈단 백혈단의 사람들의 마혈도 함께 제압하여 모든 행동을 제지시켰다가 풀어주었다 만일 그가 녹귀보의 마혈만 제압했다면 다른 사람들의 겁날은 이내 녹귀보의 몸속으로 깊숙이 파고들고 말았을 것이다 기실 지금 화산파의 사람들과 화해 화해를 하고자 하는 것은 오로지 화검상만의 생각일 뿐 다른 사람들의 생각은 아니었다 잠시 정지시켰다가 풀어주면 다시 그 손속이 아까처럼 움직일 것 같지만 기실은 이 무공이라도 하는 것은 마음과 기기가 하나가 되어 움직이는 것이기 때문에 그럴 수가 없다 마음은 있더라도 잠시 기기의 흐름이 끊어진 상태가 되었기 때문에 녹귀보를 비롯한 그 사람들은 모두가 다소 어정쩡하게 서 있는 상태가 되었다 녹귀보는 잠시 화검상을 차갑게 노려보다가 이내 손을 내리고 다시 음산하게 웃으며 말했다 내놈이 무엇 때문에 이런 쓸모없는 쓰레기와 같은 자들과 어울리는지 이해할 수가 없었는데 알고 보니 내놈은 그들을 시켜서 손을 쓰게 하고 명분 명분을 얻기 위해 그렇게 한 것이로군 흐흐흐 교활한 후레자식 같으니 게다가 내놈은 바로 오늘과 같은 나를 미리 내다보고 본파 본파에 그러한 수작을 부려놓은 것이랬다 한기풍이 그 말을 듣고 극도로 격분격분하여 소리쳤다 단주 지금 대체 뭘 하고 있는 거요 이런 더러운 개자식을 당장 죽이지 않는다면 우리 백혈단이 존재 존재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소 어서 손을 쓰시오 안 그러면 당장 내가 손을 쓰도록 하겠소 화검상은 손을 저어 한기풍을 가볍게 만류한 다음에 다소 눈살을 찌푸리며 녹기부에게 말했다 그건 대체 무슨 소리요 내가 화산파에 수작을 부려놓다니 혹시 지금 화산파에 무슨 다른 일이라도 생긴 것이란 말이요 흐흐흐 내놈은 이미 의도적으로 그렇게 만들어 놓고 나서 지금은 모르는 일이라고 잡아떼겠다는 말이냐 설마하니 그 비비 좋다 그 얘기는 나중에 하도록 하지 녹기부는 몫이 붕괴한 표정으로 화검상을 노려보다가 다시 말을 이었다 내놈은 지금 나와 무슨 흥정을 하자는 말이냐 설마하니 내놈 이 본파 본파의 장문인 장문인 이 되기라도 하겠다는 말이냐 화검상은 그가 화산파의 지금의 상황에 대해서 쉽게 말하지 않으려는 것을 보고 잠시 생각해 보는 듯하다가 이내 말했다 나는 장문인 장문인 이 되려는 것은 아니오 다만 이미 말했듯 이 우리 모두가 조금씩 양보하여 화합 화합하고 잘 지내게 되기를 바랄 뿐이오 이른바 누가 잘못을 했든 간의 과거는 이미 흘러가 버린 것이니 지금에 와서 다시 거론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소 나는 그보다는 지금의 현실 현실과 앞으로의 일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오 녹기부는 음침한 표정으로 잠시 생각하는 듯하다가 조소하며 대꾸했다 내가 내놈의 말이 어디까지가 진실 진실인지 어떻게 믿을 수가 있겠느냐 게다가 이런 일은 내가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반드시 장문인께서 판단하실 일인 것이다 하지만 후후후 좋다 일단 나는 저 대형무도한 계집들을 데리고 먼저 돌아갈 테니 내가 만일 어떤 협상을 하고자 한다면 천천히 뒤따라오도록 해라 양규애가 고개를 가로저으며 화검상에게 눈살을 찌푸리면서 말했다 단주 그렇게 하는 것은 우리 백혈단 백혈단의 본래의 취지 취지와 어긋나는 것이오 당신이 비록 단주가 되었다고 해도 그런 중대한 사안 사안을 한마디의 상의도 없이 독단적으로 처리할 수는 없을 것이오 여러분 그런 문제는 내가 잠시 후에 상세 상세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검상은 손을 들어 양규애를 가볍게 제지한 다음에 다시 녹기부를 향해 말했다 당신의 말은 대부분 나도 찬성하는 바이지만 지금의 우리로서는 이런 협상에 임하게 되면 아마도 당신들보다 아무래도 좀 더 손해를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당신들도 어느 정도는 성의를 보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저 3의 4매들을 당신에게 맡길 수는 없습니다 저 3매들은 나로 인해 이곳으로 온 것이므로 내가 데리고 갈 테니 당신은 혼자 돌아가서 장무님께 잘 말씀드려 주시기 바랍니다 녹기부는 그 말에 다소 주저하는 듯 하다가 인해 음산 음산하게 앙천광소 앙천광소를 터뜨리더니 갑자기 신법신법을 펼쳐 신형신형을 나려 사라져가며 소리쳤다 하타타 좋다 내놈이 그렇게 나오겠다니 나로서도 지금은 어쩔 수가 없겠지 일단은 돌아가서 내놈을 기다리기로 하겠다 과연 내놈이 어떻게 나오는지 두고 보기로 하지 사람들은 녹기부가 그렇게 의외의외로 선선히 아껌님 등을 포기하고 느닷없이 사라져버리자 약간 놀란 표정들이 되어 그가 사라져간 방향을 향해 두리번거렸다 화검상은 입가에 가벼운 고소 고소를 지으며 사람들에게 말했다 자 이곳은 그다지 오래 머물 곳이 못되는 것 같습니다 일단 은자리를 옮겨서 다시 얘기를 나누도록 하지요 한기풍이 고개를 끄덕이며 수긍하는 듯이 말을 받았다 그렇습니다 하긴 이곳에 다시 귀신 귀신들이 수십 명은 더 늘어났으니 우리가 좀 더 있다가는 그 혼백 혼백들 중에 하나가 갑자기 자신들의 목숨을 돌려달라고 우리들의 발목을 잡고 늘어질지도 모르는 일이지요 동방리가 그 말을 받아 웃으며 말했다 한대혁께서는 짓고 주시군요 우리 여자들은 귀신 귀신을 무서워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인가요? 한기풍은 고개를 좌우로 내져우며 다시 말했다 아 그건 미처 몰랐소 그럼 귀신들을 놔두고 대신 영웅에 대해서 말해보는 것은 어떻겠소? 아 마침 저기에 여우 한 마리가 나타난 것 같군 엮어머리 그만 질색을 하며 소리를 질렀고 일행은 이윽고 우두며 산을 내려가기 시작했다 일행은 어느덧 아까 마차를 두고 왔던 그 장소에 이르렀다 하지만 뜻밖에도 마차는 그대로 있었지만 마부는 어디로 사라졌는지 보이지 않았다 동방리가 쓴 웃음을 지으며 말했다 마침 중요한 물건들은 모두 다 품에 지니고 있어서 도난당하지 않았으니 다행한 일이로군요 하긴 그 마부도 이런 음산 음산 한 곳에서 오래 있고 싶지 않았을 거예요 주기선이 말없이 마부석에 앉아서 마차를 몰기 시작했고 일행은 다시 이런저런 얘기를 주고받으며 낙양성 낙양성으로 향하기 시작했다 낙양 낙양은 소위 말하는 고대의 구황조 구황조가 도읍을 두었다고 하는 고도 고도로서 성내에는 옛날 성곽의 구조물들도 많이 있고 또한 어딘가 예술적인 운치가 느껴지기도 하는 곳이기도 하다 남쪽으로는 낙하 낙하가 흐르고 있고 그 외에 유명한 것들로는 백마사 백마사나 용문석굴 용문석굴 그리고 관림관림 등이 있다 예로부터 수많은 시인 묵객 시인 묵객들이 그러한 운치에 젖어보기 위해 이곳을 찾아왔었다고는 하지만 지금 일행은 비단 한밤중에 성안으로 들어온 상태일 뿐만 아니라 도무지 그런 여유에 젖어 있을 수가 없어서 그저 좋은 객점 객점 하나를 잡아서 식사를 한 뒤에 푹 쉬고 부상을 치료하는 등의 일에 매달릴 수밖에 없었다 화검상이 객방의 한쪽에 마련되어 있는 욕실 욕실에서 막 간단한 목욕을 마치고 옷을 갈아입고 있을 때 문득 방문이 열리더니 한 사람이 안으로 들어섰다 바로 동방리였는데 그녀는 아직 피로가 가시지 않은 듯한 파리한 안색으로 겉옷을 걸치고 있는 화검상의 모습을 바라보고 있다가 이윽고 입가에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To be continue 무림야그 7. 무림야그 출력일 98-11-11 제목 화산문화 2 부두권 제59장 3 나는 처음 당신을 보았을 때 아무래도 비범 비범한 점이 있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보니 과연 당신은 여러 명의 여자들 이 반할 만한 사람이로군요 호호 이럴 줄 알았다면 차라리 그때 무조건 눈을 딱 감고 당신에게 매달려 시집이나 가버릴 것을 그랬었나봐요 겉옷을 다 입은 화검상은 이어 대강 머리를 매만진 후에 탁자 앞에 앉아 웃으며 말을 받았다 흔히들 말하는 것이지만 겉모양이 화려할수록 속이 비어있는 경우가 많소 즉 세상의 일은 실제와는 다르게 보일 수도 있다는 말이오 아마도 나는 낭자와 같은 훌륭한 여자를 맞이할 자격이 없었나보오 그래 무슨 일이라도 생긴 것이오 동방리는 다가와 그의 앞에 마주 앉으며 말했다 당신은 마치 내 속을 훤히 들여다보고 있어서 이미 모든 일을 알고 있는 듯한 태도로군요 그래요 이 일이 좋은 일인 것 같은가요 아니면 나쁜 일인 것 같은가요 화검상은 약간 고개를 갸웃거리며 생각을 해보는 듯하더니 대답했다 낭자는 우리 백혈단의 군사 군사인이 당연히 나와 자주 이야기를 나누게 되는 것이지만 워낙 낭자의 지모 지모가 출중하니 나로서는 매번 만나서 이야기를 할 때마다 자연 나의 어리석음이 드러나게 될까봐 더욱 신중을 기하게 되는 것이오 음 음 내가 보기에는 아무래도 나쁜 일은 아닌 것 같소 만일 나쁜 일이라면 낭자가 그렇게 마음에도 없는 칭찬을 하지는 않았을 것이오 동방리는 가볍게 실소 실소를 하며 말했다 정말 당신에게는 못 당하겠군요 조금 전에 서대혁과 함께 밖으로 나가서 당신이 내게 맡겼던 그 제보 제보들을 금표 금표와 음표 음표 등으로 바꾸었지요 그 액수가 얼마인지 짐작할 수 있겠나요 무려 황금 4만 3천량에 달하더라고요 이건 엄청난 액수예요 음 나는 대략 4만 양 정도를 예상했었는데 이 여자는 제법 능력고 능력이 있는 모양이군 화검상은 다소 놀라는 빛을 보이면서 말했다 잘된 일리요 한데 아직까지 문을 열고 있는 점포가 있었다는 말이오 동방리는 고개를 가로저으며 말했다 무리민들은 은자 은자의 가치를 간혹 너무 쉽게 생각하곤 하지만 세상에는 그 은자로 하지 못하는 일이 많지 않은 법이지요 내가 보기에는 이 은자로 우리는 하나의 커다란 힘을 얻게 되었다고 생각해요 화검상은 그녀가 자신에게 그 두툼한 봉투를 내미는 것을 보고 약간 의아해하며 말했다 아니 왜 이걸 나에게 주는 거요 내가 이미 군사에게 모든 자금을 관리하라고 하지 않았어 동방리는 가볍게 한숨을 내쉬면서 웃으며 말했다 일전에 우리 남매 남매가 살아갈 때에는 그다지 궁핍하지는 않았지만 이렇게 많은 은자를 만져볼 수는 없었지요 하지만 보다시피 나는 몸도 허약하고 또한 이렇게 많은 은자를 몸에 지니고 있으면 필시 오래 살지 못하게 될 거예요 이건 그 중에 100냥짜리 금표만을 묶은 황금 4만 냥이에요 나머지 내가 가지고 있는 액수만 해도 우리가 당분간 충분히 쓰고도 남을 액수가 될 거예요 그 봉투에는 정말로 100냥짜리 금표 금표가 400장이나 묶음으로 들어있었다 화검상은 그 봉투를 받아 몸에 잘 갈무리하며 웃으며 말했다 내가 군사 군사 하나는 잘 정했다는 생각이 드는구려 그건 그렇고 기왕에 우리는 이미 부자 부자가 되었으니 앞으로는 좀 더 화려 화려하게 모두가 최대한 부자의 행세를 하도록 합시다 수고스럽겠지만 군사가 내일 아침 출발할 때까지 사람들을 시켜서 그 일도 신경을 써주시오 우리는 인원이 많지 않은 만큼 앞으로의 상황에 대비해서 이렇게라도 위세 위세를 늘려보는 것도 좋지 않겠소 동방리는 잠시 화검상의 의중을 파악해보려는 듯 생각에 잠기다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알게더요 정말로 자금만 충분하다면 부자의 행세를 하는 것은 그다지 어려운 노릇은 아니지요 그때 갑자기 다시 방문이 열리면서 서기현이 다른 네 명과 함께 안으로 들어오며 말했다 단주님께서는 지금 군사만 마음에 들고 저와 같은 부단주는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말씀하시는 듯하니 정말로 섭섭하군요 하하하 화검상은 몸을 일으키며 그들을 맞이했다 모두 어서들 오십시오 마침 제가 그쪽으로 가서 몇 가지의 논의 논을 드릴까 생각하던 중이었습니다 동방리도 함께 몸을 일으켰고 이윽고 모두가 다시 탁자를 사이에 두고 둘러앉자 서기현이 화검상을 향해 말을 이었다 두 분께서는 무슨 말씀을 그리 오래도록 나누고 계셨습니까 혹시 두 분이 앞으로 혼인 혼인이라도 하시려는 것은 아닙니까 동방리는 안색을 다소 붉히며 서기현을 향해 가볍게 눈을 흘겨 보였다 부단주께서는 농담이 지나치시군요 혹시 악랑자나 연앙자라면 또 몰라도 저와 같은 사람이 무슨 그런 자격이 있겠어요 우리는 다만 앞으로의 일에 대한 몇 가지의 사항을 의논하고 있었던 것일 뿐이에요 양뒤애가 천천히 내부를 둘러보는 듯하면서 입을 열어 말을 받았다 전혀 그렇지 않다고 하면서도 오히려 얼굴이 붉어지는 것을 보니 오히려 수상하군 비록 군사의 건강 상태가 좋지 못하다고 해도 내가 보기에는 충분히 단주의 혼인 상대가 될 수 있으리라고 보호 동방리는 여전히 안색이 붉어진 상태로 양뒤애를 바라보며 가볍게 항변했다 알고 보니 여러분은 저를 난처하게 만들기 위해 오신 것 같군요 정말 계속 이러실 거라면 저는 그만 제 방으로 돌아가버리고 말겠어요 동방리는 비록 그렇게 말을 했지만 전혀 몸을 일으킬 기색이 아니었고 게다가 비록 서로 간에 오가는 대화의 내용은 마치 한가롭고 화기애애한 듯이 보였으나 기실 지금 실내의 분위기는 그와는 반대로 갈수록 무거워지는 것 같았다 화검상은 정색정색을 하고 좌중좌중의 사람들을 둘러보더니 이윽고 입을 열어 말했다 아마도 여러분은 제가 아까 독단적으로 처리한 일에 대해서 상당히 불만이 많을 것입니다 따라서 제가 이미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금 그것에 대해서 충분히 납득할 만한 해명해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양뒤애가 다시 입을 열어 다소 냉소적으로 말했다 이제까지 우리 백혈단에는 제법 여러 명의 현명하신 단주님들 이 계셨었지만 그분들도 결코 오늘처럼 그렇게 쉽게 그와 같은 일을 처리하지는 않았습니다 설사 지금의 단주님께서 그들보다 더욱 현명현명하신 분이라고 해도 자칫하면 이건 우리 백혈단 백혈단의 존재가 전혀 유명무실 유명무실하게 변해버릴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화검상은 다소 무거워진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이며 말을 받았다 사실 제가 단주의 직책을 맡해댄지도 얼마 지나지 않았고 해서 비록 어느 정도의 생각은 가지고 있었지만 이런 중요한 사항사항에 대해서 미처 의논할 기회를 가지지 못했습니다 마침 그러던 차에 갑자기 그러한 상황을 맞이하게 되어 부득이 여러분의 의견을 물어보지도 못하고 임기응변식으로 일을 처리하게 되어 여러분에게 우선 깊은 사과 사과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석의현이 분위기를 환기시키려는 듯 입가에 가벼운 미소를 떠올리며 말했다 아마도 단주님께서는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일을 처리하셨을 것입니다 하하 솔직히 우리가 그런 간항무도 간항무도 한자들에게 반드시 약속을 지킬 필요도 없을 것이고 또한 다른 술수 술수를 부린다고 해도 나쁠 것이 없지 않겠습니까 그들이 이미 적도 적도가 되어버린 이상 우리는 병법에 잇어서의 기만이나 술수는 죄의 죄가 되지 않는다고들 하지 않습니까 자 모두들 그만 흡분을 가라앉히시고 단주님의 말씀을 들어보도록 합시다 화검상은 석의현을 향해 가벼운 미소를 지어보인 다음에 말했다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아마도 여러분은 현재의 화산파 화산파의 정종정종임을 자처하는 사람들을 모조리 제거해버리고 새로운 길을 열어가야 한다고 생각하고 계실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실상 과거와는 달리 현대 우리 백혈단 백혈단의 인원은 지금 얼마 남지도 않았고 만일 그들을 모두 제거하게 된다면 본파 본파의 앞날에 존망존망의 위기가 닥쳐오게 될지도 모르며 또한 과거의 선사 선사들께서 이룩하신 그 많은 유산 유산들이 하루아침에 막대한 손상을 입게 될지도 모릅니다 따라서 양규애가 더 이상 참을 수가 없다는 듯이 화검상의 말을 자르며 말했다 그러니까 결국은 단주께서는 정말로 그들과 현실적인 타협을 하겠다는 말이 아닙니까 흐흐 그건 말이 타협이지 실상은 그야말로 스스로 굴복하여 들어가는 것이나 뭐가 다르겠습니까 흐흐흐 난 솔직히 단주가 그 장문인 장문인 풍천비 풍천비의 왜 손자라는 사실을 생각할 때부터 알아보았소 만일 다른 사심 없는 사람이었다면 그깟 모든 정파 정파의 위선자 위선자들과 수게 된다고 해도 상관하지 않았을 거여 과연 예상했던 대로 실내의 분위기는 그대로 무겁게 가라앉아서 얼음장과도 같이 싸늘하게 변해버리고 말았다 조금 전에 짐짓 웃으며 분위기를 바꾸려고 했던 석의연도 이제는 그저 눈살을 찌푸리고 있을 뿐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다 화검상은 이에 다시 입가의 미소를 떠올리며 말을 이었다 여러분이 지금 하시는 말씀에 대해서 저는 10분 공감 공감하고 있습니다 이제까지 그 많은 백혈단 백혈단을 지켜오신 영영 영영들이 바로 그 정의 정의라는 것이 지키기 위해 모든 것을 상관하지 않으시고 심지어 목숨까지도 초계와 같이 버리셨던 것이지요 정말로 지금 우리가 그들과 타협을 하게 되면 자칫 그분들의 넋을 욕되게 하는 일이 생기게 될지도 모르는 일이기는 합니다 그러나 저는 그분들이 필시 천하 천하의 정의부마나 미라 화산파 화산파의 앞날에 대해서도 그에 못지않게 중요하게 생각하셨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양뒤에가 눈살을 찌푸리며 비아냥거리듯이 말했다 그럼 단준은 지금 그래서 화산파의 앞날을 위해서 천하의 정의인은 포기하기로 결심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화검상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가로저었다 사실 그 두 가지를 모두 다 얻기란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태입니다 하지만 저는 천하의 정의도 세우고 우리 화산파도 옛날의 명성 명성을 되찾게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여러분은 아마도 그 두 가지 중에서 어느 하나도 놓칠 수 없다고 생각하실 것입니다 저도 물론 지금으로서 앞날의 일을 분명하게 예측해드릴 수는 없지만 반드시 그 두 가지 중에서 어느 하나도 소흐리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또한 앞으로 반드시 그렇게 노력해나갈 것을 여러분의 앞에서 진심으로 약속을 드리는 바입니다 양뒤에는 크게 어이가 없다는 듯이 웃으며 대꾸했다 단준은 마치 우리들을 앞에 두고 바보로 만들고 있는 것 같군요 이건 마치 적에게 굴복하려고 하고 있으면서도 그렇게 하지 않겠다고 말하고 있는 것과도 같은데 흐흐흐 만일 적도들을 모조리 제거하고 본파 본파의 정기 정기가 바로 서게 되면 자연 본파는 멸망 멸망하지 않고 오히려 그 명성 명성 이 빛을 바라게 될 것이오 그러한 이치도 모른다는 말이오 화검상은 안색이 약간 어두워져서 그들을 바라보며 잠이 생각에 잠기는 듯하다가 몸을 일으키며 말했다 아무래도 제가 여러분의 의견을 미처 물어보지 못한 것이 커 다른 불찰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저는 여러분께 더 이상 드릴 말씀이 없는 것 같으니 여러분께서는 잠시 논의 론회하셔서 제게 그 결정된 사항을 말씀해 주십시오 저는 그동안 자리를 패해드리겠습니다 화검상의 그러한 갑작스러운 행동에 동방리와 오기문 등은 다소 놀라는 반응을 보였으나 양귀의 등은 오히려 더욱 입가에 냉소를 지을 뿐 밖으로 나가는 화검상을 말리지 않았다 객방에 밖으로 나가면 바로 작은 복도였고 그 복도를 돌아서 건너편으로 가면 일행이 빌린 또 하나의 객방이 나온다 이곳에서 서기현 등 5명과 동방량을 합하여 모두 6명의 남자들이 묵고 있었다 화검상이 그 객방 객방으로 들어가자 마침 동방량이 혼자 바닥에 주저앉아서 자신의 장검장검을 손질하고 있던 중이었다 화검상은 가벼운 미소를 지으며 그의 옆으로 다가가 침상 위에 앉으며 친근한 어조로 입을 열었다 부상 부상 이 심하지는 않았느냐 아마도 지금 여러 모로나를 따라다니기가 어렵겠지 음 내가 좀 더 신경을 써주지 못한 탓이다 나는 사실 이런 정도의 일은 능히 할 수 있으리라 고 생각해 오곤 했었으나 기실은 아직 나의 능력은 형편없이 부족한 상태인 모양이다 동방량은 마른 천으로 계속 장검의 겁날을 닦아내다가 문득 그것을 멈추고 장검을 바닥에 내려놓으며 말했다 그들이 당신께 뭐라고 한 것이로군요 그래서 상황이 어려워진 것인가요 화검상은 미소를 지으며 천천히 고개를 그덕여 보였다 그래 너는 확실히 총명 총명할 뿐만 아니라 내 마음에 드는 구석이 있다 바로 너의 짐작대로이다 그들은 내가 아까 혹시 화산파의 사람들에게 고의로 거짓말을 한 것이 아닌가 하고 물었고 나는 그것이 거짓말이 아니라 실로 그러한 의도가 있다고 말한 것이지 아마도 너와 나는 내일 아침에 또다시 헤어져야 할지도 모르겠구나 동방량은 장검을 검집에 넣어서 한쪽에 세워둔 다음에 수선하는 도구들을 치우고 이어 고개를 약간 돌린 상태에서 다시 말했다 그들의 생각은 완고하고 게다가 자부심이 매우 높아서 쉽게 당신의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은 세상에서 가장 깨끗하고 정당하게 살아가겠다고 하는 것이지만 저의 생각은 그와는 다릅니다 화검상이 미소하며 말했다 이곳에 와서 너의 그러한 말을 들으니 상당한 위안위안이 되는구나 하지만 솔직히 그러한 중대한 일을 그들에게 미처 상의도 해보지 않고 독단적으로 처리한 나의 잘못도 크다 대개 이러한 집단의 우두머리라는 것은 자신의 생각대로 일을 처리할 수는 없고 대중 대중의 의견을 따라야 하는 것이 보통인 셈이지 하하 실상 내가 능력이 있다면 그들의 생각을 돌려놓을 수 있어야 하는 것이지만 나는 아직 그렇게 하기에는 역부족인 듯 하구나 동방향은 잠시 머뭇거리는 듯 하다가 여전히 반쯤 외면한 듯한 자세로 약간 더듬거리며 말했다 일전에 제게 부탁할 것이 있으면 말하라고 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혹시 지금 제가 그 말을 해도 되겠습니까 화검상은 약간 의아스러운 듯한 표정으로 동방향의 얼굴을 봐라 이보다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물론이다 내가 이제까지 살아오면서 자연 전혀 거짓말을 하지 않은 것은 아니었겠지만 내가 내게 했던 그 말은 결코 시건시건 이 아니었다 만일 내가 내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이 있다면 어서 말을 해보아라 동방향은 깊게 숨을 들이쉬어 했어 침착한 마음을 유지하려고 노력하며 말했다 그럼 이제부터 가능하면 사실 그대로를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당신께서 말하신 그 곡선적 곡선적인 무공 무공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는데 그것이 천하에 보기 드문 무공이고 배우기도 어렵다며 뜻이 그 위력도 보기 드문 것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당신의 무공이 실로 천하 천하에 보기 드물 정도로 대단하고 놀라운 것입니다 혹시 당신이야말로 그 곡선적 무공을 터득하신 분이 아니십니까 화검상은 그만 가볍게 실소 실소하며 고개를 가로저었다 내가 그만 내게 들통이 나고 말았구나 하긴 이런 것을 미리 짐작하고 있어야만 했지 사실 말이지만 그 곡선적인 무공이라는 것은 바로 내가 이름을 붙인 것이고 또한 내가 스스로 배워온 무공이다 아마도 내가 천하를 다 뒤진다고 해도 그런 무공에 대해서 아는 사람은 거의 찾아보기가 어려웠을 것이다 결국 이렇게 들통이 나게 되니 창피스럽기는 하지만 내가 나의 그러한 무공을 인정해 준다니 고마운 일이로구나 동방량은 길게 한숨을 내쉬며 다시 주저하다가 말했다 그럼 저희 누나와 혼인 혼인을 해주십시오 이것이 제 첫 번째 부탁입니다 화검상은 그 말에 약간 어이가 없다는 듯이 그의 얼굴을 바라보고 웃으며 말했다 내가 내게 그런 말을 했던 것은 그저 내가 혹시 나의 곡선적인 무공을 배울 수 있지 않을까 하고 생각했던 것이지 결코 그런 의도는 아니었다 이 혼인이라는 문제는 그렇게 너와 내가 이 자리에서 그렇게 간단하게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우선 너의 누나가 나를 좋아할지도 알 수 없는 일이 아니냐 동방량은 고개를 가로저었다 저희 누나가 당신을 사모사모하고 있는 것은 확실합니다 혹시 당신께서 저희 누나를 귀찮아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화검상은 웃으며 길게 한숨을 내쉬더니 대답했다 좋다 기왕의 말이 나왔으니 솔직히 말을 하도록 하지 내가 그녀의 병병을 고칠 수 있는 만큼 그녀의 건강 상태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녀는 실로 보기 드물게 침착할 뿐만 아니라 몹시 현명현명하며 또한 아름답다 내가 만일 내가 정말로 그녀가 나를 좋게 생각하고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다면 한 번 그녀와도 의논 의논을 해보는 것이 어떻겠느냐 만일 그래서 그녀가 좋다고 한다면 나도 역시 찬성이다 동방량은 이에 문득 고개를 돌려 화검상의 얼굴을 바라보더니 이윽고 그 자리에 엎드려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고맙습니다 당신은 역시 훌륭하신 분이십니다 예로부터 영웅호걸 영웅호걸은 삼처사첩을 두어도 상관없다고 했으니 만일 저희 누나를 싫어하시지만 않는다면 저는 당신께서 악랑자 등 다른 사람들을 더 맞아들이는 것에 대해서 상관하지 않겠습니다 화검상은 그만 실소 실소하며 손을 내져었다 그런 인사는 나중에 해도 좋다 아직 이 혼인 혼인이 성사된 것도 아니지 않느냐 동방량은 다시 고개를 숙이며 떨리는 듯한 어조로 말했다 그럼 이제 두 번째의 부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를 당신의 제자 제자로 삼아주십시오 화검상은 잠시 동방량의 그러한 모습을 바라보다가 이윽고 다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조금 전에 이미 말했다시피 내게 나의 이 곡선적 무공을 전해주고 싶은 것은 내가 바라던 바였다 말하자면 그것은 나의 욕심 욕심이었던 셈이지 그런데 내가 직접 그렇게 말해주니 나로서는 고맙기 이를 때 없구나 너를 나의 제자 제자로 받아들이기로 하마 하지만 그것은 부탁이라고는 말할 수가 없으니 다른 부탁이 있다면 말해보아라 동방량은 크게 몸을 떨며 고개를 들어 화검상을 올려다보더니 이어 다시 고개를 숙인 뒤에 가로저으며 말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저에게는 다른 부탁은 없습니다 화검상은 한 차례 길게 한숨을 내쉰 다음에 다가가서 동방량의 손을 잡아 일으키며 부드러운 어조로 말했다 량량아 고맙구나 너도 알다시피 나는 지금 여러가지로 어 묘한 상황에 몰려 있어서 그 화화가 자칫 내게 돌아갈지도 모르고 게다가 나의 이 무공은 어밀히 말해서 화산파의 현재의 무공과는 약간 다르다고 할 수 있으므로 너를 확산파의 제자 제자로 입적시킬 수도 없는 일이다 또한 나의 이 무공은 이제까지의 일반적인 무학 무학의 이치와도 크게 다르다고 할 수 있으므로 내가 나를 진심으로 믿고 따르지 않는다면 배우기 어려운데 내가 그렇게 노력해 주겠느냐 동방량은 일순 눈물을 뚝뚝 흘리더니 고개를 끄덕이며 이내 다시 엎드려 큰절을 올리기 시작했다 삼가 제자 제자 동방량 동방량 이 사부님을 배웁니다 저는 오직 사부님의 문화문화이며 앞으로는 사부님의 말씀을 절대 복종하고 존경할 것입니다 화검상은 역시 바닥에 주저앉아서 그 절을 받았고 이어 동방량이 절을 마치고 나자 따뜻하게 안아주며 다정한 어조로 말했다 다른 문파 문파의 사람들은 제자를 받을 때 여러가지 의식 의식을 행하곤 하지만 나는 아직 그러한 절차에 익숙하지 못한 편이다 하지만 우리 사제지간 사제지간 이 이미 서로 마음이 통했으니 그것으로 족한 것이 아니겠느냐 그리고 증표로 이 보검 보검을 너에게 주마 이것은 소위 신검 신검이라고 할 수 있는 것으로 비록 겉으로 보기에는 무디게 보이지만 마음이 통하게 되면 강력한 위력을 발휘하게 되는 것이다 화검상이 건네준 것은 바로 그 장생보검 장생보검이었는데 동방량은 즉시 두말하지 않고 그것을 공손히 받아들어 허리에 찼다 이어 화검상은 이젠 자신에게 거의 필요가 없게 된 금창약병과 해동약병 그리고 내상약병을 동방량에게 건네주었으며 마지막으로 이제 한 알람은 자아신단 자아신단을 꺼내 그에게 복용시켰다 이제 몸을 돌리고 정좌정좌하고 앉아서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있거라 만일 일반인들이 그 자아신단을 복용하게 된다면 그저 일갑자의 공력공력을 얻게 될 뿐이지만 화검상은 즉시 개정대법 개정대법을 펼쳐 자신이 그 자아신단을 용해시켜서 동방량의 공력을 증가시켜주었기 때문에 동방량의 전체의 공력은 갑자기 3갑자 나 증가하여 4갑자 이상이 되게 되었고 이어 화검상은 내친 김에 그의 대주천반운 대주천반운 상의 현관 현관들마저 타통시켜 그가 빨리 곡선적 곡선적 무공 무공의 상승경지 상승경지에 이르도록 해주었다 기실 이 곡선적인 무공이라는 것은 그 깨우침의 요체가 있는 것이지 무슨 공력이나 진기진기의 운용운용에 의해 터득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동방량의 무공은 갑자기 짧은 시간동안에 급증하기는 했지만 그러나 그의 공력은 아직 단련되지 않았고 또한 아직 곡선적인 무공에 대해서 모르는 만큼 그 잠재되어 있는 공력들을 다 사용할 수가 없는 상황일 것이다 화검상은 이어 동방량을 바로 안게 하고 비교적 간단한 곡선적 무공의 기본적인 요결 요결에 대해 반복하여 가르쳤고 이윽고 동방량이 어느 정도 이해하고 암기한 듯하자 비로소 그러한 모든 절차를 마쳤다 너의 공력은 지금 4갑자 반에 달하고 곡선적 무공의 절정 절정 경지에 토대를 이루었다고도 할 수 있으나 일단은 그 요결에 대해서 깊이 깨우치지 않는 하는 그러한 공력뿐만 아니라 무공을 사용할 수가 없다 지금 너의 공력의 절반 가까이는 곡선적인 흐름에 의해 잠재되어 있으므로 아마도 일반적인 절정 경지에 다 공력이 갑자 반 정도의 능력을 보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너는 앞으로 그 요결을 부지런히 연마 연마하여 곡선적 무공을 사용할 수 있게 되도록 해야 한다 알겠느냐 2B 컨티뉴 무림야그 EAA 무림야그 출력일 98-11-11 제목 화산문화 2 부두권 제60장 2 동방량은 이제 마악 절정 절정 경지에 올라 안색이 불그레해지고 두 눈에서 맑고 온화한 기운 기운이 흐르고 있었는데 화검상의 말을 듣자 즉시 공손히 대답했다 예 사부님 화검상은 이에 몸을 일으키며 다시 말했다 지금까지는 내가 너의 웅공웅공을 도운 것이지만 이제부터는 내가 스스로 조식조식하여 지금의 경지를 확실한 너의 것으로 만들어야 한다 너는 지금 그대로 앉아서 계속 조식하도록 해라 그동안 제법 상당한 시간이 흘렀으므로 화검상은 곧장 다시 자신의 그 객방으로 돌아갔다 서귀영과 동방리 등 6사람은 과연 그동안 많은 토의를 꺼쳤는지 이미 서로 말들이 없었으며 화검상이 안으로 들어오자 일제 그를 주시했다 화검상은 다시 아까의 그 자리에 앉으며 입을 열어 말했다 제가 너무 늦은 것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만일 여러분의 뜻이 모아졌다면 지금 말씀해 주십시오 아까까지 비교적 말이 많았던 양기에는 지금은 약간 그를 외면하고 있을 뿐 입을 열지 않았다 대신 여러 사람들을 대표하듯 서귀영이 다소 정색정색을 하고 그에게 입을 열어 말했다 이미 우리들 사이의 논의로니는 끝났습니다 그 얘기를 하기 전에 우선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만일 우리의 뜻이 확고부동한 것이라면 단주께서는 우리와 뜻을 함께하실 의사가 없으십니 화검상은 그 대답을 하기 전에 무의식적인 행동인지 고개를 돌려 동방리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동방리는 이에 가볍게 안색안색을 상기시키더니 고개를 내저으며 말했다 저는 이미 그 일을 실행해 옮기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으로서는 그럴 수가 없군요 혹시라도 여러분께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실 의향은 없으십니 양기애가 여전히 고개를 외면한 채로 쌀쌀 맞은 어조로 대꾸했다 당신이 안된다면 그만이지 우리더러 다시 한번 더 생각하라고 할 것은 또 뭐가 있소 그대는 알고 보니 이런 일에 우리를 이용하려고 끌어들인 것이로군 화검상은 입가에 담담한 미소를 떠올리며 말했다 어떻게 생각을 하셔도 좋지만 어쨌든 제가 이제까지 여러분에게 해를 끼친 것은 거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말의 양기애는 일순 탁자를 후려치며 몸을 벌떡 일으키며 소리쳤다 뭐라고 해를 끼친 것이 없다고 당신 때문에 우리 백혈단 백혈단 이 풍비박산이 나고 또한 이름도 엉망으로 더렵혀지게 되었는데 그래도 아무런 해가 없다는 말인가 화검상은 미소한 뒤 가볍게 폭건하며 말했다 그렇다고 해도 일단은 자리에 앉아서 말씀을 하시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저는 그래도 아직은 여러분의 단주가 아니겠습니까 양기애는 너무나도 어이가 없는지 고개를 돌리며 크게 냉소랭소를 지었다 흥 뭐라고 정말 뚫린 입이라고 말은 잘하는군 석의현이 양기애의 말이 다소 지나치다고 생각했는지 그를 약간 손을 저어 제지하는 듯하면서 화검상을 향해 말했다 사실 우리는 단주께서 계속 그렇게 고집을 부리신다면 앞으로 더 이상 그 직위를 인정할 수가 없다는 합의합의를 보았습니다 그래서 상황이 그만 이렇게 그만 이렇게 되었으니 우리는 내일 아침에 다시 태행산 태행산으로 돌아갈까 합니다 화검상은 다소 우울한 표정으로 그 말을 듣고 있다가 이내고 소고소하며 말했다 정말 어쩔 수가 없는 일이로군요 모든 것이 제가 잘못한 탓이니 여러분의 질책을 닳게 받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결속한지 불과 얼마 지나지도 않았는데도 이렇게 헤어져야 한다 니 정말로 가슴 아픈 일이로군요 양기애가 음산음산하게 웃으며 소리쳤다 정말 내놈도 위군자 위군자가 다 되어 가는군 흐흐흐 어디 참지 못하겠다면 우리를 모두 죽여보지 그래 동방리가 그 말을 듣고 그만 눈살을 찌푸리며 말했다 저분은 그래도 조금 전까지만 해도 당신들의 단주였으며 게다가 당신들의 목숨을 구해준 생명의 은인은님인데 감히 그런 말을 할 수가 있나요 석의현이 다시 발작하려는 양기애를 제지하면서 몸을 일으킨 뒤에 화검상을 향해 폭권하며 말했다 화공자 우리는 서로 잘해보려고 하다가 뜻하지 않게 이런 결과를 맞이하게 되었지만 기실 누구도 당신을 원망하거나 미워하지는 않소 다만 당신도 사실은 우리와 목적이 비슷하다고 말해드니 건투를 빌어줄 뿐이오 그럼 무사이길 빌겠소 석의현이 몸을 일으켜 그렇게 말한 뒤에 밖으로 걸음을 옮기자 다른 사람들인 오기문과 한기풍 등도 역시 몸을 일으켜 그의 뒤를 따라가기 시작했다 그들은 더 이상 말이 없었지만 화검상도 그저 다소 우울 우울한 표정만을 지을 뿐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이윽고 그들이 모두 사라지자 이 객방 안에 남은 사람은 화검상과 동방리 두 사람뿐이었다 화검상은 문득 시선을 돌려 그녀를 바라보며 쓴 웃음과 함께 말했다 지금 량량은 조식을 하고 있는 중이니 낭자가 가서 보살펴주는 것이 좋겠소 자칫하면 주와임마 주와임마를 당하게 될지도 모르는 일이기 때문이오 동방리는 뭔가 말을 하려는 듯했으나 그 말에 문득 무슨 생각이 들었는지 두 눈에서 기광 기광을 빛내며 화검상을 바라보다가 이윽고 고개를 끄덕이며 역시 물러가고 말았다 화검상은 잠시 객방 안에 혼자 앉아서 그 상태로 깊은 생각에 잠겼다 마치 그는 명상명상에 잠겨있는 것 같기도 했고 혹은 그러한 우울한 감정 속에 계속 젖어있는 것 같기도 했다 그렇게 얼마간의 시간이 흘렀을 때 문득 다시 방문이 열리면서 한 사람이 안으로 들어섰다 그 사람은 바로 다르마니 악검님 악검님 그녀였다 악검님은 화검상의 표정이 다소 우울해 보이는 것을 보고 약간 의아해하는 듯하다가 이내 다시 가볍게 웃으며 말했다 화사형 혹시 제가 방해가 된 것은 아닌가요? 그렇다면 즉시 다시 나갈게요 사실 그다지 특별한 볼일이 있어서 이곳에 온 것은 아니거든요 화검상은 가볍게 실소 실소한 다음에 그녀를 바라보며 말했다 방해가 되긴 마침 삼회화 할 얘기도 있었는데 이렇게 찾아와 주니 잘된 이리로군 어서 이곳으로 와서 앉도록 해 악검님은 화검상이 다시 밝은 미소를 보이자 매우 기뻐하며 즉시 다가와 탁자 앞에 마주 앉으며 말했다 화사형 내게 할 얘기라는 것이 무엇이죠? 사실 나는 그동안 아주 바보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조금 전에 화사형을 만나면 무슨 얘기를 해야 하나 하고 크게 망설였었어요 화검상은 미소와 함께 그녀의 얼굴을 바라보다가 이윽고 다시 말했다 2비 컨티뉴 무리미아그 재연 무리미아그 출력일 98-11-11 제목 화산문화 2 부두권 제60장 3 3회가 이렇게 나를 특별히 생각해서 험난험난 한 길을 마다앉고 찾아와 준 것은 나로서는 매우 고마운 일이야 하지만 3회가 이러한 행동을 취할 경우에는 3회의 부모님이 걱정하실 뿐만 아니라 조칭 않은 상황에 처하게 되지 않을까 악검님은 웃으며 고개를 가로저었다 그렇지 않아요 나는 이미 스스로 살아나갈 수 있는 나이가 되어버렸고 또한 우리 부모님은 나 때문에 곤란한 상황에 처하게 될 정도로 그렇게 약하지는 않아요 오히려 그분들은 아주 냉정 냉정하신 분들이고 또한 이제는 나를 포기하다시피 하고 계시는걸요 호호 그런 면에서 본다면 나와 화사형은 거의 처지가 같다고도 할 수가 있을 거예요 게다가 나는 이미 어떤 일이 있더라도 화사형과 한편이 되기로 작정한걸요 아무래도 여인들 중에서 보기 드물게 순수한 열정 열정으로 가득 차 있는 듯한 이 악검님을 보게 되면 마음이 절로 부드러워지는 것을 느끼게 된다 화검상은 과거 그가 어려웠던 상황에서 그녀를 통해 마음의 위안을 많이 느꼈던 것을 아직 기억하고 있었다 화검상은 잠시 생각에 잠긴 듯한 표정으로 그녀의 얼굴을 바라보다가 화제를 돌려 다시 말했다 으음 아까 사매가 무공을 펼치는 것을 보니 내가 전해줘 어떤 그 비급 비을 전혀 염마하지 않은 것 같은데 그건 어찌 된 일이지 악검님은 안색이 약간 상기된 듯한 표정으로 웃으며 대답했다 그건 오로지 저의 잘못이었어요 화사형은 저를 위해 그 비급을 애써 만들어준 것이지만 저는 화사형이 돌아가셨다는 말을 듣고는 밥도 먹지 못하고 매일 아파서 방에 누워 있으면서 그 비급을 꺼내보고는 많이 울곤 했죠 그런데 저희 부모님께서는 제가 그 비급 때문에 그러는 것이라고 생각하시고는 그 비급을 그만 가져가 버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저는 화사형의 기대를 저버리고 정작 그 비급을 한번 배워보지도 못한 거죠 화검상은 가볍게 실소실소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음 그래서 사매의 무공무공이 그동안 별로 늘지 않은 것 이로군 하지만 이제 내각 있으니 그런 비급은 다시 얼마든지만 들어줄 수가 있지 걱정할 필요가 없을 거야 악검님은 여전히 상기된 표정으로 눈빛을 빛내면서 말했다 저는 그 이후에 많은 이후를 했지요 왜 저는 바로같이 그 비급을 몰래 보지 않고 들켜서 빼앗기게 되었을까 하고요 아마도 저는 그때부터 이미 바보가 되어버렸던 것 같아요 저는 그 일로 저희 부모님과 많이 싸우기도 했지만 그러나 소용이 없었거든요 화검상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여 보이며 다시 화재 화재를 바꾸어 말했다 이런 얘기를 들으면 사매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일단은 얘기를 해주는 것이 좋을 것 같군 사실 말이야 나는 아무래도 사매가 아까 본 그 동방랑자 동방랑자와 혼인 혼인을 하게 될 것 같아 이건 조금 전에 이야기가 오고 간 것이라 아까는 미쳐 이런 얘기를 해주지 못했지 그리고 또한 나는 아까 그 백혈단 백혈단의 사람들과 결별하게 되어서 그만 다시 외톨이가 되고 말았지 나는 사실 사매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리 대단한 사람은 아니야 어머 그래요 그건 참 잘된 일이군요 저도 그 동방랑자가 무척 마음에 들었어요 우리가 만일 한잠에 자매처럼 친하게 지내며 화사형 도와드린다면 참 좋을 것이에요 호호 저도 사실 그 동생이 화사형을 이미 사모사모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도 화검상은 냈어 담담한 표정을 지으려고 했지만 악검님이 내심 감정 감정 이 혼란스러워 어쩔 줄을 몰라 하는 것을 보고 그만 가볍게 한숨을 내쉬며 탄식하며 말했다 너는 대체 이 쓸모없는 나의 어디가 좋다고 그렇게 애를 태우느냐 나도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더러운 대소변을 보는 사람이고 게다가 이미 천하천하에 가장 나쁜 페륜하로 낙인 낙인 이 찍혀있다는 것을 너도 알고 있지 않느냐 악검님은 그 말에 일순 넉 나간듯이 멍한 표정으로 두 눈에서 눈물을 주르르 흘리더니 즉시 몸을 일으켜서 화검상에게 달려와 와락 안기며 고개를 도리질하여 울며 말했다 제가 나쁜 계집아이에요 저는 사형을 보지 못하는 사이에 어드새 그렇게 되어버렸어요 조금 전에도 온갖 나쁜 생각만을 하며 사형을 그리워하다가 잠을 잘 수가 없어서 이곳으로 오고 만 거예요 저는 사형이 죽는 것도 싫고 오직 나만 바라보고 있기만 을바래요 저는 이미 그런 나쁜 계집아이가 되어버렸는데 어떻게 사형과 함께 지낼 수가 있겠어요 저는 나 자신이 미워 죽겠고 또한 죽어버리는 것이 좋을 거예요 화검상은 한편으로 어이가 없고 우습기도 하다가 그만 실소실소하며 그녀를 부드럽게 안아주며 말했다 악삼예 너는 비록 나의 사매이지만 그러나 천하에서도 아주 보기 드문 희한한 사람임에 특림이 없는 것 같다 세상의 여자들은 거의 대개가 그렇게 욕심 욕심을 내고 또한 남을 질투 질투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그것은 이를테면 여자이기 때 문에 생겨나는 자연스러운 감정 감정의 변화라고도 할 수가 있지 하지만 세상의 모든 여자들이 실로 너처럼 그렇게 솔직하고 그것을 나쁘다고 생각하여 고민한다면 아마도 좋은 여자는 하나도 남아있지 않게 될 것이다 하하 그래서 너는 사실 내가 사랑하는 사매 사매이고 실로 세상에서 보기 드물게 훌륭한 한 여인 여인일 수가 있는 셈이지 내가 훌륭한 일이다 다만 나는 지금 너를 위해서 이런 말들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야 제61장 간노 간노 악검님은 이전에는 상사 상사의 고통 고통을 몰랐으나 화검상 이 죽었다고 알려진 이후부터 그러한 것을 깊이 알게 되었으니 이제는 그 마음이 과거와 같다고는 할 수가 없었다 그녀 스스로는 타락타락했다고도 생각할 수가 있겠으나 기실 이제 그녀는 그와는 반대로 여인 여인으로서 더 한층 성숙하게 되었다고도 말할 수가 있을 것이다 본래 그렇게 욕심 욕심에 물들고 인색인색해지며 질투를 하게 되는 것은 나쁜 일이지만 그러나 그러한 것들에 접하게 됨으로써 비로소 좀 더 깊이 인생 인생을 느끼게 되는 것이며 좀 더 깊이 자기 자신을 수행수행 해나갈 계기가 되는 것입니다 악검님은 다시 도리지라며 말했다 싫어요 나는 지금 사형과 함께 여기에서 자고 싶어요 화검상은 미소한 뒤에 그녀를 가볍게 밀어내며 말했다 알고 보니 너는 그동안 비단 울보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도로 어린아이가 되어버리고 말았구나 과거에 너는 비록 지나치게 단순한 점도 없지 않았지만 그러나 장차 강호의 여협여협이 되고 말겠다는 강한 의지력을 가지고 있었다 너의 그와 같은 훌륭한 모습은 이제 어디로 갔느냐 악삼의 우리는 비록 그간에 다시 볼 수 없을 뻔하기도 했지만 이제는 이렇게 다시 만나게 되었으니 앞으로는 언제든지 보고 싶으면 만날 수가 있게 될 것이다 그런데 어째서 마음을 그렇게 조급하게 가지느냐 악검님은 잠시 생각을 해보는 듯 하다가 이윽고 다시 입가에 가벼운 웃음을 떠올린 뒤에 화검상과 떨어지며 말했다 하긴 그래요 저는 정말로 바보같이 변하고 말았지요 하지만 정말로 우리는 다시 헤어지지 않겠지요 화검상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아마도 그럴 것이다 기실 사람의 앞날은 쉽게 예측할 수 없는 것이기는 하지만 그러나 나는 앞으로 너를 실망시키지 않도록 노력할 것을 약속하마 자 그럼 이만 가서 자야지 알게더요 화사형 이렇게 와서 귀찮게 해드려서 미안해요 하지만 나는 악검님은 뭔가 약간 주저하는 듯 하다가 갑자기 달려들어 화검상의 얼굴에 입을 맞춘 다음에 금세 빨개진 얼굴로 도망치듯 밖으로 사라지며 말을 이었다 안녕히 주무세요 화사형 확실히 이 악검님은 화검상을 연모련모하고 있는 듯 하지만 그것을 과연 말 그대로 사랑이라고 할 수가 있을까 물론 그녀가 어느 정도 화검상을 사랑하게 된 것은 사실이겠지만 거기에는 근본적으로 어떤 우정 우정과도 같은 것이 깊이 깔려있기 때문에 사랑이라기보다는 우정이라고 말하는 것이 나을 것이고 게다가 당연히 이런 우정도 사랑 못지않게 소중한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이다 화검상은 갑작스런 그녀의 행동에 다소 어하니 벙벙하기도 하고 우습기도 하여 잠시 실소실소를 한 뒤에 곧장 자리에서 일어나 잠을 자려고 했다 그런데 그때 갑자기 어디선가 그의 귀 속으로 요염한 듯하면서 도 한편으론 비웃는 듯한 음성이 전음인밀 전음인밀의 수법으로 들려왔다 호호 당신은 알고 보니 제법 그럴듯한 위선자 위선자 에다 위군자 위군자로군요 마치 목석처럼 당신은 전혀 자신의 감정을 드러내지 않고 계속 그럴듯한 말만을 늘어놓고 있었어요 하지만 과연 당신이 그렇게 훌륭한 도덕군자일까요 솔직히 내가 없었더라면 그녀와 잠을 자고 싶었던 것이 아닐까요 가볍게 창문에 휘장이 흔들리며 어느새 방 안에는 엮어머리들 어와 있었다 실상 이건 화검상도 아까부터 알고 있었던 일로 그녀를 계속 창밖에서 기척을 숨긴 채 방 안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엿보고 있었던 것이다 화검상은 반쯤 몸을 일으킨 상태에서 약간 멈칫하는 듯하다가 이내 웃으며 다시 자리에 앉으면서 담담한 표정으로 대꾸했다 여삼에도 그간 많이 변한 것 같군 언제부터 이렇게 도둑고양이가 되어버렸지 역검어른 훌쩍 신형신형을 날려 곧장 침상으로 다가가 앉으며 다소 냉랭한 어조로 말했다 나는 본래 나쁜 계집아이고 악사자는 아주 좋은 여자이죠 나를 도둑고양이라고 한다고 해도 그것은 칭찬일 수밖에 없는 일이겠죠 그렇지 않나요 과거 역검어른 대단히 청순하게 느껴지던 소녀였고 게다가 즉 나이도 악검님보다 두 살이나 어린데도 불구하고 지금은 기이하게도 악검님과는 대조적으로 요연해 보이고 더욱 노련해 보이는 모습이었다 그렇다면 과연 그녀는 본래부터 이러한 품성 품성을 가지고 있었으면서도 겉으로 드러내 보이지 낳고 있었던 것일까 아니면 갑자기 그 사이에서 사람이 이렇게 많이 달라진 것일까 화검상은 고개를 돌려 침상 위에 걸터 앉은 그녀를 바라보며 가볍게 실소 실소하는 듯 하다가 약간 정색을 하며 대꾸했다 그렇지 않아 여사매 나는 옛날부터 여사매를 귀여워했고 또한 지금도 근본적으로는 악사매와 같이 잘 대해주려고 노력하고 있지 그러니 굳이 그렇게 나를 비웃는 것처럼 바라보지 않았으면 좋겠다 역검어른 여전히 다소 싸늘한 기색기색으로 짐직 고개를 깨아 웃거리며 말했다 오호 그런가요 호호호 그 성인은 대단히 놀랍군요 나는 당신이 설마하니 내게도 위군자처럼 행동하게 될 줄은 몰랐어요 호호호 당신은 정말로 아주 대단히 훌륭한 사람이로군요 화검상은 다소 씁쓸하게 웃은 뒤에 이어 화제를 돌리며 말했다 마침 내가 한 가지 사실을 잊고 있었는데 잘됐다 아까 녹사백 이 무슨 말을 하려다가 만 것 같은데 너는 그 사실을 알고 있겠지 대체 지금 화산파 화산파에 무슨 일이 있다는 거냐 역검어른 문득 다소 기이기이한 표정이 되어 잠시 화검상을 주시하다가 이내 웃으며 대꾸했다 그럼 당신은 정말로 그 일을 모르고 있다는 말인가요 화검상은 마주 웃으며 말했다 모르고 있으니까 묻고 있는 것이 아니냐 여삼의 그래 대체 화산파에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지 설마 하니 나 때문에 이번에 싸움에서 화산파에 많은 피해를 보았다는 것은 아니겠지 역검어른 여전히 기이한 표정으로 화검상을 주시하며 잠시 뭔가 생각해보는 듯하다가 다시 냉소랭소를 하며 되물었다 좋아요 그렇다면 우선 내가 먼저 화사형께 한 가지 묻도록 하죠 음 대체 당신은 그때 본파 본파에 몇 권의 비급을 만들어 놓은 것이죠 화검상은 그 말에 약간 어리둥절해져서 대꾸했다 비급이라니 음 나는 악삼의 등에게 몇 자 적어주기도 했지만 정식으로 비급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너도 알다시피 한 권뿐이 설마 하니 그 일에 무슨 문제라고 생겼다는 말이냐 역검어른 가볍게 코웃음을 치며 고개를 가로저었다 흥 당신은 그 말을 듣고도 아직 모르겠다는 말인가요 정말로 뻔뻔스럽군요 당신은 사실 미리부터 이와 같은 결과를 내다보고 그와 같은 것을 했던 것이 아닌가요 그와 같은 짓이라니 나는 당시 그저 호의적으로 열심히 한 권의 비급 비을 만들어 주었던 것인데 그것을 감히 비난받을 짓이라고 말할 수가 있을까 화검상은 매우 어이가 없어서 실소실소하며 속으로 그렇게 중얼거리다가 그녀를 바라보며 다시 말했다 여삼의 아까도 말했지만 내가 지금 모르니까 이렇게 묻고 있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비웃지만 말고 그것에 관해 좀 더 자세히 말해줄 수는 없겠느냐 역검어른 잠시 고개를 돌려 외면하고 뭔가 깊이 생각해보는 듯 하다가 이내 다시 화검상을 주시하며 가볍게 냉소랭소하며 대꾸했다 좋아요 일단 당신이 그렇게 정말로 모른다고 하니 내가 좀 더 자세히 말해주도록 하지요 하지만 그냥은 안되겠고 거기에 한 가지 조건을 제시하겠어요 만일 당신이 그 조건을 들어준다면 나도 당신의 소원대로 지금 그 이야기를 자세히 가르쳐 주도록 하죠 화검상은 그만 씁쓸하게 웃으며 말했다 그래 그 조건이란 뭐냐 역검어른 이내 대답했다 아주 쉬워요 그건 바로 호호 오늘 하룻밤 당신을 내게 빌려주는 거죠 아니면 당신이 나를 빌린다고 해도 상관은 없어요 그래서 함께 침상 위에 누워서 우리 두 사람이 이전에 하지 못했던 정담을 나누는 거죠 그렇지 않나요 말할 것도 없이 이것은 아무리 좋게 보아도 유혹 유혹인 셈인데 어이가 없게도 그녀는 지금 안색 하나 붉히지 않고 그런 얘기를 하고 있었다 화검상은 그만 놀랍기도 하고 우습기도 하여 그녀의 얼굴을 바라보고 있다가 웃으며 다시 말했다 너는 그동안 농담이 많이 늘었구나 그보다 어서 그 얘기를 해보아라 혹시 내가 지금의 화산파의 일에 대해서 도움을 줄 수 있을지도 모르지 않느냐 역검어른 이에 금세 다시 안색이 냉랭랭랭하게 변하여 고개를 돌리고 외면하더니 쌀쌀맞게 대꾸했다 2B 컨티뉴 무리미아그 무리미아그 출력일 98-11-20 제목 화산문화 2부 3권 제61장 1 흥 네 이미 그럴 줄 알았어요 과연 벌써 당신은 알고 있으면서도 시치미를 떼고 있군요 호호 나를 더 이상 비참하게 만들지 말아요 내가 비록 이렇게 비참하게 보일지라도 지금의 상황에서 당신에게 그래도 가장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은 바로 나예요 상황이 이미 그렇게 되었다고 해도 그들을 아직 허수아비가 아닐 뿐만 아니라 오히려 더욱 무섭다는 것을 당신은 알아야 할 거예요 호호 나중에 후회하지 말고 당신이 만일 오늘 밤나 와 동침을 하고 혼인 혼인을 해준다면 장차 나는 당신의 목숨을 구해주도록 하겠어요 화검상은 그녀가 이번에는 노골적으로 혼인이라는 말을 꺼내는 것을 보고 다소 눈살을 찌푸리며 인해 다시 정색정색을 하고 말했다 내가 내게 그런 얘기를 해줄 생각이 없다면 그건 나도 어쩔 수 없는 일이다 하지만 이 혼인이라는 것은 서로가 인연 인연에 맞아야 하는 것이지 억지로 하려한다고 해서 되는 일은 아니다 내가 보기에는 너는 나와 그런 인연이 아닌 것 같구나 호호호 인연이 아니라고요 당신은 감히 나를 이렇듯 비참하게 만드는군요 호호호 여자가 한 한을 품으면 5, 6월에도 서리가 내린다는 말이 있지 않나요 좋아요 어디 한번 마음대로 해보세요 놀랍게도 그녀는 즉시 옷을 후를 벗어버리고 금세 알몸이 되어 침상 위에 벌렁 누워버리는 것이었다 무공무공을 배워서인지 그녀가 옷을 벗는 모습은 매우 빠르면서도 현란해 보였다 게다가 그녀의 몸매는 그야말로 벌써부터 육감 육감적으로 잘 발달되었고 균형 잡혀 있었지만 지금은 상황에서 그것을 아름답다고는 말할 수가 없었다 호호호 만일 당신이 내게 어떤 수작을 부린다면 나는 즉시 소리를 지르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들 모두에게 떠들고 다니겠어요 호호 지금 이와 같은 광경을 그 백혈단의 고고하신 양반들이 본다면 과연 당신에게 어떻게 대할까요 호호 우습지 않나요 호호 그러지 말고 어서 이리 와서 남을 안아줘요 당신이 정말로 어린아이가 아닌 사내라면 말이에요 화검상은 그만 심하게 눈살을 찌푸리고 고개를 돌려 외면한 채 그대로 무거운 표정으로 대꾸하지 않았다 지금의 상황으로 보아 비록 그가 무공을 펼쳐서 그녀에게 강제로 손을 대지 않고도 옷을 입혀서 쪼다버릴 수는 있었겠지만 역시 그녀의 말대로 난처하기 이를 데 없는 상황이라고 안이할 수가 없었다 하지만 지금 그는 그런 문제보다는 어째서 엮어머리 이와 같은 행동을 하고 있는가 하는 의문 의문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있었다 솔직히 말하자면 그는 그다지 용모 용모가 못생긴 편은 아니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든 여자들에게서 인기를 한 몸에 받을 만큼 대단히 잘생긴 것도 아니라고 할 수 있었다 그 가까운 예로 얼마 전에 그가 그토록 쫓아다녔던 남궁새가 남궁새가의 소저소저도 그를 마치 벌레 보듯 싫어했으며 비록 변장을 하기는 했어도 동방리 동방리도 그의 능력만을 대단하게 생각했을 뿐 근본적으로 그에게 관심을 별로 없었으며 또 한 눈앞의 엮어머리도 처음에는 아주 현실적으로 그를 대하고 이어 들 뿐 그를 대단히 좋아했던 것은 아니었다 일전에 그와 혼인을 하겠다고 했던 천륙무가 천륙무가의 석한절 석한절이나 조금 전에 아껌님 아껌님 등도 사실은 모두가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화검상에게 그토록 연연하게 되어들 뿐이다 그런데 대체 그토록 현실적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엮어머리 어째서 지금 그를 유혹하며 혼인 혼인을 하려고 드는 것일까 거기에는 필시 어떤 특별한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닐까 그때 문득 마치 이러한 상황을 기다리기라도 한듯이 밖에서 가벼운 기척이 일며 방문을 두드리는 소리와 함께 동방리에 조심스러운 음성이 들려왔다 저... 화공자님 지금 잠시 들어가도 될까요? 이것은 실로 매우 공교롭고도 난처한 상황이라고 안이할 수가 없었다 가뜩이나 화검상에 대한 세상의 평판이 좋지 않은 상황인데 거기에다 이런 소문마저 나돌게 되면 그 여파는 어떻게 감당해야 할 것인가 물론 그의 대단해진 무공무공을 사용하여 어떻게 해볼 수는 있겠지만 결국 이러한 문제는 그렇게 한다고 해도 크게 달라지지는 않을 것이다 가볍게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돌려 역검어를 보니 그녀는 약 간표정이 굳어있었지만 이내 다시 그 모습 그대로 의기양양하게 웃으면 이러한 말하는 것이었다 호호 마침 잘됐네요 어서 그녀더러 들러오라고 하지 그래이요 위군자 위군자 양반 나와 당신이 이렇게 달콤한 한때를 보내고 있는 것을 들키는 것이 부끄러운가요 화검상은 다시 길게 한숨을 내쉰 다음에 이윽고 방문 쪽으로 고개를 돌리며 담담한 어조로 말했다 들어오시오 역검어른 설마하니 그가 이런 상황에서 정말로 동방리에게 들 어오라고 말할 줄은 미처 생각하지 못하고 있다가 그 말을 듣자 이내 안색이 굳어지고 눈에서 도끼도끼를 내뿜으며 즉시 뭔가 말을 하려고 했다 하지만 끝밖에도 동방리는 마치 화검상의 극우한 말을 기다리 기라도 한듯이 이번에는 서둘러서 역검어리 미처 말을 꺼내기도 전에 방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섰고 이어 가볍게 미소를 지으며 화검상을 향해 말했다 미안해요 시간이 이미 늦은 줄은 알지만 한가지 의논들이 릴 이 남아서요 화검상은 입가에 미소를 떠올리며 그녀를 바라보고 있다가 자신의 앞자리를 가리키며 말했다 마침 나도 아직 잠을 자지 않고 있었으니 미안해 할 것은 없소 어서 이리 와서 앉으시오 동방리는 비록 진진 미소를 짓고 있었지만 다소 표정이 굳어져 있었는데 그 말을 듣자 다시 가벼운 미소를 지으며 화검상의 앞자리에 와서 앉았다 백혈단 백혈단의 그 사람들은 이미 모두 서둘러서 떠나버려더요 그리고 저는 조금 전에 저의 동생과 여러가지 얘기를 나누게 되었는데 그래서 이렇게 다시 찾아오게 된 거예요 석의연 등이 그렇게 빨리 떠나버렸다는 것은 다소 의외이기는 하지만 그들은 아마도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는 잠시라도 더 화검상 등과 함께 생활할 수가 없었던 모양이다 화검상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며 생각해보는 듯하다가 말했다 랭랭 아는 지금 잠을 자고 있소 예 한데 지금 이곳에 손님이 와 계신 모양이로군요 동방리는 대답을 하면서 고개를 돌려 침상 쪽을 바라보다가 짐짓 다소 의아한 듯한 표정을 지었다 화검상은 가볍게 고소 고소를 지으며 말을 받았다 그렇소 보다시피 그녀는 지금 내 침상을 차지하고 누워있는 상황이오 역검얼은 안색이 새파랗게 변해서 두 눈에서 도끼를 펄펄 날리고 있었지만 그러나 애써 침착을 유지하며 그대로 누워있었다 동방리는 이어 그녀의 앞으로 다가가더니 상냥한 표정을 지으며 미소하며 역검얼에게 말했다 연왕자 연왕자로군요 나는 항상 소심해서 낭자와 같은 활발한 모습이 항상 부러워요 하지만 늘상 그래도 노력하는 편이니 우리는 반드시 친구가 될 수 있을 거예요 연왕자 우리 앞으로 친자매처럼 잘 지내도록 해요 역검얼은 뜻밖의 그녀의 행동에 크게 놀라면서도 의아해하고 있다가 그 말에 이내 몸을 일으켜 안으며 사납게 말했다 흥 누가 당신과 친자매가 된다는 거지 당신도 결국 위선자로군 그래 호호 내 이 모습이 이상하지 않다는 말인가 저 이면 수심 이면 수심 같은 작자가 나를 이 꼴로 만들었는데도 당신은 아무렇지도 않다는 말인가 동방리는 미소하며 고개를 가로저었다 그렇게 나쁘게만 생각하지 말아요 어차피 나도 저분을 모시기로 한 사람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이렇다고 한들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낭자의 마음이 그렇게 어색하다면 지금 나도 낭자처럼 옷을 벗을까요 호호하지만 나는 낭자처럼 몸이 예쁘지 않으니 부끄럽군요 역검얼은 그 말에 잠시 도끼 어린 시선 시선으로 동방리를 노려보다가 이윽고 다시 빠르게 옷을 모두 걸치고는 침상의 아래로 내려와 밖으로 신형을 날리며 화검상을 향해 원한 원한 맺힌 음성으로 소리쳐 말했다 내놈이 언젠가는 이 일을 후회하게 될 날이 있을 것이다 나는 장차 내놈의 가슴을 난도질해버릴 것이고 또한 죽어 지옥에서 영원히 헤어나지 못하도록 저주저주할 것이다 화검상으로서는 갑자기 역검얼이 그렇게 훌쩍 사라져버리자 매우 다행스러운 느낌이 들기도 했지만 그보다는 무겁고 씁쓸한 기분이 더 앞서서 다시 길게 한숨을 내쉬었다 동방리는 다시 그에게 고개를 돌리며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이 웃으며 말했다 제가 혹시 어떤 방해가 되지는 않았나요 그렇다면 정말 미안해요 화검상은 그녀가 일부러 그렇듯 웃고 있기는 하지만 그러나 지금 그녀의 눈가에는 눈물 자국이 남아있는 것을 알 수가 있었다 그녀는 역검얼이 사라지는 동안 빠르게 옷소매로 자신의 눈물을 닦아내고 나서 다시 이렇듯 아무렇지도 않은 표정을 짓고 있는 것이다 화검상은 다시 고소 고소를 지은 후에 몸을 일으켜 걸음을 옳겼고 이윽고 침상 위에 걸터 앉아서 담담한 어조로 말했다 낭자가 이미 량아와 얘기를 나누었다니 어느 정도 내 뜻을 침작하고 있을 것이라고 믿소 나는 비록 지금은 정식으로 예 예를 갖추어 낭자를 맞이할 수는 없지만 장차 반드시 그렇게 할 날이 오게 될 것이라고 보호 이제는 낭자의 의견을 들어보고 싶소 동방리는 다시 환하게 미소를 지으며 이렇게 말했다 저는 아직 몸을 씻지 못했어요 지금 욕실에 들어가서 몸을 씻고 와도 될까요 동방리가 욕실에서 나온 다음 화검상이 욕실로 들어가서 목욕을 하는 사이에 동방리는 말없이 방 안을 대강 치우고 침상 위를 정리했다 화검상이 욕실에서 나오니 그녀는 촛불이 은은한 빛을 바라는 가운데 말끔해진 모습으로 다소 수줍은 표정이 되어 그를 바라보고 있었다 화검상은 담담한 표정으로 그녀의 얼굴을 마주 바라보다가 이어 약간 정색정색을 하고 말했다 낭자의 선천음양절맥 선천음양절맥은 이미 상태가 악화되어 체력이 크게 쇄약해져 있는 상황이오 본래는 다른 치료를 할 필요가 없겠지만 지금은 우선 간단한 치료를 통해서 원기 원기를 회복시켜야 하겠소 동방리는 그 말을 듣자 곧장 말없이 미소를 지으며 침상 위로 올라가 앉았다 화검상은 침상 위에 올라 그녀의 등 뒤에 앉은 다음 손바닥을 그녀의 머리 위에 얹고서 개정대법 개정대법으로 그녀를 치료하기 시작했다 사실 이 개정대법이라는 것은 무공이 낮은 사람들에게는 자칫 위험한 것일 수도 있겠지만 가장 효과가 빠른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었다 이 지금 화검상이 행하고 있는 것은 다름 아닌 자신의 징기 징기를 주입시켜 그녀의 막히거나 끊어진 혈맥 혈맥들을 뚫어주고 그리고 약화된 전신의 기운 기운들을 고루 균형있게 강화시키는 것이었다 그것이 물론 임시망편에 불과한 것이기는 해도 그러나 역시 쉽지 않은 일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점차로 화검상의 몸에서 원형원의 광채인 백광백광이 부드럽게 빛나더니 이어 그 광채가 동방리의 몸까지 두루 감싸게 되었을 때 이윽고 화검상은 치료를 마치고 손을 거두었다 동방리는 아까 처음에는 다소 긴장된 듯한 모습이었지만 나중에 치료를 마치고 났을 때는 마치 반쯤 졸린 듯이 노곤하고 황홀한 듯 한 표정을 짓고 있었다 그것은 실로 당연한 일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흔히들 도가 도가의 무공을 배우는 사람들이 더러 감노 감노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는데 지금 화검상의 징기 징기는 마치 그 와 같이 쾌적하고도 달콤한 느낌을 주는 것이어서 그녀의 전신을 완전히 누비고 휘가 마버렸던 것이다 그렇게 치료를 마치고 난 그녀의 모습은 여전히 허약하게 말라 보이기는 해도 전신의 맑은 광채 광채가 어려 있는 듯하고 피부도 은은하게 윤기가 흐르고 있었다 그 다음에 화검상이 옷을 벗고 자리에 눕자 그녀 역시 촛불을 끄고 옷을 벗은 다음에 그의 옆으로 다가와서 누웠다 이 두 사람의 정사 정사라고 하는 것은 강한 애정의 표현이라기보다는 치료에 가까운 것이었기 때문에 역시 화검상은 조심스럽지 않을 수가 없었다 흔히들 일부에서 말하듯이 음양 음양 이 화합 화합하면 만병 만병을 치료할 수 있다고들 하지만 실상 이러한 남녀간의 정사에 있어서 정작 음양이 제대로 화합하기는 어려운 일이고 게다가 설령 거의 그렇게 되었다고 해도 정말로 모든 병을 치료할 수 있는 것은 아닐 것이다 음양이 화합하기 위해서는 신체의 기질 기질이 잘 맞아야 할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도 서로 간의 마음이 깊은 사랑으로 잘 어우러져야 하는 것이다 지금 화검상이 사용하고 있는 방법은 그런 음양 화합에 관련된 것이라기보다는 그의 곡선적 곡선적인 기운 기운이나 마음을 은근하게 함께 나누는 것이라고 할 수 있었다 대개 다른 치료의 방법은 동방리와 같은 선천 선천의 질병을 앓고 있는 사람에게 일시적인 효과는 나타낼 수 있을지 몰라도 얼마 가지 않아서 다시 질병이 악화되어 버리는 것이며 또한 방법도 점차로 쓸모가 없어지게 되는 것이다 말하자면 지금 화검상이 사용하고 있는 방법은 당장 그녀의 질병을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곡선적인 힘으로 그녀의 잘못되어 있는 선천적 근원 근원의 오류를 점차로 개선시켜 나아가는 것이라고 할 수 있었다 그런 근원적인 치료를 하기 위해서 자연 서로 간의 마음의 교감 교감이 필요한 것이고 그 때문에 이런 정사를 통하게 되는 것이며 서로 부부 부부가 되어야만 하는 것이다 꾸준히 근원의 오류를 개선시켜 나아가다 보면 외부의 증상도 점차로 나아지게 될 것이고 게다가 그 근원이 크게 좋아지게 되면 외부의 증상은 고칠 필요도 없이 저절로 치유되게 될 것이다 화검상은 실상 무슨 방중술 방중술이니 하는 기교에 대해서 배운 바가 없기 때문에 겉으로 보기에 그가 유도하는 두 사람의 행위는 그저 단순하기 짝이 없어 보였다 동방리는 물론 아직 순결한 몸이었고 처음으로 그와 같은 행위를 하게 됨으로써 고통을 느꼈겠지만 그러나 그런 정도는 이제까지 그녀가 질병으로 인해 겪어왔던 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는지 고통스러운 표정은 짓지 않았고 다만 한순간 무심결에 눈물을 주르르 흘렸다 비록 어둠 속이라고는 해도 화검상은 대낮같이 환하게 모든 것을 볼 수가 있었기 때문에 매우 안쓰러운 마음이 들어서 자연 더 옥정성을 다하게 되었다 미안해요 나는 그동안 결코 건강하게 될 수 없으리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막상 이렇게 믿음이 생기게 돼가 그만 눈물이 나왔나 봐요 정사가 끝나고 두 사람이 나란히 침상 위에 누웠을 때 동방리는 반쯤 웃으며 그렇게 변명하듯 말했다 물론 그것은 그저 변명일 뿐이고 그런 믿음 때문에 기쁨의 눈물이 흘러내린 것도 아니며 아마도 그녀는 상실에 대한 어떤 깊은 허전함과 애착에서 나오는 알 수 없는 불안함과 뒤엉킨 마음의 고통 고통 등이 뒤섞여서 절로 눈물이 나오게 되었을 것이다 이런 심리 심리라고 하는 것은 본래가 곡선적인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말로써 이렇쿵 저렇쿵 나누어 설명한다는 자체가 어려운 노릇이다 그것은 대개의 사람들이 오류에 빠져 있는 것처럼 곡선적인 것을 직선적으로 보려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연들지 않고 맞지 않는 것이다 이 여인들은 복잡한 심리를 가지고 있고 또한 자신들이 일부러 그것을 감추려고 한다고 해도 대개 스스로 자신의 심리에 대해서 모르고 있는 경우가 더욱 많을 것이다 화검상은 잠시 뭔가 깊이 생각해보는 듯하다가 고개를 돌려 그녀를 향해 받았다 아리아리 몸은 좀 어떻소? 어디 심하게 아프거나 결리지는 않소? 그가 그녀를 향해 아리라는 애칭으로 부르기 시작했다는 것은 이제는 그녀를 자신의 여인으로 인정한다는 뜻이라고 할 수 있었다 동방리는 입가에 가벼운 미소를 지어 보이다가 고개를 갸웃거리며 대답했다 정말 이상해요 갑자기 몸이 날듯이 가볍고 상쾌한 느낌이 들어요 다만 아래쪽이 그건 상관없는 일이겠죠 화검상은 약간 정색을 하고 다시 말했다 지금 당신의 몸이 그렇게 갑자기 달라진 듯한 것은 제가 조금 전에 먼저 치료를 하고 원기를 보충시켰기 때문이오 그러한 것은 앞으로 얼마 가지 않아서 쇠퇴할 것이고 아마도 이전처럼 다시 몸이 나빠지게 될지도 모르겠소 하지만 그런 치료법은 근원적 근원적 인치료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고 따라서 당신은 앞으로도 좀 더 인내심을 가지고 계속 나와 함께 지내야 할 것 같소 동방리는 몸을 돌려 화검상의 몸을 두 팔로 껴안고 다정하게 머리를 그의 가슴에 재며 말을 받았다 그런 건 아무래도 좋아요 다만 당신이 항상 저와 함께 지내게 되었으니 그건 저에게는 과분한 것이고 또한 당신에게는 무거운 짐이 되는 것이 아닌지 모르겠어요 저와 이렇게 부부부부가 되는 것을 혹시 후회하지는 않으세요 화검상은 가볍게 미소를 띈 채로 그녀의 몸을 어루만져주며 말했다 나는 후회하지 않소 오히려 나처럼 천하의 사람들에게 욕을 먹는 대단치 않은 사람에게 당신처럼 기품 기품 있고 아름다운 여인이 시집 오게 되었다는 사실이 나로서는 고마울 따름이오 고마워요 저는 당신께 더 드릴 말씀이 없어요 저는 앞으로 오직 당신만을 섬기며 아내로서의 모든 것을 지키고 또한 모든 사랑을 바치도록 하겠어요 말과 함께 그녀가 더욱 깊이 안겨들었기 때문에 두 사람은 잠시 깊은 입맞춤을 나누기 시작했다 조금 전에 정사에서는 약간 긴장되고 몸이 딱딱하게 굳어져 있었지만 오히려 이제는 서로 간에 마음이 부드럽게 풀리고 깊은 사랑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 같았다 이미 시간이 많이 흘러 거의 새벽력이 가까워졌지만 그러나 두 사람 모두 잠은 오지 않았다 동방리는 한동안 그의 가슴에 머리를 기대고 잠을 자는 듯했지만 이윽고 문득 고개를 돌려 그의 얼굴 쪽을 바라보며 입을 열었다 저 이상한 일이지만 오늘 일은 뭔가 알 수 없는 기분이 들어요 왠지 모르지만 그러나 뭔가 심상치 않다는 느낌이 들어요 당신도 그런 기분이 들지 않나요 내 생각에는 그들은 모두 가 서로 연관되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하긴 그렇다고 믿기도 어렵겠지만 어쨌든 뭔가 이상한 점이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화검상은 동방리의 얘기를 듣고 있다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뭐가 이상하다는 말이오 악삼의 악삼의가 이상하다는 말이오 아니면 여삼의 여삼의가 동방리는 가볍게 고소하며 고개를 가로저었다 제가 그녀들을 질투질투하고 있다고는 말하지 마세요 저는 당신이 그녀들을 어떻게 대한다고 해도 상관하지 않겠어요 제가 지금 말하는 것은 오늘 이곳으로 오면서 느낀 모든 일을 말하는 거예요 화검상은 다소 정색을 하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하기는 나도 그런 생각이 없었던 것은 아니오 하지만 만일 그들이 모두가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 것이라면 그렇게 많은 사상자를 내며 싸움을 벌일 리가 없을 것이고 음 그렇지 않소 게다가 악삼의가 그들과 연관되어 있다는 것은 결코 생각할 수 없는 일이오 동방리는 잠시 생각해보는 듯하다가 다시 말했다 저도 그분 악소저가 그들과 한편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하지만 사람은 덜어 자신도 모르게 남에게 이용을 당하는 경우가 있지 않을까요 오늘의 상황은 아무래도 당신을 그쪽으로 유인해서 뭔가 함정 속으로 몰아넣으려는 의도가 있는 것 같아 보여요 화검상은 그녀의 몸을 감싸고 부드럽게 어루만져주며 담담하게 말을 받았다 아리 당신이 이렇게 현명하니 나는 사랑스런 부인을 얻었을 뿐만 아니라 동시에 유능한 군사 군사까지 함께 얻게 된 셈이고 려 나는 정말 이로 복이 많은 것 같소 동방리는 그의 등을 가볍게 꼬집으며 웃으며 대꾸했다 호호 저는 그저 당신이 저를 귀찮아하게 되지 않기만을 바랄 뿐이에요 어찌 감히 그토록 사랑스럽고 현명할 수가 있겠어요 호호호 To be continue 무림야그 무림야그 출력일 98-11-20 제목 화산문화 2부 세권 제62장 여협객 여협객 제62장 여협객 여협객 그만 그렇게 밤을 지새고 말았나 보다 잠깐 눈을 붙였는가 싶었는데 어느새 다시 눈을 떠보니 실내가 환하게 밝아져 있었고 아침이었다 동방리는 뒤늦게 잠이 들었던 탓인지 아직도 옆에서 잠을 자고 있었는데 숨소리가 조용해 평온해 보이기까지 했다 이제 오늘은 아마도 정무맹 정무맹의 총단총단으로 들어가게 되거나 아니면 최소한 그 앞에서 그들과 본격적으로 마주치게 될 것이니 상황이 이제까지보다 더 어렵게 될지도 모른다 화검상이 잠시 누운 그대로 그 일들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이 노란이 문득 동방리가 잠에서 깨어났는지 고개를 돌리며 입을 열었다 오늘 아침은 정말 편안해요 나는 이렇게 편안한 아침을 맞이한 것이 언제였던가 잘 기억나지 않아요 아마도 아주 어렸을 때였던가 그때는 거의 아프지도 않았었으니 마음이 편안하다니 다행이요 어쩌면 생각보다 치료가 빨라지게 될지도 모르겠소 음 당신이 좀 더 빨리 건강을 되찾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니오 그것은 내가 배운 곡선적 무공의 신법신법을 병행하는 것인데 그러나 아직 당신은 그것으로 웅기웅기를 해서는 안 되고 그저 그 이치 이치를 배워가는 것만으로 만족을 해야 하오 만일 당신이 그것에 대해 조금이라도 진전이 생긴다면 치료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오 동방리는 그의 가슴으로 안겨들며 다정다정한 어조로 대답했다 알게더요 정랑정랑 앞으로 당신께서 제게 그 신법을 가르쳐 주시면 저는 성심껏 배우도록 하겠어요 화검상은 그녀의 뺨에 가볍게 입맞춤을 해준 다음에 몸을 일으켰다 우리가 좀 늦잠을 잔 것 같소 어서 일어납시다 남들이 혹시 흉을 볼지 모르니 흥흉을 볼테면 보라고 하죠 저는 상관없어요 당신만 저의 곁에 있다면 동방리는 가볍게 코웃음을 치며 그렇게 말했지만 이내 뒤따라 몸을 일으키다가 문득 약간 몸이 굳어지며 멈칫하는 표정을 지었다 비단 아랫도리가 심하게 아파왔을 뿐만 아니라 이불이 젖혀진 침상 위에 어젯밤 그 정사의 흔적이 아직 붉은 자국으로 남아있던 것이다 화검상은 자연 고개를 돌려 그녀를 바라보다가 그녀의 몸이 다 소 마르기는 했지만 그래도 균형이 잡혀 있어서 상당히 아름다운 것을 보고는 입가에 가벼운 미소를 떠올렸다 그녀는 비록 그간 심한 고통에 시달리기는 했지만 그것을 참아내며 계속 근면하게 일을 해왔기 때문에 군살이 붙지 않은 것이다 그런데 그때 문득 밖에서 가벼운 기척이 일더니 벼랑간 방문이 벌컥 열리면서 한 사람이 발랄한 음성으로 소리치며 안으로 뛰어들어왔다 화사형 잘 잤나요? 혹시 그새 잠꾸러기가 되어버린 것은 아니겠죠? 그 사람은 바로 악검님이었다 이때는 비록 화검상은 이미 바지를 입고 있었지만 동방리는 아직 침상 위에 벌거벗은 그대로 멍하니 앉아있는 상황이었기 때 문의 실로 난처해지지 않을 수가 없었다 동방리로서는 설마하니 악검님이 이렇게 무작정 안으로 뛰어들어올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것이고 또한 방문을 미리 잠그지 않은 것이 실수였던 셈이다 화검상과 동방리는 비록 난처하고 당황스러웠지만 그러나 이 순간 더욱 놀란 사람은 오히려 악검님이었던 모양이다 악검님은 처음에는 발랄하고 생기있는 표정이었지만 이내 실내의 그러한 광경을 보고는 갑자기 크게 놀란 사람처럼 안색이 심하게 창백해지고 멍하니 서있다가 이윽고 반쯤 넉 나간 사람처럼 되어 중얼거리듯이 말을 이었다 미 미안해요 나는 이럴 줄을 몰랐어요 나는 단지 화사형을 깨우러 왔을 뿐이에요 그녀의 표정이 너무나도 심각해 보였기 때문에 동방리는 오히려 당황스러웠던 기분에서 벗어나서 침착을 되찾고 얼른 간단한 옷을 걸친 다음에 악검님의 앞으로 걸어가서 다정다정한 표정으로 말했다 나도 저분에게서 언니에 관한 얘기를 들었어요 나는 언니와 함께 저분을 섬기는 일이라면 찬성이에요 앞으로 우리 친자매처럼 잘 지내도록 해요 악검님은 그 말을 듣고 계속 멍하니 그녀의 얼굴을 바라보다가 이내 고개를 돌이질하며 뒤돌아 밖으로 걸음을 옮겼다 나는 나는 미안해요 나는 나는 그만 나가 있겠어요 악검님이 그렇게 정신없는 표정으로 밖으로 나가버리자 동방리는 잠시 뭔가 생각해보는 듯하다가 고개를 돌려 화검상을 향해 말했다 당신은 어서 그녀에게 가보세요 화검상은 천천히 옷을 다 걸치고 있다가 이윽고 그녀에게 웃으며 말을 받았다 당신은 그녀를 질투하지 않는다는 말이오 동방리는 다시 침상 쪽으로 돌아와서 고개를 돌리고 옷을 처음부터 하나씩 걸치면서 비교적 침착한 어조로 대꾸했다 그건 이미 제가 어젯밤에 드린 말씀이 아닌가요 그녀는 심한 충격을 받은 듯하니 당신이 가서 달래줘야 할 거예요 나는 상관하지 마세요 화검상은 내심 실소실소하며 그녀의 옷을 걸치는 뒷모습을 바라보다가 밖으로 걸음을 옮기며 말을 받았다 당신이 그렇게 말을 하니 나가보기는 하겠지만 그러나 당신은 보기보다 더 훌륭한 것 같소 악검님은 멀리 가지 않고 바로 그 문 밖의 복도에 멍하니 정신없는 표정으로 서있었다 아마도 그녀는 당장이라도 멀리 떠나버리고 싶지만 그럴 수가 없고 도저히 자신을 억제할 수가 없어서 그 자리에서 머뭇거리며 심한 고뇌와 마음의 갈등에 시달리고 있는 것 같았다 화검상이 다가가자 그녀는 고개를 돌려 그를 보지는 않았지만 그러나 표정이 더욱 복잡하게 변했다 악삼에 이미 내가 어젯밤에 내게 말을 하지 않았느냐 갑자기 내가 그렇게도 보기가 싫어졌느냐 화검상이 그녀의 손을 잡았으나 악검님은 이내 가볍게 뿌리치고 신법을 펼쳐 밖으로 달려나가기 시작했다 이미 환한 아침이었기 때문에 길거리에는 많은 사람들이 오가고 있었지만 그녀는 그 사람들이 자신이 신법을 펼치는 것을 보고 놀라는 광경을 개의치 않았다 지금 그녀의 마음이 한 곳으로만 몰입되어 있어서 다른 것을 생각할 겨를이 거의 없었다 어디로 갈 것인가를 미처 생각하지 못하고 그저 무작정 감정감정에 따라 달려나온 것이기 때문에 악검님은 처음에는 빨리 달렸으나 나중에는 갈수록 신법의 속도가 느려졌다 그러다가 이윽고 낙양성을 벗어나서 작은 야산 야산 같은 곳에 이르자 그녀는 그만 신법을 거두고 몸을 멈춰 세울 수밖에 없었고 이어 급히 고개를 돌려 주위를 두리번거렸다 혹시나 화검상이 그녀를 뒤따라온 것이 아닌가 하고 생각해 본 것이었으나 아무리 둘러보아도 그의 모습은 그림자도 보이지 않았다 이에 그만 그녀는 오만상을 찌푸리며 그 자리에 엎드려 울음을 터뜨리기 시작했고 그러는 가운데 속으로는 이렇게 중얼거렸다 나는 바보야 왜 어젯밤에 화사형과 함께 자겠다고 끝까지 매달리지 않았을까 그리고 아까도 왜 그 나이 어린 동방랑자보다도 더 침착하지 못했을까 그리고 또 왜 화사형이 나와서 그렇게 말했는데도 이렇게 도망쳐 나오고 말았을까 아아 나는 이제 어떻게 한다지 한참 동안 그렇게 실컷 울고 나자 다소 마음이 진정되고 고뇌가 가라앉는 느낌이 들었으므로 그녀는 이제는 몸을 돌려 슬슬 다시 그쪽으로 돌아 들어가기 시작했다 성 안으로 다시 들어가자 사람들의 표정은 한결같이 씩씩해 보였고 반면에 자신은 비록 눈물 자국을 제거했다고는 해도 몹시 우울하게 보이는 것 같아서 그녀의 마음속에 근심이 더욱 가중되었다 일부러 대로 대로를 피해서 골목길로 접어들어 잠시 멍하니 걸음을 옮기는데 문득 그 골목길의 한쪽에 차려진 작은 술집에서 한 사람이 큰 소리로 누군가를 불렀다 어이 거기 가는 분은 혹시 화산파의 그 유명한 여협객 여협객이 아니시오 오늘 날씨도 그만한데 이리 와서 술이나 한잔하며 서로 수인사나 나누너보는 것이 어떻겠소 비록 그 무슨 강호의 여협객이냐 하는 말은 그녀 자신이 잘 쓰는 말이기는 했지만 설마하니 그 여협객이 자신을 가리키는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다 최근에 그녀는 전혀 여협객다운 점이 없었으므로 아마도 이 부근의 화산파에 다른 사람이 있는 것이 아닌가 하여 주위를 둘러보다가 문득 그 술집 쪽을 바라보니 이상하게도 그 부르는 사람의 얼굴이 몹시 낯이 익었다 바로 화검상이었던 것이다 악검님은 순간 어리둥절해지기도 하고 놀라기도 하여 잠시 멍하니 넋을 잃고 화검상을 바라보고 서 있었으나 금방 다시 눈물이 속구칠 것만 같아서 그만 고개를 숙였다 화검상은 그것을 보자 다시 큰 소리로 이렇게 소리치며 말했다 강호의 소문과는 달리 그리 대단한 여협객 여협객은 아니라는 말인가 갑자기 화검상이 무슨 강호의 유명한 여협객이냐 하며 떠들어 뱉기 때문에 그 주위를 오가던 대부분의 사람들이 일제히 악검님을 주시하기 시작했다 악검님은 막 눈물이 치솟는 것을 억제하기 어려워졌으나 그 말을 듣자 이내 기분이 따뜻해져서 마음을 강하게 먹을 수가 있었음으로 다가가 화검상을 향해 웃으며 이렇게 대꾸했다 흥 이런 곳에서 그렇게 큰 소리로 떠들어 대단히 부끄럽지도 않나요 챗 울긴 누가 운다고 그래요 화검상은 길밖으로 삐죽 나와있는 탁자를 하나 차지하고 안아있었고 막 저머니 술과 음식들을 이쪽으로 날라오고 있는 중이었다 화검상은 짐직 고개를 갸웃거리며 의아한 듯한 표정으로 알 수 없다는 듯이 다시 말했다 음 그런가 하긴 강호의 여협객이 그럴 리는 없는 것이겠지 아무래도 내가 잘못 본 것 같소 나는 강호의 일의 무명소절 무명소절인데 이렇게 유명하신 여협객을 만나게 되어 영광이외다 악검님은 그의 앞에 섰자 다시 아까처럼 눈물이 치솟으려고 했다 그녀는 억지로 눈물을 참고서 그의 앞자리에 앉으며 짐짐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그 예쁜 마누라를 두고 왜 여기 나와있는 거죠 그녀가 나중에 화사형께 화라도 내면 어쩌려고 그러는 것인가요 화검상은 점원이 가지고 온 술을 술잔에 따라서 한잔 비운 다음에 가볍게 웃으며 대꾸했다 나는 내가 갑자기 그렇게 나가버린 이후 정신이 혼란스러워 이렇게 아무런 생각도 없이 나와버리고 말았다 나는 내가 그냥 멀리 달아나버린 줄로만 알고 근심에 쌓여 여기서 아침부터 한잔하려고 앉아있었던 것이지 그런데 뜻밖에도 다시 여기에서 너를 만나게 될 줄을 어찌 알았겠느냐 정말 다행스럽게도 하늘이 우리를 돌보신 모양이다 흥 그건 아마도 아마도 화사형이 계속 나의 뒤를 쫓아왔었기 때문이 아닌가요 악검님은 코웃음을 치며 그렇게 대꾸하려고 했었으나 그 순간 그만 다시 눈물이 복받쳐올라 그대로 고개를 숙이고 눈물을 줄줄 흘리고 말았다 사람들은 무슨 대단한 사람이 나타난 것이 아닌가 하여 은근히 이쪽으로 시선을 집중하고 있다가 실상은 두 사람이 서로 아는 사이이며 화검상이 장난을 쳤다는 것을 알아채고는 그만 닫을 시 드레져서 제 갈 길을 가버리고 말았다 잠시 후 악검님은 드디어 눈물을 그치고 고개를 들어 화검상을 바라보려고 했으나 그때 갑자기 그녀의 몸이 누군가에게 안겨져 허공을 나는 듯하고 정신이 아득해졌는데 이윽고 다시 정신을 차리고 고개를 들어보니 두 사람은 어느새 제법 거대하게 흘러가는 한강가에 서있었다 이 강은 바로 그 유명한 낙하나카이며 낙하는 북동쪽으로 흘러 중원 중원의 두 젖줄의 하나인 황하 황하로 들어가게 된다 황하는 것에게 흐르는 탕류 탕류로서 비교적 잔잔하게 흐르는 장강장강과는 달리 영웅 영웅의 기상이 느껴진다고 했던 혹자의 말이 전해지기도 했다 실로 예로부터 그 얼마나 많은 영웅호걸 영웅호걸들이 이 땅에서 저마다의 화려한 야망 야망을 이루기 위해 피를 흘리고 또한 죽어갔던 것일까 화검상은 잠시 그녀와 나란히 서서 흘러가는 강물을 굽어보고 있다가 이윽고 다시 말했다 너도 이미 보았겠지만 그녀는 병병 이 그간 너무 악화되어 내가 서둘러 그런 방법으로 치료할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제법 얼마간 함께 지내오면서 비록 너만큼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는 그녀를 좋아하게 되었단다 악검님은 고개를 숙인 채 듣고 있다가 다시 고개를 들어 그의 얼굴을 바라보며 말했다 그럼 사실은 나를 그녀보다도 더 좋아하고 있다는 말인가요 그럼 그럼 나와도 혼인 혼인을 해주세요 저도 사실은 그녀와 친자매처럼 잘 사귀며 화사형을 모실 수가 있다구요 화검상은 그녀의 어깨를 부드럽게 감싸주며 미소와 함께 말했다 하지만 사실 내가 그녀를 좋아하는 것과 너를 좋아하는 것과는 차이가 있다 나는 너에 대해서는 조금도 사심을 갖고 싶지 않구나 악검님은 아직 눈물에 젖어있는 두 눈을 맑게 반짝이며 화검상의 얼굴을 주시했다 그럼 저는 그저 이렇게 화사형과 친구처럼 지내기만 해야 한다는 말인가요 화검상은 시선을 다시 강물 쪽으로 돌리며 대답했다 대개 남녀간의 혼인을 하는 경우도 한 가지로 정해져 있는 것 이하 아니다 서로 간의 애정이 깊은 부부도 있는가 하면 우정우정 이 깊은 부부도 있고 또한 서로를 깊이 공경하는 부부도 있는 법이다 일반적으로는 남녀간의 한 사람과 한 사람이 만나서 혼인을 하는 경우가 가장 바람직한 것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그러 나 부득이한 상황이라면 그 외의 경우도 어쩔 수가 없을 것이다 나는 너와 혼인을 하는 것을 반대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아직 큰 장애 장애가 남아 있구나 악검님은 그의 옆모습을 바라보며 말했다 대체 어떤 장애가 남아 있다는 거죠 화검상은 고개를 돌려 다시 그녀를 바라보며 말했다 악삼에 가능하면 내가 이 세상에서 이제까지 살아오는 동안에 알고 지내던 사람들 그러니까 우선 너를 낳아주신 부모님을 비롯하여 친척들과 가까운 사람들의 동의를 얻어내지 않으면 안 된다 혼인이라는 것은 현실에 사는 것이기 때문에 미리 생각했던 대로만 되는 것은 아니며 바로 그러한 문제들 때문에 간혹 커다란 불행 속에서 살아가게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악삼에 내가 만일 정말로 나와 혼인을 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면 우리들의 앞날을 위해서 그 이전에 다시 한 번 더 노력을 해봐야 하지 않겠느냐 악검님은 그 말에 잠시 고개를 숙이고 깊이 생각해보는 듯하더니 이윽고 고개를 들고 화검상의 품속으로 와락 안겨들며 소리치듯 말했다 알게더요 화사형 저는 반드시 화사형을 가장 사랑하고 공격하는 아내가 되겠어요 앞으론 제발 더 이상 저를 멀리하지 말아주세요 화검상은 그녀를 사랑스럽게 감싸주며 말했다 자 이제 그만 돌아가도록 하자 모두들 기다리겠구나 화검상 등 네 사람은 간단히 아침 식사를 하고 나서 마차를 한 대 빌린 다음에 낙양성을 떠나 다시 정무맹 정무맹에 총단 총단이 있는 보구산 보구산으로 향하기 시작했다 오늘은 동방리의 건강 상태가 상당히 좋아져 있었기 때문에 마 차를 빠르게 몰아갈 수가 있었고 그러는 가운데 앞쪽에 마부 옆자리에 앉은 동방향을 제외한 나머지 세 사람은 뒷자리에 함께 앉아 간혹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었는데 그들의 표정을 되게 밝은 편이었다 그래서인지 몰라도 비록 일행이 소수이고 게다가 앞으로의 상황이 얼마나 어려워질지는 몰라도 모두가 그 어떤 일이라도 헤쳐나갈 수 있는 자신감이 있어 보이기도 했다 이야기를 하던 도중에 문득 어젯밤에 역검월등이 말하던 화산파의 현사태에 대한 얘기가 나왔는데 불행히도 악검님은 그간 너무나도 한 곳에 틀어박혀서 지내왔었기 때문에 그 일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어쨌든 정무맹의 총단은 이제 얼마 남지 않았으니 장차 그곳에 가기만 하면 그러한 의문 의문에 대해서는 자연 저절로 알게 돌이 것이 아니겠는가 이제 초겨울로 접어드는 계절이어서 그런지 간간이 흙먼지 낙엽 등과 함께 삭풍삭풍 이 회오리를 일으키고 있었고 하늘은 구름이 가득 끼어 있어서 스산해 보였다 비록 어제 저녁 무렵에 녹기부에게 앞으로는 그쪽과 화해를 하겠다는 말을 하기는 했지만 그러나 아무래도 정무맹의 총단으로 가기 전에 다시 한 번 그들과 부딪힐 것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하나 이상하게도 일행이 하루 종일 길을 가는 도중 다시 어떠한 적도 보이지 않는 것 같았다 설마하니 그들이 일행의 이 움직임을 몰라서 나타나지 않는 것은 아닐 것이고 그러니 자연 이것은 마치 일행이 적들의 함정 함정 속으로 깊숙이 빠져들어가고 있는 듯한 느낌을 강하게 주어 얻기 때문에 때때로 긴장하고 있는 동방리 등의 신경을 날카롭게 만들었다 점심때가 지나서부터는 그 때문에 간혹 기습을 당한 만한 지형 지형이 나타나면 잠시 쉬면서 주의를 정찰하곤 했는데 그 때문에 일행의 진행 속도가 다소 느려지게 되어 저녁 무렵이 되자 겨우 노산노산현성에 당도하게 되었다 이 노산현성은 화검상과는 제법 2년 2년 2 있는 곳이라고 할 수 있다 이곳에서 그는 여러가지의 사건을 일으켰을 뿐만 아니라 얼마 전에는 이 부근에 보관해 두었던 장생보검 장생보검과 단검단검을 다시 찾아가기도 했었다 2층 주루인 노산루 노산루는 여전히 그대로 있었는데 마침 조용해 보이기도 하여 일행은 바로 그 안으로 들어섰다 과연 아래층에 손님이 별로 많지 않았으므로 굳이 위층으로 올라갈 필요가 없다고 생각되어 네 사람은 아래층의 한 탁자를 차지하고 앉아서 점원이 가까이 오기를 기다렸다 그 점원은 언제 다쳤는지 다리 하나를 심하게 다쳐 절룩거리며 이쪽으로 다가오고 있었는데 금방이라도 넘어져서 물을 쏟아버릴 것 같이 위태로워 보였다 과연 아니나 다를까 그런대로 무사히 다가온다고 생각했었는 대 드디어 탁자의 앞에 이르러 약간 발을 헛디디며 물주전자를 쾅하고 탁자 위에 올려놓더니 이렇게 말했다 To be continue 무림야그 꼭 무림야그 출력일 98-11-20 제목 화산문화 2부 3권 제62장 2 뭘 드시겠소 이곳에서는 뭐든지 팔고 있소 손님의 앞에서 상당한 실수를 한 셈인데도 점원은 오히려 태도가 당당할 뿐만 아니라 거칠기까지 한 것 같았지만 동방리는 별로 개의치 않고 말했다 술 한 병과 국수 네 그릇 그리고 만두와 돼지고기 삶은 것이 있으면 갖다 주세요 점원은 그 말에 힐끗 그녀를 돌아본 다음 다시 화검상을 주시하며 말했다 이곳에선 그런 것들은 팔고 있지 않소 이곳에선 다만 인욕인 육을 팔고 있을 뿐이오 악검님이 잠자코 듣고 있다가 마침내 참지 못하고 웃으며 말을 받았다 당신은 보아하니 대담하기도 할 뿐만 아니라 농담도 잘하는군요 호호 대체 누구의 인욕을 이곳에서 팔고 있다는 거죠 점원은 악검님 쪽은 돌아보지도 않고 계속 화검상을 주시하며 대꾸했다 이곳에서는 미친 사람의 고기만 전문으로 팔고 있소 전에는 노광생 노광생의 고기를 팔았지만 지금은 소광생 소광생의 고기를 팔고 있소 내놈이 만일 내놈의 고기를 먹게 된다면 내 얘기가 틀렸다고는 말할 수가 없을 것이다 정작 점원이 노려보고 있는 화검상 본인은 여전히 가만히 앉아있었지만 그 말이 끝나는 순간 동방냥이 벌떡 몸을 일으키며 장검을 뽑아 점원의 목에 들이대며 소리쳤다 뭐라고? 이 더러운 작자가 감히 누구에게 시비를 거느냐 어쩐지 아까부터 약간 이상한 느낌이 들더라니 이 점원은 다시 보면 볼수록 괴이괴이하고 수상했다 이 점원은 다른 대부분의 점원들과는 달리 저저분하기 짝이 업었는데 가까이 다가온 순간 괴상한 악취가 진동했었다 처음에는 이 점원이 특별히 게으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 하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제 보니 그 악취는 점원의 몸에서만이 아니라 탁자 위에서도 나고 있었다 알고 보니 점원이 아까 주전자에서 쏟아놓은 물까지도 마시는 물이 아니라 악취가 진동하는 썩은 오물이었다 화검상에 보니 이 점원은 무공 무공을 배운 무리민이었고 그 수준도 사실 동방량보다 높으면 높았지 낮은 것이 아니었다 그럼에도 지금 그렇게 쉽사리 동방량에게 제압되어버린 것은 그가 이미 목숨을 도외시하고 있으며 오로지 화검상에게만 관심이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다 화검상은 이의 손을 내져 동방량에게 검을 거두게 한 다음 가볍게 일장일장을 날려 점원을 저만큼 밀어내고는 담담한 어조로 입을 열어 말했다 여러분이 이미 나를 만나기 위해 이렇게 준비한 것이라면 어째서 아직도 주저하는 것이오 내가 좀 더 기다려야만 하겠소 그때 갑자기 주루의 벽과 바닥 창문 등이 일제히 부서져나가 몇 수십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일행을 애워싸듯 나타났다 악검님 등은 그들이 나타나자 노살로 전체에 퍼져있는 더러운 악취가 더욱 진동하는 것 같았다 하지만 그것은 점원처럼 더러운 모습을 한 사람들이 더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그런 느낌이 든 것이지 그들이 모두 다 오물을 들고 있는 것은 아니었다 즉 그들은 다름 아닌 바로 개방개방의 사람들인 것이다 으흐흐 내놈이 아직도 기세가 등등하다만 이곳이 바로 내놈의 무덤이 될 것이다 감히 본방 본방과 원수를 지고도 무사히 살아갈 수 있을 줄 알았느냐 지금 이곳에는 수십 명의 개방방도들이 나타나 있지만 아마도 이 주루에 밖에는 수백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일행을 철저하게 포위하고 있을 것이다 흔히들 오만오만 개방이라는 말들을 하고 있는 만큼 개방의 사람들은 그 숫자가 많기로 유명하며 따라서 지금 이곳에 나타나 있는 삶아들은 그 중에서도 가려 뽑은 사람들일 것이고 하나같이 상대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오늘 이쪽으로 오면서 내내 느낀 것이지만 이제 드디어 그 심상치 않은 조짐들이 현실로 드러나려고 하고 있는 것 같았다 화검상이 아직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았기에 동방리와 악검님은 여전히 자리에 앉아 있었지만 자연 그녀들의 표정도 긴장되지 않을 수가 없었다 화검상은 그들 중에서 아직 뚜렷한 순회급의 인물이 보이지 않았으므로 대강 조금 전에 입을 열어 소리친 사람족을 향해 담담한 어조로 다시 말했다 나는 아직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내가 어느새 개방과 그런 사이가 되었다니 이거 유감이오 하지만 아직 서로 간에 대화가 별로 없었으니 싸움을 하기 전에 우선 대화부터 하는 것이 좋지 않겠소 조금 전에 소리친 사람이 다시 음산음산하게 웃으며 대꾸했다 흐흐흐 내놈은 아직도 우리 개방을 우습게 보고 있는 모양인데 우선 이것을 보고 나면 생각이 달라지게 될 것이다 우리는 이미 이곳에서 천하의 더러운 폐류나 폐륜알을 제거하기 위해 모두 죽음을 각오하고 있다 설사 내놈은 어찌어찌해서 도망갈 수 있을지라도 내놈의 옆에 있는 계집들은 무사하지 못할 것이다 갑자기 그 삶의 말이 신호가 되기라도 한 듯 그 일행을 포위하고 있는 수십 명의 사람들이 일제히 품속에서 뭔가를 하나씩 꺼 내들었는데 그것은 각기 검고 붉은 주머니들이었고 거기에서 다시 마치 어린아이의 장난감과도 같은 작고 붉은 구슬들과 칙칙하고 검은 물건들이 나타났다 그들은 이 일을 사전에 철저하게 계획한 듯 그러한 물건들을 들고 있는 자들이 사방에 골고루 뒤섞여 있었고 또한 마치 그 수십 명의 사람들이 일정한 진법 진법에 의해 잘 배치되어 있는 것 같았다 동방리가 그 물건들을 보고는 다소 눈살을 찌푸리며 화검상에게 말했다 저들은 정말로 죽음을 도외시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저들이 지금 들고 있는 것은 강력한 위력의 도감기들과 폭약폭약들인 것 같아요 세상에는 흔히들 방문자도 방문자도라고 불리는 집단들에서 끊임없이 개발되는 무서운 위력의 암기 암기들이 많이 있고 또한 병력탄 병력탄 인위하는 폭약들도 그와 마찬가지이다 우선 사방에서 그들이 일제히 철판도 삐뚤어버릴만한 암기들을 비오듯 쏟아낼 때 아무리 빨라도 이 한정된 공간에서 일행 모두가 그것을 피해내기는 어려울 것이며 게다가 그렇게 철저하게 살상 위주로 만들어진 암기들은 대개 치명적인 극독 극독들이 함유되어 있어서 그저 피부에 스치기만 해도 중독되어 목숨을 잃게 되기 쉬울 것이다 거기에다 하나같이 무공이 범상치 않은 사람들이 들고 있는 폭약들은 집요하게 일행에 움직이는 방향을 노릴 것이며 한순간에 이주로 전체를 흔적도 없이 날려버릴 수도 있을 것이다 무식하리만큼 자신의 목숨마저 도외시하고 한꺼번에 포위에서 덮치는 이 방법은 아주 낡은 수법인 듯해도 역시 가장 위력적이라고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었다 설령 화검상의 능력이 뛰어나서 일행을 거의 무사히 데리고 이 죽음의 함정 함정을 벗어나게 되었다고 해도 마치 하나의 파도가 지나가면 다시 그보다 더 커다란 파도가 덮쳐들듯이 지금 주 루에 밖에서 대기하고 있는 수백 명의 개방방도들이 필시 그보다 더욱 가공할 능력과 수단들을 가지고 재차 쉴 새 없이 덮쳐들 것이 아니겠는가 선봉선봉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강력한 위력을 자랑하는 돌격대인 것은 사실이지만 그러나 왕왕 그 뒤에 오는 본격적인 공격이야말로 더욱 위력적인 경우가 많은 것이며 게다가 이 개방개방에는 그러자나도 그 파도가 끊임없이 밀려드는 것과도 같은 생사 생사를 도외시하는 위력적인 겸벽진 겸벽진이라는 것이 있다 타구봉법 타구봉법이니 살구진 살구진이니 하는 것들이 더 유명하기는 하지만 수천명이나 되는 인원들이 수십개의 조로 나 뉘어서 사방에서 끊임없이 밀려드는 파도처럼 덮쳐드는 이 겸벽진이야말로 개방해 그 직면목 직면목을 잘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었다 악검님이 문득 화가 나서 몸을 일으키며 그들을 향해 소리쳤다 당신들은 명문정파 명문정파의 사람들이면서 감히 이런 비겁한 수단을 부리다니 실로 부끄럽지도 않나요 그 사람은 음침한 웃음을 입가에 흘리며 그녀를 향해 시법했듯 이 대꾸했다 흐흐 내년은 오히려 사문사문과 내년을 낳아준 부모님을 배신하고 저런 무림의 말종과 함께 놀아나고 있으니 무슨 할 말이 있단 말이냐 우리가 썩은 내년의 아랫도리를 난도질해 버린다면 차라리 내년의 부모들도 우리에게 감사히 생각하게 될 것이다 흐흐흐 간악한 무림의 악적 악적을 처단하는 데 있어서 이런 방법이 대체 어쨌다는 말이냐 악검님은 그 사람에게서 참아 듣기 어려운 말이 거침없이 흘러나오자 그만 대꾸할 말을 잃고 다만 고개를 저으며 혼자 말로 중얼거렸다 당신들은 사마외도 사마외도나 다름이 없군요 나는 당신들이 개방의 사람들이라는 것이 믿어지지 않아요 화검상은 여전히 담담한 표정으로 입을 열어 말했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당신들이 어리석은 짓을 하는 것이요 나는 그저 개방의 몇몇 사람들의 혈도 혈도를 제압했을 뿐 개방과 무슨 철천지 원안을 맺은 것도 아니고 또한 당신들과도 직접적인 원안 관계가 없소 솔직히 우리 네 사람이 지금 이 자리에서 죽는다고 해도 당신들 역시 무사하지는 못할 것이고 당신들께 개인의 그 소중한 목숨의 대가는 무엇으로도 보상받기 어려울 것이요 당신들은 우리들 네 사람의 목숨이 당신들 자신의 목숨보다 더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시오 하아 나는 당신들을 해칠 생각이 전혀 없는데 그저 당신들은 다른 사람들의 조작에 의해 헛되이 목숨을 버리는 결과가 되는 것이요 나는 지금 개방의 방주 방주와 만나 이야기를 하고 싶소 그가 지금 이곳에 와 있다면 나와 대면하게 하는 것이 어떻겠소 다른 사람 하나가 음산하게 안면을 일그러뜨리며 한 손을 천천히 들어올리면서 말했다 이제 하고 싶은 얘기는 다 했느냐 흐흐 내놈은 쓸데없는 이 이야기로 남은 시간을 허비하고 말았구나 자 이제 너희 연놈들은 지옥지옥에 나가라 그 사람이 그렇게 한 손을 들어올리는 것이 마치 그들 사이에 계획된 신호인 듯했다 한순간 신뢰의 기운이 더욱 팽팽하게 긴장되면서 그 수십 명의 사람들이 전신의 공력 공력을 최대한 끌어올린 상태에서 막 빠르게 움직이기 시작했다 To be continue 무리미아그 그 무리미아그 출력일 98, 10, 1, 20 제목 화산문화 2부 세권 제63장 병병 제63장 병병 암기를 들고 있는 자들과 폭력을 들고 있는 자들의 움직임의 방향이 달랐을 뿐만 아니라 같은 암기를 들고 있는 자들의 움직임도 각기 여러가지의 차이를 가지고 있어서 마치 일행의 사방에서 거센 회오리가 일어나기 시작한 것 같았다 확실히 그들 개개인의 움직임은 저마다 무질서한 듯해도 각기 법도를 가지고 있어서 과연 이것은 잘 짜여져 있는 진법진법의 일종이며 그들이 제법 숙련되게 연마 연마를 한 것이라는 점을 알 수 있었다 무공을 배우지 못한 동방리는 알력 안력이 그다지 좋지 못해서 그저 주위에서 사람들이 안개처럼 회전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만 받을 뿐이었다 기실 정지된 상태에서 암기 등을 발사하는 것은 상대방의 심리적인 허허를 찌르는 경우에는 유효하지만 지금과 같은 경우에는 서로가 진법의 이치에 따라 움직이며 상대방을 혼란 혼란시키고 아울러 전체 인원의 호흡이 그 이치 속에서 하나로 융합되었을 경우에 시도하는 것이 더욱 효과적일 것이다 필시 그들은 지금의 이 순간을 위해서 적지 않은 로고 로고를 들였을 것이며 이제 잠시 후 그들의 움직임의 조화가 최고조에 이르렀을 때 순간적으로 그들은 덮쳐들 것이며 지옥 지옥의 아 순화장과 같은 참상이 펼쳐지게 될 것이다 동방량은 장검을 움켜쥐고 전신의 공력을 최고로 끌어올린 상태에서 날카롭게 그들을 주시하고 있었지만 아무래도 아껌님과 동방린은 여자이기 때문에 다소의 공포감 공포감을 느끼는지 점점 안색이 파리하게 변해갔다 화검상은 여전히 자리에 앉아있었는데 그 표정은 역시 담담하여 마치 눈앞에 이 살벌한 광경이 보이지 않는 것 같기도 했다 사실은 그가 지금 이렇게 지나칠 정도로 여유를 보이고 있는 것은 그 나름대로의 또 다름 있는 구석이 있기 때문이다 대개 친구가 옆에 있는 경우라면 자연 도움을 받을 수가 있겠지만 세상에는 비단 친구뿐만 아니라 적적에게서라도 간혹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다 과연 아니나 다를까 거의 수십 명의 개방 강도들의 움직임이 최고조에 이르고 분위기가 더욱 긴박해졌을 무렵에 문득 어디선가 밝고 부드러운 듯한 여자의 음성이 들려오며 일단의 남녀들이 2층에서 아래로 걸어내려왔다 잠깐만 기다리세요 여러분 잠깐만 저희에게 시간을 주세요 그 7명의 남녀들은 뜻밖에도 모두 화검상에게 매우 낯익은 사람들이었을 뿐만 아니라 그들 중에는 그와 인연이 상당히 깊이 사람들도 섞여있었다 일전에 남궁세가의 대청에서 보았던 석대공자 석대공자 석한생 석한생과 나중에 그의 정원녀 정원녀라는 것을 알게 된 황소군주 황소군주 황봉왕 황봉왕 그리고 황봉왕의 친오빠인 황대공자 황대공자 황견환경과 남궁세가의 두 남매 남매 화산파의 눈에 익은 풍검진 풍검진과 풍검심 풍검심 두 남매였다 이들은 말하자면 당금의 무림에서 가장 촉망받는 젊은이들이라고 할 수 있는데 바로 지금과 같은 시기에 이곳에 갑자기 나타났다는 것은 실로 뜻밖이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이다 개방의 사람들이 아무리 물부를 가리지 않는다고 해도 도저히 그 7명의 남녀들을 다치게 하면서까지 이를 강행시킬 수는 없는 모양이었다 거의 일촉즉발의 상황까지 갔던 그들의 움직임은 이내 맥없이 풀어지며 그들 중에 하나가 다소 짜증난 음성으로 대꾸했다 이러시면 정말 곤란하오 우리가 빨리 떠나라고 하지 않았소 조금 전에 개방의 방도들을 제지시킨 사람은 바로 그 황소군주 황보황이었다 그녀는 약간 씁쓸한 표정을 지으면서도 여전히 가벼운 미소를 잃지 않으며 다시 말했다 여러분께서 그런 의도가 있으신 것은 이미 알고 있지만 저희에게도 한 가지 중요한 일이 있기 때문에 미처 떠나지 못한 거예요 잠깐만 양해를 해주세요 그 개방의 사람들은 저마다 무공이 뛰어난 사람들이기 때문에 일단 공격을 중단하게 되자 다시 빠르게 원래의 자리로 돌아가 섰다 한데 바로 그 순간의 화검상은 가볍게 손을 들어올리며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자신의 무공을 펼쳤다 느닷없이 상서 상서 로운 백색백색의 광채 광채가 주위를 눈부시게 물들인다고 생각되는 순간에 갑자기 그 수십 명이나 되는 개방 방도들이 일제히 전신에 마혈 마혈이 제압되어 뻣뻣하게 굳어버리고 말았다 화검상의 이러한 무공 무공이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상상할 수도 없이 정교하고 신비 신비로워서 설사 다른 광검 광검의 경지에 도달한 고수들이라고 해도 도저히 따라할 수 없는 것이라고 할 수 있었다 비록 마혈은 제압되었지만 아직 아혈 아혈이 제압되지 않아 말은 할 수가 있었기 때문에 그 수십 명의 개방 방도들이 일제히 크게 분노분노한 기색을 지었고 또한 더러는 일제히 이를 갈며 욕설을 퍼붓기도 했다 2. 이런 더러운 놈 감히 암습 암습을 펼치다니 과연 사문을 배반한 더러운 후레자식이라 다르구나 뭐라고 이놈들이 감히 화검상이 뭐라고 말릴 사이도 없이 동방향이 순간 크게 격분하여 신형을 날리더니 그들 중 가장 노골적으로 악의적인 욕을 한 자의 앞으로 다가가 뺨을 십여 차례나 후려갈기기 시작했다 사부님께서는 오히려 너희들의 목숨을 구해주기 위해 이런 수법 수법을 쓰신 것이다 게다가 비열하고 모렴치한 너희들이 감히 지금 사부님께 뭐라고 말할 수가 있느냐 그자는 무공이 높아서 동방향의 손속에 이빨이 부러지거나 턱이 나가거나 하지는 않았지만 대뜸 양뺨이 시뻘겋게 부풀어 오르기 시작했다 사실 동방향은 이제까지는 그저 긴장하느라 분노를 발산할 기회가 없었지만 조금 전에 다시 사부사부인 화검상의 그 놀라운 무공을 보았고 그렇게 크게 고무된 심정 속에서 다시 분노가 폭발하자 마침내 이것저것 돌보지 않고 달려가 그자의 뺨을 후려친 것이었다 하지만 지금 이곳의 일행을 제외하고는 그보다 무공이 낮은 사람은 거의 없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었다 그자는 마혈이 제압되어 있는 바람에 멀쩡히 두 눈을 뜨고도 뺨을 얻어맞았으며 이내 시뻘개진 얼굴로 다소 어이없다는 듯이 멀거니 동방향을 노려보고 있었을 뿐 상대할 가치도 없다는 듯이 대꾸하지 않았다 갑자기 나머지 개방방도들의 표정도 그의 쩍고 음흉음흉하게 변해버렸으며 실내의 분위기가 이상해져 버렸다 동방향은 십여 차례나 그자를 후려갈긴 다음에야 비로소 그러한 괴이한 분위기를 눈치챘으며 이윽고 다시 돌아와 화검상을 향해 고개를 숙이며 얼굴을 붉힌 채로 말했다 죄송합니다 사부님 제가 그만 바보 같은 짓을 한 것 같습니다 화검상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며 말을 받았다 그렇다 너는 실로 바보 같은 짓을 한 것이다 그들은 그렇지 않아도 나를 해치기 위해 우선 내게 손을 쓰려고 생각하고 있을 터인데 지금 너는 그들이 내게 손을 쓸 수 있는 명분 명분을 제공한 셈이다 본래 너는 무공이 그리 높지 않아서 그들이 내게까지 손을 쓰기가 미안한 상황이었지만 앞으로 그들은 그 몇 차례의 뺨을 얻어맞은 것을 그냥 흘려보내지는 않을 것이다 너는 좀 더 참을성을 길러야만 할 것이다 사실 이것은 화검상이 그와 같은 말을 함으로써 그러한 괴이쩍은 분위기를 누그러뜨린 것이었지만 그러나 그 맞은 자는 이제는 새롭게 음흉한 표정이 되어 다시 입을 열어 말했다 흐흐 그 어린 녀석의 손이 제법 매운걸 아무래도 내 제 자화 한번 겨뤄보게 해야겠어 쿨의 자식을 사부로 모시는 녀석이 니 내가 파격적으로 봐주는 것이지만 흐흐 꼬마야 어디 한번 나중에 나와 다시 만나는 게 어떠냐 동방량은 다소 성격이 화급한 편이기 때문에 조금 전에 화검상의 그런 말을 들었음에도 다시 크게 발끈하려 그 자의 얼굴을 노려보았지만 이내 얼른 내심의 격분을 억누르고 화검상의 등 뒤에 가서 공손히 섰다 문득 풍검심 풍검심 이 싸늘하게 조소하며 화검상을 향해 입을 열어 말했다 호호호 화가 녀석아 내놈은 어느새 그렇게 계집질을 했을 뿐만 아니라 제자도 맞이하여 사부가 되었구나 정말 제 분수도 모르는 녀석이 가관이로군 호호호 그녀는 과거에는 화사제라고 불렀으나 이제는 그렇게도 부르지 않고 있으니 아마도 현재는 화산파에서는 화검상을 동문동문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는 모양이었다 동방량은 조금 전에 자신의 동생과 관련된 사건이 벌어졌으므로 기분이 다소 격앙된 상태에서 풍검심의 말을 듣자 이내 입을 열어 대꾸했다 당신이 바로 그 화산옥녀 화산옥녀라는 풍검심인 모양이로군요 하지만 내가 보기에는 도무지 분수를 모르고 있는 것은 오히려 그쪽인 것 같아요 애초에 다른 문파의 사람들과 결탁을 하고 서화산파의 내부에서 반역반역을 저질렀던 것은 오히려 그쪽이 아니었나요 게다가 그렇게 해놓고서 자신들의 마각마각이 드러나게 될까봐 사사건건 이분에게 온갖 혐의를 뒤집어씌워 제거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바로 당신들이었지요 실로 당신들이야말로 천하의 도의 도의에 어긋난 짓들을 하고 있고 염치도 모르는 악덕 패륜 아들로서 말하자면 인간 말종이라고도 말할 수가 있지요 그리고 당신들은 지금 이분이 그저 마음만 먹으면 단순간에 죽음을 당할 수도 있고 혹은 영원히 죽지도 살지도 못하게 될 수도 있어요 호호 나는 그래서 이분이 너무 덕덕에 구애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고 생각해요 만일 나라면 당신들 같은 천하의 대학인 대학인들이자 가문의 철천지 원수들은 일시에 모 두 손을 써서 죽지도 살지도 못하게 만들어버리고 말았을 거예요 지금 동방량은 비록 화검상의 지시 때문에 억지로 눌러 참고 있지만 그 화급한 성격으로 말미암아 나중에 반드시 이 격분한 심정을 풀어버리려고 할 듯 보였다 바로 그러한 이유 때문에 동방린은 자신의 동생의 격분한 심정도 풀어줄 겸 해서 그런 말을 나서서 하고 만 것이다 이곳에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이 무공이나 그 식견이 높아서 한눈에도 그녀가 무공을 모르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다 풍검심은 처음에는 그녀를 상대할 가치도 없다고 생각했는지 대꾸도 않고 그저 얘기를 듣고 있다가 이윽고 더 이상 참을 수가 없다는 듯 크게 분노하여 신형 신형을 날려 덤벼들며 소리쳤다 내년은 어디서 나타난 갈보년이냐 풍검심의 현재의 무공 수준은 동방량보다도 더욱 높은 수준이며 그녀가 독한 마음을 품고 덤벼드는 손속은 비단 악랄할 뿐만 아니라 살벌하기 짝이 없었다 화검심은 가볍게 손을 휘저어 화살처럼 날아오는 그녀를 제지하며 담담히 말했다 풍랑자 풍랑자 그대의 입은 여전히 그렇게 더러운 편이로군 그러나 지금은 어쨌든 잠시 잠잡고 있는 것이 좋지 않겠소 만일 이 순간 그대 한 사람 때문에 화해를 하려는 모든 사람들의 생각이 무너지게 되어서는 안 될 것이기 때문이오 풍검심은 화검심의 손짓에 따라 다시 화살처럼 빠르게 되돌아갔으며 기이하게도 그 자리에 이르자 급격히 신형이 멈춰지며 부드럽게 처음처럼 내려서게 되었다 하지만 그것은 화검상이 그녀의 움직임을 일시적으로 완전히 제압하여 억지로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것이기 때문에 그녀는 비록 겉으로는 멀쩡히 다시 그 자리에 서 있는 것 같지만 속으로는 기혈 기혈이 마구 역류 역류하여 안색이 붉어지고 움직이기는커녕 말도 하기 어려워졌다 네 내 놈이 감히 감히 나를 이 죽일 놈 그녀는 말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억지로 말을 하다가 그만 입으로 한 모금의 피를 토하고 기혈이 더욱 어지러워졌다 풍검진 풍검진 이 그것을 보고 지풍지풍을 날려 그녀의 기혈이 더 이상 역류되지 않도록 손을 쓴 다음에 딱딱한 표정으로 화검상을 향해 말했다 내가 정말로 우리와 화해를 할 마음이 있는지의 여부는 절로 알게 되겠지만 어쨌든 우리의 얘기는 일단 나중에 하도록 하자 황봉왕 황봉왕이 상당히 차분한 신색으로 그와 같은 광경을 지켜보고 있다가 이윽고 화검상을 향해 부드러운 어조로 입을 열었다 우리는 아마도 지금 두 번째 만나는 것 같군요 당신에 관한 얘기는 많이 들었어요 나는 황봉왕이라고 해요 당신은 나의 이름을 들어본 적이 있나요 화검상은 그렇지 않아도 아까부터 내심 그녀의 거동을 유심히 지켜보고 있던 중이었다 그녀의 무공은 이미 최절정 최절정의 경지에 6갑자 6갑자 정도의 공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지만 그런 무공이 대단한 것이 아니라 그녀에게는 뭔가 말하기 어려운 깊고 조용한 지혜 지혜가 엿보이는 듯했기 때문이다 비록 화검상이 석한절 석한절 등을 비롯한 많은 사람들을 만나보기는 했지만 그러나 아마도 그의 기억에 이런 여자를 만나본 것은 처음인 것 같았다 실로 이런 사람의 지혜라고 하는 것은 간혹 대수롭지 않게 생각될 수도 있겠지만 때로는 아주 상황을 어렵게 만드는 적적이 될 수도 있는 법이다 화검상은 담담한 표정 그대로 미소를 지으며 간단하게 대꾸했다 성수곡 성수곡의 황소군주 황소군주에 대해서는 이미 그 명 성 명성을 들어 알고 있었소 하지만 오늘 이렇게 직접 나를 만나고자 하는 데는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니오 황봉왕은 마주 미소하더니 가볍게 손을 내져우며 말했다 무슨 다른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은 아니에요 이미 알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나는 벌써 오래전부터 한 사람과 연관을 맺고 있고 또한 그분을 좋아하고 있죠 나는 이 세상에는 사람은 많아도 인제인제는 그리 흔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서로가 각기 다른 사정이 있어서 부딪히게 되었더라도 만일 세상에서 그리 흔하지 않고 또한 만나볼 가치가 있는 사람이라면 한번 만나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요 화검상은 가볍게 실소 실소하며 말을 받았다 그러니까 낭자는 지금 내게 자신의 정원자를 소개하겠다는 말이요 황봉왕은 안색을 다소 붉히더니 다시 말했다 가능한 부드럽게 이 자리를 마련하려고 했었는데 그만 나의 말재주가 부족하여 도리어 어색해지고 말았군요 하지만 나는 두 분이 모두 세상에서 보기 드문 사람들이기 때문에 서로 잘 어울릴 수 있을 것이라고 믿어요 비록 지금의 상황이 그다지 좋지는 않더라도 이렇게 서로 대화로 풀어나가다 보면 그래도 좀 더 나아지지 않을까요 화검상은 담담하게 표정을 바꾸며 대꾸했다 하긴 나도 그 말에는 동감이요 그러나 나는 이미 누구나 알고 있듯이 천하의 페류나인데 그처럼 대단한 사람이라면 나와 한번 말이나 나누어 보려고 하겠소 석한생 석한생 황봉왕의 정원자이자 흔히들 석대공자 석대공자라고 부르는 이 백발의 미청년 미청년은 바로 일전에 화검상이 남공세가에 대청해서 격전 도중 그의 혈도를 제압하여 집어던진 적이 있는 사람이었다 이미 화검상은 그의 여러 명의 동생들을 만나본 바가 있었고 아마도 이들 형제들은 각기 뚜렷한 개성들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았는데 지금 이 사람의 성품성품은 다소 후덕해 보이는 편이었지만 역시 차가운 냉기 냉기가 깔려 있어서인지 오늘따라 안색이 더욱 창백해 보이는 것 같기도 했다 석한생은 두 사람 사이의 대화를 거의 무표정한 시선을 하고 듣고 있다가 이윽고 화검상을 향해 쓴 웃음을 지으며 폭권과 함께 입을 열어 말했다 세상에는 강자 강자 만이 진정한 대접을 받을 수 있는 법이오 나는 이미 귀하에게 패하여 얼굴을 들고 다닐 수가 없게 되었는데 어찌 대단하다고 말할 수가 있겠소 비록 천하의 소강생 소강생이라고 해도 이미 그러한 명성 명성을 쌓았으니 오히려 나보다도 더 대단하다고 해야 할 것이오 화검상은 그에게 시선을 돌려 바라보다가 이윽고 가벼운 미소와 함께 다시 말했다 당신의 그러한 말은 마치 갑자기 내 얼굴에 금칠을 하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드오 확실히 저분 황랑자의 말처럼 우리는 제법 대화가 잘 되어 나갈 것 같기도 하오 하지만 우리는 기왕에 이렇게 다시 만나게 되었으니 좀 더 시간을 아껴야 하지 않겠소 석한생은 그 말의 안색이 더욱 싸늘해지는 뜻하더니 이어 다시 입가에 웃음을 지으며 말했다 그러니까 기아의 말은 내가 솔직하지 못하다는 말이오 화검상은 가볍게 고개를 가로저으며 대꾸했다 내 말은 그런 뜻이 아니오 나는 지금 공경에 처해 있다고 할 수 있는데 혹시 당신과 얘기가 잘 되게 되면 금방이라도 이 공경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지 않을까 하고 생각하고 있는 중이오 석한생은 안색이 문득 음산 음산하게 변하더니 잠시 생각하는 듯하다가 정색을 하고 반쯤 웃으며 말했다 좋소 내 그렇다면 솔직히 말하도록 하지 그날 내 당신과 결혼 이후에 나는 당신의 암수 암수에 걸려 오늘날까지 몸이 그다지 좋지 못한 상황이오 사실 이런 얘기는 드러내놓고 말하기가 곤란한 것이지만 당신이 원한다면 나는 솔직히 그날의 패배를 시인해줄 수도 있소 기실 지금의 이 기묘 기묘한 상황을 더듬어 본다면 그야말로 어이가 없으면서도 우습기까지 한 일이라고 아니할 수가 없을 것이다 오늘 화검상의 눈앞에 명성이 평범하지 않은 이 젊은 기재 기이체들이 이렇게 직접 화검상을 마중 나와준 것은 실상은 바로 일전에 석한생이 화검상에게 혼혈 혼혈을 제압당했었다는 데에 이유가 있는 것이었다 대개 강호의 무리민들이 구사하는 이 저멸수법 저멸수법이라고 하는 것은 직선적이기 때문에 자연 거기에는 아무리 정확하다고 해도 분명하지 않은 부분이 많을 뿐만 아니라 게다가 결함들도 많아서 생각보다는 그 위력이 오래가지 못하고 또한 덜어 그 허점을 찌르는 방법에 의해서 간단히 해소되기도 하는 것이 일반적인 상황이다 하지만 반면에 화검상이 구사하는 저멸수법은 바로 곡선적 곡선적인 것이므로 훨씬 분명할 뿐만 아니라 살아서 움직이는 것이므로 그 결함도 찾아내기가 어렵고 그것의 위력이 전혀 다르다고 말할 수가 있을 것이다 과거 그는 방귀춘 등의 혈도 혈도를 제압하여 혼내준 일도 있거니와 전날 남궁세가에서의 그는 평소보다 심하게 격분한 상태였고 또한 대단히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자연 석한생을 제압한 그 수법 수법은 훨씬 더 무거울 수밖에 없었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설령 그렇다고 하더라도 화검상은 천륜무가의 천수자 천수자라면 아마도 그 혈도를 풀어낼 수 있지 않을까 하고 짐작하고 있었던 터인데 막상 지금과 같은 결과를 보자 그는 약간 어이가 없으면서도 웃음이 절로 나오지 않을 수가 없었다 좀 더 쉽게 예를 들어 설명하자면 직선적인 저멸수법은 마치 사람을 끈으로 묶어서 결박시켜 놓은 것과도 같고 그에 반해서 곡선적인 저멸수법은 흡사 하나의 병병과 같다고 할 수 있다 끈으로 결박시켜 놓은 것은 그 매듭을 풀어내기만 하면 간단히 해소시킬 수 있는 것이고 또한 그것이 살아서 움직이며 사람을 더욱 공경에 처하게 하지는 않는다 To be continue 무림야그 무림야그 출력일 98-11-20 제목 화산문화 2부 3권 제 63장 2 하지만 이 병병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특별한 매듭을 찾아내 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살아서 움직이며 그 사람을 곤란하게 만들고 게다가 잘못 건드릴 경우에는 오히려 더욱 상황을 악화시킬 수가 있는 것이다 말하자면 이 곡선적인 저멸수법은 직선적인 방법으로는 해소시 키기가 어려우며 결국 곡선적인 방법으로 해소시켜야만 한다는 것인데 그러니까 천수자는 그 무공의 힘이 가히 천하천하를 뒤 덮을 정도로 대단하기는 해도 어이없게도 이런 이치에 있어서는 그만 어찌해 볼 수가 없었던 모양인 셈이다 지금 석한생의 상태는 그래도 대단한 능력자가 제법 많은 노력을 기울인 흔적이 엿보여서 비록 과거의 그 혼절한 상태에서 벗어나기는 했지만 무공은 거의 사용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 있었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천하제일 천하제일의 무학기제 무학기제라는 소리를 듣던 사람이 이렇게 갑자기 무공을 사용할 수 없게 되어버렸다는 것은 실로 무엇보다도 답답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이다 그러나 누가 뭐라고 해도 천륭무가 천륭무가는 전설 전설이라고 불릴 만큼 대단한 능력들을 가지고 있는 신화신화 속에 가 문이었는데 아무리 그래도 고작 이런 일로 다가와서 이렇게 순 순이 자신들의 명성을 깎아내리는 언행을 하고 있다는 것은 쉽게 이해가 가지 않는 일이다 혹시 이것은 앞으로 화검상에 대해서는 그다지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될 만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 윗사람들도 석한생 등의 이런 행동에 대해서 눈감아 주고 있는 것이 아닐까 아직 화검상은 죽은 시체도 아니거늘 그렇다면 어째서 그들은 지금 화검상에 대해서 그다지 부담을 갖지 않아도 된다는 말인가 화검상은 최소한 이들이 자신에게 우호적으로 변했기 때문에 이렇게 나오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화검상은 약간 생각에 잠겨보는 듯 하다가 이내 웃으며 말을 받았다 하하 당신이 정말로 그렇게 솔직하게 나오니 그럼 나도 말하기가 편해지게 되었구려 좋소 나는 지금 당장이라도 당신의 그 중상을 깨끗하게 해소시켜 줄 수가 있소 하지만 당신은 오늘 이 자리에 있어서 우리들의 안전 안전을 책임져 줘야만 하오 이 조건은 서로에게 있어서 상당히 공평한 것 같은데 당신의 의견은 어떻소 석한생은 다소 괴이적은 듯한 시선시선으로 화검상을 바라보다가 이어 가볍게 한숨을 내쉬더니 말했다 귀하는 나이도 나보다 어린데 제법 시세 시세에도 밝고 능력도 있는 것 같소 아무래도 나는 오늘 이곳에 와보기를 잘했다는 느낌이 드는구려 나 역시 오늘 당신과 같은 천화기제를 만나게 되어 대단히 영광이외다 말과 함께 화검상은 가볍게 우수 우수를 내져었는데 순간 마치 안개와도 같은 흐릿한 장력 장력 이 나라가 석한생의 가슴을 가격했고 석한생은 그로 인해 욱하는 소리와 함께 한 모금의 검은 피를 토하며 비틀거리면서 뒤로 서너 걸음이나 물러섰다 황견 황견 이 상당히 냉랭 냉랭한 기색으로 옆에서 말없이 지켜보고 있다가 그와 같은 광경을 보고 앞으로 나서서 화검상을 향해 일권일권을 날리며 소리쳤다 무슨 짓이냐 이 더러운 자식 황견은 체격이 우람하고 서른 살이 넘는 거의 장년장년층에 접어드는 나이지만 무공은 황봉왕에 비해 그다지 차이가 없어서 도저히 화검상과 상대가 될 수는 없었다 그의 쌍유금 쌍유금의 제일식 제일식은 누런 감기가 되어 화검상의 얼굴을 향해 날아갔지만 그러나 이내 중간에서 물거품처 럼퍽하고 사라져버리고 말았다 황봉왕이 얼른 그의 옷자락을 잡아당겨 제지하며 말했다 그만두세요 오라버니 그는 지금 석상공 석상공을 치료한 거예요 뭐 뭐라고 그럴 리가 과연 지금 석한생은 그렇게 검은 피를 토하고 뒤로 물러선 이후에 확연히 안색이 밝아지고 잠시 그대로 서서 눈을 감고 운기조식 운기조식을 해보고 있는 것 같았다 황견의 식견이 아직 대단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조금 전에 석한생이 최소한 손해를 보지는 않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다 이런 방법으로 치료가 되다니 정말 믿을 수가 없는 일이군 황견이 고개를 갸웃거리며 다시 뒤로 물러난 이후에 이윽고 석한생은 운기조식을 끝내고 신체의 문제점이 완전히 해소되었는지 눈을 뜨더니 온화해진 안색안색으로 입가에 가벼운 미소를 떠올리며 화검상을 향해 말했다 고맙소 확실히 귀하의 능력이 대단하다는 것은 인정할 수밖에 없군 나는 오늘의 이 일을 잘 기억하도록 하겠소 화검상이 미쳐 입을 열어 대꾸하기도 전에 악검님이 먼저 나서 서 입을 열어 말했다 그럼 어서 약속을 지키도록 하세요 당신은 설마하니 한입으로 두말하지는 않겠죠 석한생은 힐끗 악검님을 바라보았으나 대꾸하지는 않고 이어 개방의 사람들을 향해 담담한 어조로 말했다 여러분은 이제 그만 물러가도록 하시오 오늘 불초의 체면을 보아주신다면 반드시 후일에 그만한 보답을 할 날이 있을 것이오 이제 무공이 도로 완전히 회복된 석한생의 능력은 12갑자 12갑자 초절정 초절정의 경지임으로 지금 이 자리에서 개방의 사람들 중 누구도 그와 비교될 수 있는 사람은 없었다 얼마 전에 개방의 방주 천왕계 홍두자가 부상을 입지 않았다면 아마도 그와 능력이 비슷하다고 할 수 있었을 것이다 개방의 사람들은 상황이 돌아가는 광경을 지켜보고 있다가 그 말을 듣고 일제히 의혹스러운 표정들을 지었으며 그들 중에서 다시 한 삶이 입을 열어 말했다 석대공자 석대공자 우리가 당신의 처지를 모르는 바는 아니지만 그러나 지금 이 자리는 당신들과는 상관이 없다는 것을 알아주셨으면 좋겠다 우리는 지금 본방 본방에 사활을 걸고 저 인면수심의 대학적을 처단하려고 하는 것인데 아무리 우리 개방이 대단치 않게 보일지라도 이런 일에까지 간섭을 하신다는 것은 정말로 곤란하오 비록 그들이 준비한 그 온갖 방법이라면 석한생도 상대할 수가 있겠지만 그러나 그들은 감히 이 철륭무가의 대공자 대공자를 어찌해 볼 수가 없는지 그 말투가 다소 고집을 부리고 있기는 하지만 상당히 저자세였다 석한생은 그 말에 다소 눈살을 찌푸리는 듯했고 대신 황봉왕이 다시 입을 열어 그들에게 말했다 보아하니 여러분은 지금 상황 판단을 잘못하고 계신 것 같군요 솔직히 우리가 지금 이곳을 그대로 떠난다면 그는 즉시 여러분을 모두 죽이고 달아날 수도 있을 거예요 석상공은 사실 여러분을 위해서 이런 말을 해주고 있는 것인데 어째서 여러분을 무모한 고집을 부리시나요 만일 여러분이 끝까지 이렇게 고집을 부리신다면 나중에 후회할 일이 생길지도 모르는 일이 아니겠어요 석한생 한 사람이라면 대단하지 않다고 할 수 있어도 그 뒤에 있는 철륭무가 철륭무가 등은 감히 개방으로서도 대항할 수가 없는 일이기에 황봉왕의 그 말을 듣자 개방의 사람들은 모두 대꾸를 할 수가 없어서 묵묵히 있을 따름이었다 석한생은 이에 다시 괴이쩍은 웃음을 지으며 돌연 밖을 향해 낭낭한 어조로 말했다 천왕계 천왕계 홍홍 선배 불초가 지금 이 자리에서 선배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만 이쪽으로 들어와 주실 수가 있겠소 동방리와 아껌님 등은 밖에 이미 개방의 방주까지 와 있었다는 사실을 알고는 약간 안색이 변해 서로를 돌아보았다 과연 아니나 다를까 잠시 후에 갑자기 밖에서 가벼운 기척들이 일어나더니 이윽고 문이 열리며 10여 명의 사람들이 3개의 교자 교자를 둘러매고 안으로 들어섰다 그 3개의 교자 위에는 사람이 각기 하나씩 올라타고 있었는데 물론 그들은 화검상에게 너무나도 낯익은 사람들이다 중앙의 교자 위에 앉아있는 사람은 바로 천왕계 홍두자 홍두자였고 좌측의 교자 위에 있는 사람은 신계신계 홍천구 홍천구였으며 마지막으로 우측의 교자 위에 앉아있는 사람은 소천계 소천계 홍개남 홍개남이었다 홍천구는 홍두자의 아들이고 홍개남은 홍천구의 막내 손자인데 이들은 공교롭게도 모두 다 화검상에게 당해서 꼼짝도 못하고 그런 몰골들이 되어 있는 것이었다 따지고 보자면 천수자 등도 석한생의 혈도를 풀지 못했는데 그들이 대체 무슨 재주로 자신들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이었겠는가 홍두자는 전날 화검상에게 가장 심하게 당하여 거의 무공이 파괴되고 폐인지경이 되어 지금도 누렇게 뜬 얼굴로 간신히 교자 위에 몸을 의지하고 앉아있는 중이었고 다른 두 명은 모두 마, 혈마혈 이 제압당에서 뻣뻣해져 있는 상태였다 홍두자는 나이가 이미 100살도 훨씬 넘은 고령인데 일찍이 그의 신세가 그렇게 건강한 상태가 아니었으면 그와 같은 심한 부상을 입고도 아직 살아있을 수가 없었을 것이다 홍두자는 먼저 화검상을 살기 살기 가득한 시선시선으로 노려본 뒤에 이윽고 석한생을 바라보며 다소 신듯한 음성으로 말했다 석대공자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우리 개방은 다른 사람들이 이렇쿵 저렇쿵 간섭을 하는 것을 싫어하는 편이오 그래 무슨 일로 이 늙은이를 보자고 한 것이오 석한생은 담담한 표정으로 홍두자의 얼굴을 바라보다가 다소 웃으며 말했다 나도 이미 경험을 한 바이지만 실로 나의 처지가 선배의 처지와 다를 바가 없었다고 생각하고 있소 선배께서는 아마도 나의 이 말에 동조를 하실 것이오 그래서 말인데 실은 지금의 이러한 상황은 서로 간의 작은 오해가 불씨가 되어 몸이 상하게 되고 또한 그것으로 인해 더욱 원한 원한이 깊어지게 된 것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만일 다시 모두가 건강을 되찾게 되고 약간의 양보만 하게 되면 만일 다시 모두가 건강을 되찾게 되고 약간의 양보만 하게 되면 그런 오해 정도는 굳이 지금 생각해야 할 필요는 없는 것이 아니겠소 홍두자는 다소 눈살을 찌푸리며 생각해 보는 듯하다가 대꾸했다 그러니까 석대공자는 지금 나더러 사람들을 이끌고 이곳을 떠나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오 석한생은 웃으며 손을 내져우며 말했다 내가 어찌 감히 선배께 그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소 다만 나는 저 화산파의 소광생 소광생이 어떤 특별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면 선배의 몸도 치료해 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아울러 저 다른 분들의 몸도 정상으로 돌려놓을 수가 있을 것이므로 지금 애써 자리를 마련해 드리고 있는 것이오 솔직히 선배는 개방에서 드물게 걸출한 명성 명성을 얻고 계신 분이신데 고작 이런 일로 몸을 해친다는 것은 아까운 일이고 또한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 일이라고 생각하오 화공자 내 말이 옳지 않소 To be continue 무림야그 프린터 캡쳐를 정지하고 엔터를 누르십시오 무림야그 출력일 98-11-20 제목 화산문화 2부 3권 제64장 화산파의 공포 공포 제64장 화산파의 공포 공포 석한생은 나중에는 화검상을 향해 고개를 돌리며 그렇게 질문했다 기실 지금 석한생의 그와 같은 말들은 현재 상황의 정곡을 찌른 것이라고도 할 수가 있었다 천하의 대다수의 정파물임 정파물임 이적대시하고 있는 화검상을 애초부터 개방이 먼저 나서서 제거하려고 하다가 그와 같은 피해를 입게 되었던 것이었으니 이제 화검상이 그들을 모두 다 치료해 주게 된다면 그들도 그렇게 유독 자신들만이 나서서 화검상에게 목숨을 걸 필요는 없어지는 것이다 화검상은 그 말을 듣고는 잠시 입가에 가벼운 고소 고소를 떠올리는 듯 하다가 고개를 끄덕이며 대꾸했다 나는 의원이 아니니 단시일 내에 몸을 완전히 치료할 수는 없겠지만 그러나 어떤 특별한 원인이 있다면 그 원인을 제거하고 본래의 바탕으로 되돌릴 수는 있을 것이오 아마도 다른 사람들도 그와 마찬가지일 것이라고 보는데 과연 그 당사자들이 나의 말을 믿을 수 있을지는 의문이오 홍개남이 눈동자를 굴리며 여러 사람들의 눈치를 살피는 듯 하다가 음침한 표정으로 입을 열어 말했다 흠 그건 내놈이 우리에게 사술사술을 걸었으니 내놈이 그걸 풀 수 있는 것은 당연한 일이겠지 지금 와서 그런 것을 가지고 사죄해야 하는데 그럴 수가 있겠느냐 석한생이 이에 얼른 다시 나서서 화검상을 향해 웃으며 말했다 우선 이홍선배의 몸을 치료해 드리는 것이 급선무일 것이오 대개 노인분들은 마음이 너그러워서 크게 화가 났다고 해도 젊은 사람의 하는 행동을 보아서 그만 다시 마음이 누그러지기도 하는 것이 아니겠소 동방미가 자리에 앉아서 듣고 있다가 그만 다시 입을 열어 말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당신들이 즉시 이곳을 물러가겠다는 확실한 약속을 해야 해요 당신들은 때에 따라서는 아랫사람들의 목숨도 쉽게 생각하는 사람들인데 그저 그렇게 말한 것으로 우리가 당신들의 말을 믿을 수가 있겠어요 홍천구가 입을 열어 그녀를 향해 음산음산한 어조로 말했다 내년은 또 어디서 불거져나온 계집이냐 틀림없이 저 막나가 는 후레자식이 건드린 또 하나의 미친년이겠지 흐흐 이 자리가 어떤 자리라고 너같은 계집이 나서서 떠드느냐 악검님이 옆에서 듣고 있다가 한숨을 내쉬며 다시 입을 열어 말했다 당신들은 명문정파 명문정파라고 하면서 정말 말을 함부로 하는군요 여기 이 동방랑자는 바로 우리 화사형의 부인 부인이 되실 분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가 있나요 석한생은 반쯤 어색한 듯이 웃으며 화검상을 향해 말했다 귀아도 이미 보았겠지만 나도 이제는 어느 정도 할 만큼 한 셈이오 대체 어떻게 하겠소 나는 더 이상 어떻게 해줄 수가 없으니 앞으로는 귀아가 알아서 하시오 화검상은 잠시 그를 바라보며 생각에 잠기는 듯 하다가 이윽고 한 손을 들어올리며 가벼운 어조로 입을 열어 말했다 물론이오 나 역시 화해 화해를 바라고 있으니 이런 일은 그 저 좋게 매듭이 지어지는 것이 좋을 것이오 어쨌든 당신이 이번 일에 나서 주어서 고마웠소 말과 동시에 화검상의 손끝에서 다시 한번 그 상서 상서 로운 듯한 백색의 광채 광채가 번쩍 피어올랐는데 사람들은 갑자기 눈이 부셔서 앞을 볼 수 없게 되자 이순 놀라는 한편 저마다 무의식 중에 눈을 크게 떴다 대개 보이지 않는 가운데 상대방을 위압하는 경우도 있기는 하지만 그와는 반대로 덜어는 일부러 자신의 능력 능력을 드러내어 편법으로 상대방을 은근히 두렵게 만드는 방법도 있을 수가 있다 지금 솔직히 화검상으로서는 단지 그들을 치료하는 것뿐이라면 일부러 그와 같은 최상급의 무공 무공을 사용하지 않아도 되어둘 것이다 이번의 경우는 아까와는 달리 그 백색 광채의 물결이 좀 더 오래 지속되었는데 그것은 홍두자의 경우 그저 혈도 혈도가 제압된 것이 아니라 무공이 파괴되고 거의 폐인 지경이 되어 있는 것이여으므로 그것을 치료하는 것이 쉽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윽고 그 백색 광채의 물결이 지나간 후에 비단 사람들의 표정뿐만 아니라 실내의 분위기도 많이 달라지게 되었는데 그 수십 명의 개방방도들이 일제히 마혈마혈이 풀려 마음대로 몸을 움직일 수 있게 되었다 홍천구나 홍개남의 경우도 그러했고 홍두자의 경우는 나지관 전이 치료된 것은 아니지만 안색이 불그레해진 것이 다시 건강해져서 무공 무공을 회복할 수 있게 된 것처럼 보였다 수십 명의 개방방도들은 갑자기 몸이 자유로워지자 다소 어리둥절해졌으나 이내 다시 얼굴 가득 악독한 표정들을 지으며 화 검상을 대적할 준비들을 하기 시작했다 홍천구와 홍개남은 잠시 웅기웅기 해보고 나서 무공의 이상이 없다는 것을 확인하고 나자 즉시 신법신법을 펼쳐 교자 위에서 내려와 뒤로 훌쩍 물러난 뒤에 음엄한 표정으로 상황을 주시하기 시작했다 홍두자는 좀 더 오랫동안 신중히 운기를 해보다가 이윽고 다소 표정이 밝아져서 눈을 뜨고 교자 위에 앉은 채로 화 검상을 향해 말했다 좋다 내가 기왕에 말을 했으니 오늘은 그만 이대로 물러가기로 하겠다 하지만 내놈이 끝까지 그렇게 자신의 죄의 죄를 뉘우치지 않는다면 앞으로 언젠가는 내놈을 처단하여 만천하에 알릴 날이 오게 될 것이다 홍천구가 뒤에 멀찌감찌 물러나서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가 그 말에 다소 눈살을 찌푸리며 끼어들었다 아버님 저런 녀석에게까지 굳이 신의 신의를 지킬 필요가 있겠습니까 차라리 이번 기회에 저 녀석을 이곳에서 끝장내 버리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우리 개방의 위력을 이번 기회에 보여주는 것도 좋을 것 같고 말입니다 홍두자는 홍천구를 돌아보며 약간 험악해진 표정으로 대꾸했다 닥쳐라 내 말이 무슨 개방구인 줄로 아느냐 누구에게라도 내가 한 번 입에서 내뱉은 말은 그대로 지켜질 것이다 자 모두 이만 돌아간다 기실 과거 홍두자가 처음부터 화검상과 험악하게 원수진 사이처럼 나서게 된 것은 바로 그 전에 자신의 아들인 홍천구가 공연히 나서서 화검상을 제거하려고 했다가 마혈이 제압되어버려서 더욱 감정이 좋지 않았었기 때문이었다 그러한 사건 이후로 그들은 사실 엄청난 곤욕을 치러야만 했었다 홍두자의 그런 지시에 따라 막 결전결전의 자세를 갖추고 준비하고 있던 개방의 모든 사람들은 일제히 마치 썰물이 빠져나가듯이 빠르게 사라져버리기 시작했다 홍두자는 떠나면서 석한생에게 뭐라고 전음으로 인사말을 하는 것 같았고 홍천구와 홍기남은 그저 화검상을 한 차례 악독하게 노려보다가 이어 다른 사람들의 뒤를 따라 사라져버렸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사라져버리자 마치 이 주점의 내부는 갑자기 텅 비어버린 것 같은 느낌마저 주었다 어쨌든 이것으로 일행은 일단 위험한 고비를 하나 넘긴 셈이라고 생각하니 동방리 등은 절로 내시만도에 한숨을 내쉬게 되었다 개방의 사람들이 그렇게 모두 떠나고 나자 석한생은 곧장 화검상을 향해 폭건하며 작별인사를 했다 오늘 귀하를 만나서 상당히 유익했던 것 같소 불초는 바쁜 일이 있어서 이만 신뢰할 테니 나중에 기회가 닿는다면 다시 보도록 합시다 그리고 다음의 말은 전음 전음으로 이어져 화검상의 귀 속으로 파고들었다 나도 믿어지지 않는 일이지만 내 여동생이 귀하를 연모련모하고 있는 것 같소 하하 만일 우서른들에게 붙잡혀서 갇히지만 않았다면 지금 이 자리에 함께 나와 있을 텐데 말이오 어쨌든 시간이 있다면 내 여동생을 한번 찾아보는 것도 나쁘지는 않을 것이오 그럼 3. 황공왕과 황견도 석한생의 뒤를 이어 신형을 나려 사라져갔는데 황공왕은 그렇게 떠나면서 역시 전음으로 다음과 같은 기묘한 어조의 말을 남겼다 오늘 고마웠어요 다음에 2년 2년이 닿는다면 다시 만나도록 하죠 나는 당신에 대해서 나쁜 감정이 없으니 그리 경계하지 않아도 좋을 거예요 이제 이 어지러워진 주루의 내부에는 일행을 제외하고는 고작 네 사람의 방문객이 남았을 뿐이었다 품검진 등은 상황이 그렇게 갑자기 매듭지어질 줄은 미처 몰랐는지 마음에 준비를 하지 못하고 약간 어색해하는 듯 하다가 이 내 냉랭랭랭한 표정으로 입을 열었다 지금과 같은 상태에서 내가 내게 달리 더 말할 것도 없을 것이다 나는 본파 본파의 결정사항을 내게 전달하러 온 것이다 내가 만일 정말로 화해를 하고자 한다면 본파에 와도 좋다 이것이 바로 그 결정사항이다 잘 알아들었느냐 To be continue 무림야그 건 무림야그 출력일 98, 11, 20 제목 화산문화 2부 3권 제64장 1 품검심은 여전히 독살스러운 표정을 짓고 있다가 참지 못하고 아기의 찬 어조로 옆에서 끼어들었다 흥 내놈에게 과연 그과 같은 의도가 있을 리는 없겠지 어쨌든 내놈이 본파로 들어오게 되면 가장 먼저 내놈의 가슴에 칼을 꽂는 사람은 바로 내가 될 것이다 품검진은 그녀의 말을 제지하며 다시 말했다 어쨌든 나는 이미 말을 전했으니 이만 돌아가도록 하겠다 내가 오늘 밤에 오든 내일 아침에 오든 우리는 상관하지 않겠다 자 그만 가자 품검진이 그렇게 말한 뒤에 곧장 품검심의 손을 잡아 이끌듯이 신법을 펼쳐 사라져버리자 남궁신도 뭔가 말할 것이 있는 것 같았으나 즉시 그 뒤를 따랐고 가장 뒤늦게 신형신형을 날린 남궁소란도 다소 머뭇거리는 듯했으나 문득 그 가운데 전음을 펼쳐 화검상에게 말했다 할 말이 있으니 잠깐 마을 밖으로 나와요 그렇게 모두들 사라져버리고 실내가 조용해지자 이윽고 악건림 등은 길게 안도해 한숨을 내쉬며 혹시 누군가 더 남아있지 않을까 하여 은근히 주위를 둘러보는 기색들이었다 동방리가 문득 화검상을 향해 고개를 돌리며 입을 열어 말했다 그 남궁랑자 남궁랑자가 당신께 무슨 하고 싶은 말이 있는 것 같던데 혹시 전음으로 무슨 말을 하지는 않았나요 화검상은 담담한 표정으로 입가에 가벼운 미소를 떠올리며 그녀를 향해 말했다 역시 당신의 감시망은 피할 수가 없겠소 하아 사실 그녀는 내게 무슨 할 말이 있으니 지금 당장 마을 밖으로 나오라고 했다오 악건림이 약간 긴장한 듯하다가 끼어들며 말했다 가면 안 돼요 그들이 무슨 술수 술수를 부릴지도 모르고 또한 그 남궁랑자는 화사형을 몹시 미워하던 사람인데 화사형이 가버린 다음 누군가를 시켜서 우리를 해치려고 할지도 모르잖아요 동방리가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제 생각은 달라요 그녀는 당신을 해치려는 것 같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모처럼 은밀 은밀하게 당신을 만나려는 것 같으니 우리는 이 사실을 모두 듣지 않은 것으로 하고 당신은 어서 그녀를 만나러 가보는 것이 좋겠군요 화검상은 미소하며 동방리를 향해 말했다 아리 당신은 정말 이해심도 많은 것 같소 사실 내가 한때 그녀를 쫓아다니기는 했지만 그녀는 내게 별 관심이 없으니 무슨 일이 일어나지는 않을 것이오 그럼 내 잠시 다녀올 테니 그동안 쉴 곳을 구해 자리를 옮기도록 하시오 만날 장소가 확실히 정해진 것은 아니지만 화검상의 능력으로 그녀를 찾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닐 것이다 주위가 벌써 어둠 속에 잠겨 있어서 이런 시각이라면 은밀히 만나 어떤 이야기를 주고받기도 적당할 것이고 게다가 남녀 간의 비밀스러운 사랑을 속삭이기는 더없이 좋을 것이다 남궁설화는 작고 평평한 바위 위에 앉아서 몹시 초조한 기색으로 화검상을 기다리며 두리번거리고 있었는데 왠지 그녀는 이전보다 훨씬 더 안색안색이 마르고 해숙해져 있는 것 같이 보였다 화검상은 즉시 그녀의 앞에 가볍게 내려서서 말했다 내게 무슨 할 말이 있다는 것이요 남궁설화는 인의 표정이 싸늘해져서 몸을 일으키더니 화검상을 주시하며 약간 주저하는 듯 하다가 냉랭랭한 어조로 말했다 당신은 뻔뻔스럽게도 감히 그동안 나를 잘 또 우롱했었군요 호호 하긴 당신 같은 사람에게 이제 와서 굳이 그런 것을 따질 필요도 없겠지요 내가 지금 당신을 보자고 한 것은 한 가지 거래를 하기 위해서예요 3 당시 화검상이 남궁세가 남궁세가에 대청해서 그 일을 벌인 이후 불과 얼마 지나지 않아 천수자 천수자 등은 이내 그의 정체 정체를 알게 되었을 것이고 그로부터 다시 한 달 정도의 시간이 흘렀으니 이제 이 남궁설환도 화검상이 그때의 몽공자 몽공자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는 것은 당연하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화검상은 가벼운 고소 고소를 입가에 떠올리며 짐짓 폭건한 뒤에 담담한 어조로 말했다 그 일에 대해서는 항상 미안하게 생각하고 있소 하지만 내가 당시 고의로 낭자를 해치기 위해 그랬던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아주었으면 좋겠소 내가 만일 다른 사정이 있지 않았다면 그렇게 굳이 변장을 하면서까지 일부러 곤란을 자초하지는 않았을 것이요 음 한데 나와 거래를 무슨 거래를 하겠다는 것이요 남궁설환은 화검상이 그렇게 사과의 말을 하고 있는 동안에도 마치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 듯 멍한 표정이 되어 있다가 이내 다시 안색을 차갑게 고치며 말했다 구 좋아요 당신의 무공 무공이 높아졌으니 이런 일은 쉽게 할 수가 있겠지요 만일 당신이 이 일만 해준다면 나는 당신이 원하는 한 가지 부탁을 들어주도록 하겠어요 그것은 남궁설환은 나직한 전음 전음으로 말을 이었다 바로 운속운주 운속운주를 죽여달라는 거예요 이어 남궁설환은 그의 대답도 듣지 않고 마치 더 이상 할 말이 없다는 듯이 느닷없이 신법신법을 펼쳐 곧장 사라져가기 시작했다 화검상은 순간 다소 놀라 자신의 길을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었고 또한 느닷없는 그러한 행동에 어이없기도 하여 그만 실소실소하며 그녀가 사라져간 쪽을 향해 잠시 넋노은 듯이 바라보고 말았다 하아 그녀는 혹시 내게 농담이라도 하려고 했던 것이 아닐까 하지만 이 농담은 이제까지 내가 들어왔던 것들 중에서 가장 재미없는 것이로군 농담이라고 하기에는 그녀의 표정이 너무나도 심각하게 굳어져 있었기에 농담은 결코 아닐 것이므로 화검상은 마치 무방비 상태에서 한 대 얻어맞은 것 같은 기분이 들지 않을 수가 없었다 화검상은 이미 강호 강호의 정세 정세에 대해서 상당한 지식을 갖게 되었기 때문에 그 운소군주가 바로 다름 아닌 성모궁 성모궁의 촉망받는 소군주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운소군주의 이름은 운빙약 운빙약이라고 하는데 세외팔세 세외팔세의 하나인 성모궁의 후기지수 후기지수답게 무공이 뛰어 날 뿐만 아니라 용모가 가히 세상에서 비교될 사람이 없을 정도로 아름답다고 했다 이전에 보기에 난궁설화은 비록 다소 수심에 잠겨있는 듯하기는 했어도 그다지 걱정이 있어 보이지는 않았는데 뜻밖에도 지금은 안색이 그렇게 해숙해져 있고 난데없이 살인청구 살인청구를 게다가 그것도 운소군주를 제거해달라고 주문하고 있으니 실로 사람이란 것으로 보기와는 다른 것이어서 그녀도 실은 어떤 남 모르는 커다란 고뇌 고뇌라도 가지고 있는 것이라는 말인가 그녀가 비록 명문세가 명문세가 출신의 낭자라고는 하지만 감히 성모궁의 소군주를 제거해달라고 청구청구를 한다는 것은 실로 그녀 자신의 능력을 벗어나는 엄청난 일이 아닐 수가 없었다 과연 그녀는 무엇 때문에 그러한 살인청구를 게다가 굳이 지 금화검상에게 의뢰한 것이며 또한 대체 거기에는 어떤 보이지 않는 심리심리와 의도가 깔려있는 것일까 그녀에게 화검상을 향한 감정 감정이 다소나마 남아있어서 그런 것은 결코 아닐 것이고 다만 그녀는 국립 끝의 화검상이야말로 가장 다루기 쉽고 적당한 능력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또한 여차하면 모른 척 시치미를 뗄 수 있는 상대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지금으로서는 그것에 관해 조사를 해보기 전에는 그녀가 대체 무슨 목적으로 그런 살인청구를 할 것인지에 대해서 쉽게 안다는 것은 어려울 것이고 단지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반면에 다소나마 의미심장하게 느껴지는 것은 그러한 것들 이외에도 그녀가 조금 전에 말한 그 대가로 한 가지 부탁을 들어주겠다는 그 조건의 말이 어떤 실마리를 풀어나가는 계기 계기가 되지 않을까 하는 것이었다 물론 그 조건에 대해서는 그녀가 반대로 화검상을 노리고 있는지도 알 수가 없는 일이므로 화검상이 만일 실로 그 운소군주라는 여자를 해치우고 나서 그녀에게 가서 그 대가를 요구한다고 해도 그녀가 정말로 자신이 말한 그대로 그의 요구에 순순히 따라줄 것이라고 기대한다면 그것은 그야말로 지나치게 순진한 생각일지도 모르고 게다가 그녀가 그 부탁의 범위를 어느 정도까지 생각하고 있는지도 아직은 알 수 없는 일이기도 하다 하지만 사실 지금의 상황은 누가 생각해 본다고 해도 그에게 불리한 점이 많으며 비록 아무리 가치없어 보이는 이들이나 정보 정보 들릴지라도 혹시 그로 인해 좋은 기회를 잡게 되어 국면에 커다란 변화를 일으키게 할 수 있을지도 모름으로 화검상은 자연 모든 부분에 대해서 세심히 검토해보지 않을 수가 없는 입장이었다 지나치게 확대해서 생각하는 것인지는 몰라도 이것은 그를 향해 밀려들고 있는 파국파국의 전조일지도 모르지만 그러나 반대로 혹시 그를 향해 미소를 짓는 행운 행운의 한 기회일지도 모르는 것이다 기실 화검상이 단순히 천수자 천수자 등 세외팔세의 주인주인들만을 제거해버리면 되는 문제라면 이 상황은 오히려 간단하다고도 할 수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미 화검상은 그들 뒤에는 팔선팔선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알고 있고 그들은 비록 지금은 무슨 그 용하노인 용하노인 이미 하는 사람을 의식하여 나서지 않고 있다지만 벌써 간접적으로 활동을 하고 있는 상황이니 따라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는 정말로 그들이 강호에 직접 나서게 되리라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라고 할 수가 있었다 그 팔선의 능력은 하나같이 모두 상상을 초월 초월하는 것들이어서 비단 지금의 화검상 뿐만 아니라 천하 천하의 그 누구도 그들을 상대할 수가 없을 것이고 또한 그 용하노인이라는 수수께끼의 사람은 이미 이 세상에는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이렇게 어려운 상황을 대체 어떻게 풀어나가야 할지에 대해서는 누구라도 절로 막막해질 수밖에 없을 것이고 화검상으로서는 그저 물에 빠진 사람이 지푸라기라도 잡는 듯한 심정으로 상황을 조금이라도 호전호전시킬 수만 있다면 어떤 작은 기회라도 간과해 버릴 수가 없는 처지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사실은 세상의 일은 그저 무공으로만 승부가 나는 것은 아니기에 화검상은 감히 이미 이곳까지 찾아온 것이며 또한 그래서 포기하지 않고 오히려 적극적으로 사태에 대처해 나가는 것이라고 할 수도 있다 어쨌든 이것도 그리 나쁘지는 않겠지 어떤 것이든 인연인년이 있고 보면 그 상황도 점차로 변해가게 되는 것이 아니겠는가 화검상은 이윽고 대강의 생각을 정리한 후에 담담한 표정으로 속으로 그렇게 중얼거리면서 되돌아 신형을 날리기 시작했다 그날은 이미 한바탕의 험한 상황을 겪은 데다가 날도 많이 어두워졌기 때문에 바로 정무맹 정무맹의 총단 총단으로 가는 것 이 더욱 무리였으므로 일행은 그 노살로 부근의 한가옥을 빌려서 하룻밤을 묵은 다음에 다음 날 아침 다시 길을 떠나게 되었다 다행히 그 노살로에서의 사건 이후 그날 밤은 다시 그런 험한 사건이 일어나지 않았으며 역시 다행스러운 일인지는 모르지만 다음날 정무맹의 총단으로 가는 도중에도 그들을 노리는 적적들은 나타나지 않았다 비록 적들이 겉으로는 나타나지 않고 있었지만 일행을 삼엄하게 주시하고 있다는 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는 일이고 일행은 이미 긴장했던 데다가 어제 저녁에 그 일을 겪었기 때문에 오늘 길을 가는 동안에는 서로가 별로 말이 없었다 정무맹의 총단은 노산현성에서 백여리의 지점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일행은 그다지 빨리 마찰을 몰지 않아도 금세 그 목적지에 가까워지게 되었고 이윽고 정오 정오 무렵에는 정무맹의 총단에 별다른 제지도 받지 않고 들어서게 되었다 폭풍전야라는 말이 있듯이 정작 위기의식을 느끼는 것은 폭풍전의 그 고유한 정적 정적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비록 생각보다 훨씬 쉽게 목적지에 도달했다고는 해도 그 위기감 때문에 지나치게 긴장한 탓인지 동방리는 약간 피로한 기세까지 보였다 정무맹의 총단의 모습은 과거와 그리 달라져 보이지는 않았고 다만 오랜 정사대전 정사대전 속에서 모두 다 지쳤는지 분위기가 조금 더 무거워져 보이는 것 같기도 했다 생각 같아서는 이곳으로 오는 동안의 여독이라도 풀어버릴 겸 우선 주루에라도 들러 한잔하고 싶다고 했지만 그러나 지금은 그렇게 여유부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고 판단되어 일행은 즉시 화산파의 사람들이 있는 곳을 향해 나아갔다 믿을 수 없는 일이기도 했지만 대부분의 이곳 사람들은 마치 화검상의 재등장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거나 잘 알지도 못하는 듯이 행동거지가 이전과 다름이 없었고 또한 유난히 일행을 주시하는 사람들도 없어 보였다 이전에도 그러했듯이 화산파의 사람들은 이제 막 점심때가 되어 식사 준비를 하고 있었고 저마다 자신의 일에 몰두할 뿐 일행을 유난히 경계하거나 혹은 놀라지도 않았다 일행이 연무장 연무장으로 들어서자 그 부근에 있던 화산제자 하나가 얼른 안으로 들어갔고 이내 대청대 청에서 한 사람이 나와 일행을 맞았는데 그 사람은 바로 대사형 대사형이었던 윤검진 윤검진이었다 윤검진은 다소 어색한 듯도 하지만 억지로 반가운 표정을 들어 내어 웃으며 말했다 아 자네로군 자네가 온다는 얘기를 듣기는 했네만 그래도 내일쯤 올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벌써 왔군 그래 어서 안으로 들어가 보게 윗분들이 기다리고 계시네 지금의 상황으로 볼 때 어쨌거나 화검상은 천수자 천수자 등과 상대를 하고 있는 만큼 일파일파의 주인이나 다름이 없는 신분이고 또한 이제는 과거와는 달리 이 화산파와도 거의 결별된 상태라고 할 수 있는데 고작 이런 이대제자 이 대제자에게 그를 맞이하라고 내보낸 것은 우선 바분이 화검상의 격을 깎아내리고 자하는 의도가 들어 있는 것 같기도 했다 하지만 화검상은 이상하게도 이번에는 과거와는 달리 마음이 혼란스럽거나 격앙되지 않고 오히려 담담하게 가라앉고 있었는데 그것은 그동안 그의 수양수양이 깊어졌기 때문일까 아니면 그 이외에 또 다른 이유가 있기라도 한 것일까 화검상은 담담한 표정으로 윤검진을 바라보고 있다가 가볍게 고개를 끄덕이며 말을 받았다 고맙소 내가 생각보다 명이 길어서 이렇게 또 보게 되었으니 나중에 다시 만나 이야기할 기회도 있을 것이오 윤검진은 다시 어색한 표정으로 웃으며 손을 내져었다 아 나야 뭐 무슨 할 말이 있겠다 지금 자네와 얘기를 나눌 사람들은 따로 있을 것이니 어서 안으로 들어가 보게 화검상은 더 이상 지체하지 않고 동방리 등을 이끌고 대청의 안으로 문을 열고 들어섰다 밖에 상황이나 분위기 등을 볼 때 혹시 이 대청의 안에도 별로 대단치 않은 사람들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었지만 그러나 막상 안으로 들어와 보니 그렇지 않았다 대청의 내부는 지나칠 정도로 조용했지만 그러나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자리를 가득 채운 상태에서 앉아있었다 두 명의 원로 원로들과 장로 장로들 그리고 일대제자 일대제자들까지 합해서 무려 수십 명은 되는 것 같았다 하지만 뜻밖에도 장문인인 풍천비 풍천비는 보이지 않았는데 아마도 그는 잠시 후에나 모습을 드러내려고 하는 것 같았다 이렇게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대청을 가득 채운 상태에서 지 나칠 정도로 조용하게 한결같이 일행을 주시하고 있는 광경은 일면 공포심 공포심마저 느끼게 하여 악검님은 안색마저 창백하게 변하는 것 같았다 하검상은 여전히 크게 달라지지 않은 표정으로 그들을 한 차례 둘러보다가 이윽고 정중히 폭권하며 입을 열어 말했다 제가 잠시 오해를 할 뻔했습니다만 이렇게 여러분들께서 몸소 정식으로 소생을 맞이하여 주시니 뭐라고 감사의 말씀을 드려 야할지 모르겠군요 이대원로 이대원로의 하나인 공몽현 공몽현 이 음산악의 눈빛을 빛내며 차가운 어조로 입을 열어 말했다 내가 지금 제자로서의 예를 갖추지 않는 것을 보니 이제 내가 본파 본파의 제자가 아니라는 것을 인정한다는 말이냐 하검상은 가볍게 미소를 지으며 그 말을 받았다 너는 지금 화해를 하러 온 것이 아니라 복수 복수를 하러 온 것인 모양이로구나 하검상은 담담히 웃으며 말했다 그럼 좀 더 솔직히 말하도록 하겠소 지금 여기에 제법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것 갓소만 여러분 모두는 사실 나의 1초 1초의 상대도 되지 않소 비단 내가 단숨에 여러분을 저승으로 보내드릴 수도 있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 평생을 그야말로 죽지도 살지도 못하는 고통 속에서 보내게 할 수도 있는 일이오 하지만 나는 지금 화해 화해를 하기 위해 온 것이오 그렇지 않다면 이렇게 많은 말을 하지도 않을 것이오 왕파파 왕파파 왕천파 왕천파가 몸을 벌떡 일으키며 흉악 흉악해진 표정으로 소리쳐 말했다 내놈이 감히 사문사문의 존장도 몰라보고 그따위로 막말을 해대다니 그야말로 근본도 모르는 후레자식이 분명하구나 그렇다면 어디 그 잘난 무공으로 나에게 덤벼보아라 내놈의 그 미처 죽은 아비보다 얼마나 더 대단한지 한번 보겠다 말이 끝나자 왕천파는 즉시 신형을 날려 화검상을 향해 덮쳐들려고 했다 하지만 그 순간에 화검상의 우수 우수가 가볍게 한번 움직였고 이내 그녀가 미처 신형을 날리기도 전에 쿵 하는 소리가 들리면서 동시에 그녀의 신형이 의자와 함께 뒤로 벌렁 나동그라져 입에서 거품을 물며 미친듯이 뒹굴기 시작했다 이 많은 제자들이 있는 가운데에서 전혀 아무런 비명소리도 내지 못하는 가운데 저렇게 미친듯이 뒹굴고 있다는 것은 그 고통 고통이 얼마나 대단한가 하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일이라고 할 수 있었다 게다가 이미 여기에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화검상의 점열수법 점열수법은 일단 그에게 제압당했으면 그가 아니면 도저히 풀 수 없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일이라고 할 수 있었다 화검상은 약간 우울해진 듯한 표정으로 좌중을 한 차례 둘러보며 다시 말했다 여러분과 한솥밥을 먹었다고는 하지만 여러분을 그동안 내게 별로 잘 대해준 것이 없소 오히려 나를 조금이라도 더 음해하려고 했고 조금이라도 더 고통을 주어 스스로 내 선친 선친과 같은 길을 가도록 만들려고 했을 뿐이오 나는 오늘 사실 기분이 별로 좋지 않으니 여러분은 굳이 나를 건드리지 않는 것이 좋을 것이오 자 나도 이쯤에서 여러분께 정식으로 묻겠소이다 여러분을 나와 화해를 하는 것을 원하시오 아니면 좀 더 다른 흥미있는 결말이 나는 것을 원하시오 몽몽양 몽몽양이 은근히 나뒹굴고 있는 왕천파의 몰골을 바라보다가 음침하게 말했다 우리가 다른 결말을 원한다면 너는 어떻게 하겠다는 말이냐 화검상은 가볍게 한숨을 내쉰 뒤에 표정을 다시 담담하게 고치며 대답했다 나는 이미 여러분도 알겠지만 강호에서의 평판도 좋지 않고 그야말로 더 이상 나빠질 수 없는 상황 이외다 게다가 나는 이미 여러분을 모두 제거할 수 있는 명분 명분을 가지고 있는 상태이고 그러한 능력도 있으며 또한 여러분을 결코 나를 조금도 어찌해 볼 수가 없을 것이오 여러분을 이제까지 쌓아왔던 이익과 명성 명성을 모두 잃은 채 그야말로 미친 듯이 살아가게 될 것이며 나는 그저 여기에서 가문가문의 원한 원한을 모두 해결한 뒤에 조용히 한적한 곳에 응거를 하게 될 것이오 이 두 가지 중에서 어느 쪽이 여러분에게 유리한 것인지는 여러분 스스로가 생각해서 판단을 내려야 할 것이오 문득 좌중에서 일대 제자 하나가 몸을 벌떡 일으키더니 공몽현 쪽을 바라보며 약간 더듬거리며 말했다 우리가 미친 듯이 미친 듯이 살아가게 된다는 것은 이건 아무래도 안 되겠소 그는 그래도 제법 시원하게 재미를 볼 것인데 우리가 그렇게 된다는 것은 아무래도 아무래도 불공평하오 사백족께서 제발 말씀을 잘해 주십시오 우리는 일단 화해를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공몽현은 안면을 심하게 일그러뜨리고는 손을 내져으며 소리쳤다 무슨 짓이냐 어서 저 녀석을 끌어내라 여기가 어떤 자리인데 감이 나서서 그런 쓸데없는 소리를 해대느냐 결정은 우리가 내릴 테니 너희들은 그저 잠잡고 듣고 있다가 그대로 따르기만 하면 된다 2B 컨티뉴 무리미아그 무리미아그 출력일 98-11-20 제목 화산문화 2부 3권 제65장 늙은 농구와 늙은 무사 제65장 늙은 농구와 늙은 무사 몽몽향이 화검상을 향해 말했다 우리는 일단 너와 화해를 하는 쪽으로 생각해 보도록 하겠다 하지만 너는 그 전에 우선 너의 모든 무공 무공을 폐지하고 순순히 우리들의 말에 따라야 할 것이다 느닷없이 일어나서 말한 일대 제자는 갑자기 멍청한 표정이 돼 더니 다른 사람의 손에 이끌려 순순히 밖으로 걸어 나갔다 하지만 그가 밖으로 사라진 이후에도 다른 사람들의 표정은 갑자기 이상하게 변해 있었고 또한 좌중의 분위기도 아주 괴이괴 있었고 음산하게 변해버린 것 같았다 악검님은 처음에는 두려운 마음이 들어 안색이 창백하게 변해넣었으나 이제는 그것을 보자 약간 의아한 생각이 들어 표정이 어리둥절해지고 있었다 화검상은 담담한 표정으로 좌중을 둘러보다가 다시 말했다 여러분은 아무래도 아직 상황 판단을 잘못하고 있는 것 같소 나는 지금 화해를 하자고 하는 것이지 여러분에게 굴복을 하겠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오 여러분이 만일 굴복을 바란다면 그것은 차라리 나와 극단적인 결말을 내자고 하는 말과도 같으니 여러분은 지금부터 자신들의 앞날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것이 좋을 것이오 성천익 성천익 이 고개를 돌려 공몽연을 바라보며 말해했다 하긴 이 문제는 우리가 좀 더 신중하게 생각해봐야 할 문제인 것 같습니다 저 녀석이 나오는 태도를 지켜보도록 하지요 저 녀석이 그래도 제 분수를 모른다면 그때 가서 우리가 저 녀석을 매장시켜버려도 늦지는 않을 것입니다 공몽연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다가 화검상을 향해 말했다 좋다 우리는 일단 내놈의 의견대로 서로 간의 화해점을 찾아보도록 하지 내놈은 그래 우리와 어떻게 화해를 하겠다는 말이냐 화검상은 담담한 어조로 말했다 좋다 우리는 일단 내놈의 의견대로 서로 간의 화해점을 찾아보도록 하지 내놈은 그래 우리와 어떻게 화해를 하겠다는 말이냐 화검상은 담담한 어조로 말했다 우리는 일단 서로를 인정하고 존중하며 해치지 않는 것이오 그리고 서로 간의 마찰이 생기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점차로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해결해 나가는 것이오 몽몽냥이 눈살을 찌푸리며 말했다 내놈의 밀은 그러니까 본파의 내부에 두 개의 파벌을 만들자는 말이냐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다 본파가 그렇게 둘로 갈라지게 된다면 우리가 내놈에게 굴복하는 것이나 뭐가 다르겠느냐 흐흐 내놈은 감히 화해라는 말을 내세워서 내놈의 욕심대로 해보겠다는 수작이로구나 화검상은 가볍게 고소고소하며 담담하게 대꾸했다 화산파가 나의 고향과 다름없고 또한 애착이 가기는 하지만 나는 굳이 화산파에 남고 싶은 생각은 별로 없소 다만 나는 나의 조구나 선친의 이름이 심하게 더렵혀진 데 대해서 그것을 빠로잡고자 하는 것인데 여러분의 그저 어떠한 방법으로라도 그분들의 명성명성을 회복시켜준 다음에는 좀 더 쉽게 다른 문제들에 대해서 나와 대화할 수 있게 될 것이고 또한 좀 더 안전하게 될 것이오 성천익이 안면을 흉악흉악하게 변모시키며 살기살기 뛴 어조로 소리쳤다 내놈의 그 죽은 애비는 미친 주정뱅이였고 죽은 할 애비는 인면수심 인면수심의 대학적 대학적이었는데 거기서 뭘 더 명성명성을 회복시켜달라는 말이냐 몽몽향이 송천익을 가볍게 제지하며 말했다 지금 굳이 그런 문제를 서둘러서 생각할 필요는 없다 저 녀석이 일단 그렇게 말한 이상 반드시 거기에 맞는 근거도 있을 테니 그런 문제는 좀 더 시간을 두고 생각해보는 것도 나쁘지는 않을 것이다 공몽향이 음침한 기색으로 웃으며 화검상을 향해 말했다 좋다 내놈이 정말로 어떤 근거에 의해서 그런 말을 한 것이 있고 게다가 정말로 우리와 화해를 할 의향이 있는 것이라면 우리도 일단은 천천히 검토해볼 수도 있는 일이겠지 내놈은 앞으로 어디에서 기거할 작정이냐 화검상은 가벼운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가로 저었다 우리가 앞으로 지내는 곳은 객점이라도 좋고 이곳이라도 좋을 것이니 그런 문제는 그다지 중요한 것이 아닐 것이오 다만 일단 우리가 서로 화해를 할 의도를 가지고 있는 것이라면 두 선서로에 대한 말투부터 점잖게 바꿔야 하지 않겠소 말과 함께 화검상은 가볍게 손짓을 하여 뒹굴고 있던 왕천파의 혈도 혈도를 풀어주었는데 그녀는 그 즉시 몸이 자유로워지고 고통이 사라져서 몸을 일으키기는 했지만 아직 정신이 혼란스러워서 어떻게 해볼 수가 없는지 멍청한 표정을 짓고 있었다 원로들과 장로들은 잠시 그들끼리 나직하게 전음 전음으로 뭔가 말을 주고받는 듯 하더니 이윽고 공목연이 대표 자격으로 다시 입을 열어 화검상에게 말했다 좋다 일단 얘기가 그렇게 되었으니 우리는 서로 화해를 하기로 한 것으로 하고 그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나중에 다시 만나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자 오늘 너는 이곳으로 오느라 피곤했을 테니 그만 가서 쉬도록 해라 무슨 다른 할 말이라도 있느냐 화검상은 잠시 좌중의 사람들을 둘러보다가 문득 가벼운 소고를 지으며 말했다 오늘 나는 문득 여러분이 이토록 현명현명해졌다는 사실에 대해서 놀라움을 금치 못하고 있소 그래도 나는 아무래도 몇 가지 좋지 않은 결과가 생길 것이라고 짐작하고 있었는데 그야말로 여러분의 그 상황에 따른 빠른 태도의 변화는 나로 하여금 알면 당황하게까지 만들고 있는 것 같소 하지만 나는 오늘 여러분과 유익한 시간을 보내기는 했지만 그래도 아직 한 사람을 보지 못한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지 않겠소 몽몽양이 자리에서 몸을 일으키더니 음흉음흉하게 웃으며 대꾸했다 그 한 사람이란 누구를 말하는 것이냐 혹시 너는 내 모친 모친에게서 저지라도 더 먹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 그렇다면 잠시만 기다려라 곧 그녀가 너를 찾아올 것이다 그리고 만약 그게 아니라 장문인 장문인을 만날 생각이라면 흐흐 그건 내가 직접 찾아가보면 될 일이 아니냐 마치 몽몽양의 그러한 행동이 신호가 되기라도 하듯이 그의 그러한 말이 끝나자 좌중에 모든 사람들이 일제히 자리에서 일어나 밖으로 걸어나가기 시작했는데 그 가운데 신법신법이 은연 중 운용운용되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 모두는 잠깐 사이에 사라져버리고 이 대청의 내부는 이내 아주 조용해지고 텅 비어버린 것과 같이 되고 말았다 동방리가 뒤에서 이제까지 묵묵히 있다가 이윽고 입을 열어 화 검상을 향해 말했다 이 일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당신은 그들이 정말로 당신과 화해를 하려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나요 화 검상은 벌써 무용지기 무용지기로 음파를 차단하여 외부로 음성이 흘러나가지 않게 해놓았기 때문에 마음 놓고 입을 열어 미소며 대답했다 그들은 오늘 그저 나를 형식적으로 맞이한 것일 뿐 결코 화해를 하려는 것은 아닐 것이오 악검님은 긴장했던 탓인지 이마에 땀이 송골송골 맺혀있었는 대 눈빛을 반짝이며 입을 열어 말했다 그럼 그들은 무엇 때문에 사형사형과 화해를 하겠다고 말을 한 것이죠 화 검상은 담담한 표정으로 미소를 짓다가 대답했다 아마도 그들은 뭔가 다른 의도가 있기 때문에 그와 같이 나를 대했을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우선 그들이 과연 어떠한 의도를 가지고 있는가에 대해서 생각해볼 필요가 있는 것이겠지 동방량은 화 검상의 제자가 된 이후에 눈에 띄게 말수가 줄어들었지만 이번에는 그만 참지 못하고 끼어들어 말을 꺼냈다 저는 그들의 의도라는 것이 그야말로 뻔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결국에는 사부님을 해치려는 것이겠지요 하지만 그 방법에 있어서는 좀 더 교활교활하고 악랄하게 나오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화 검상은 미소하며 그의 어깨를 두드리며 고개를 끄덕였다 바로 내가 생각한 그대로이다 그들은 아마 이번에는 전혀 상상 못할 방법으로 우리를 대접할 것 같구나 그런 면에서 본다면 우리는 더욱 경각심을 가져야 할 것 같다 악검님이 잠시 뭔가를 깊이 생각해 보는 듯하다가 고개를 가로저으며 말했다 하지만 뭔가 이상해요 사형도 그런 기분을 느껴보지 못했나요 이전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오늘 보니 그들은 모두 어딘가 다른 사람들인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화 검상은 웃으며 말했다 3회 너는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들과 함께 지냈던 사람인데 그들이 정말 진짜인지 가짜인지도 분간을 못한단 말이냐 그야말로 내가 더 이상해 보이는구나 동광리가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2B 컨티뉴 무리미아그 원하 무리미아그 출력일 98-11-20 제목 화산문화 2부 세권 제65장 1 그런 느낌은 저도 들었어요 그들이 설마하니 가짜일 리는 없는 일이고 아무래도 그들은 모두 이상해져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지나칠 정도로 그들은 신경이 예민해져 있고 조금 전에는 또 마치 도망치듯이 한꺼번에 신법을 펼쳐 사라져버리고 말았지요 화산파에 무슨 일이 있다고 하던데 그건 혹시 이런 일을 두고 했던 말이 아닐까요 그때 문등문이 열리더니 풍기업 풍기업 이 안으로 들어와 화 검상을 향해 다가왔다 조금 이상한 일이기는 했지만 풍기업은 조금 전에 그 사람들 속에 끼어 있지 않았었다 그동안 많이 컸구나 후후 장문인을 만나고 싶으냐 그럼 내가 안내해줄 테니 따라와라 풍기업의 외모는 이전과 그리 달라진 것이 없어 보였지만 그러나 안색을 다소 어두워져 있는 것 같기도 했다 이 사람은 바로 화 검상의 외삼촌이 되는 사람이다 하지만 그는 비단 가문의 철천지 원수들 중에 하나일 뿐만아 미라 현실적으로도 화 검상에게 가장 악랄하게 대해왔던 적적들 중에 하나였기 때문에 화 검상은 그를 외삼촌이라고 생각할 수가 없었다 그럼 부탁드리겠소 화 검상은 간단히 대꾸한 다음에 일행과 함께 그의 뒤를 따르기 시작했다 사실상 화 검상은 생각이 그리 무딘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기실은 이미 이곳에 도달하기 전에도 화산파 화산파의 사태에 대한 그 여러가지의 얘기들을 종합해보고 가장 일어날 가능성이 많은 한두가지의 상황에 대해서 짐작해두고 있었다 그리고 사실 조금 전에는 그렇게 짐작했던 바에 대해서 확인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었는데 정말 믿을 수 없게도 그의 그러한 짐작은 과연 사실이 되어 눈앞에서 펼쳐지고 있었다 이것은 그야말로 예측하지 못했던 일일 뿐만 아니라 중대한 변수 변수이며 장차 그에게 있어 대단히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사태이기도 하지만 과연 이러한 것을 보고 그저 좋다고만 말할 수가 있을까 비록 겉으로는 태연한 듯이 담담하게 웃고 있는 그였지만 내심의 그 씁쓸한 심정은 이루 말할 수가 없을 것이다 다만 그가 지금 차마 그것에 대해 말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이 일이 너무나도 어이가 없어서 도저히 쉽게 말을 꺼내지 못할 뿐만 아니라 아무래도 좀 더 신중을 가하기 위해 한 사람을 더 만나봐야 할 것 같았기 때문이었다 물론 만나봐야 할 그 사람이란 다름 아닌 장문인 풍천비 풍천비이다 대청의 안쪽 문을 열고 나가 좀 더 걷다보면 하나의 건물이 나아오는데 그곳은 바로 과거 화검상과도 인연인년이 깊었던 장문인의 처소이다 그 장문인의 처소 안으로 들어서자 먼저 눈에 들어오는 것은 약간 어질러진 듯한 실내의 텅 빈 분위기였고 뒤를 이어 느껴지는 것은 몹시 괴있적으면서도 금방이라도 등 뒤를 후려칠 듯한 날카로운 살기 살기였다 화검상은 이미 어느 정도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비교적 태연히 그 상황에 대처할 수 있다고 해도 다른 사람들 중에서 가장 먼저 반응을 보인 사람은 역시 풍기협이었다 풍기협은 즉시 신형을 날려 옆으로 훌쩍 물러나며 무겁고 어두워 보이는 음성으로 소리쳐 말했다 아버님 제발 이제는 그만두십시오 풍기협의 그러한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그가 바라보는 방향에서 느닷없이 흡사 번개뿔과도 같은 검강검 이화검상을 향해 우박처럼 쏟아져 내려왔으므로 악검님 등의 일행은 일제히 경악성을 바랬다 대체 풍천비가 어디고 갔는가 했는데 알고 보니 풍천비는 이곳에 없었던 것이 아니라 뜻밖에도 천장의 한 구석에 흡사 거미처럼 달라붙어 있었고 화검상을 노려보다가 일순간 음엄음엄한 암습 암습을 가해왔던 것이다 풍천비가 전개한 그 검법은 이상하게도 화산파의 일반적인 검법과는 달림없이 악랄하고 위력적이면서도 무질서하게 변화하여 환각환각을 동반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일견하기로도 피하거나 막아내기가 어려워 보였다 하지만 기이기이하게도 그러한 가공과 공스러운 검강들은 이 내 화검상의 몸 주위에 이르자 마치 눈녹듯이 사라져버렸고 그것을 본 풍천비는 갑자기 그 자리에서 사라져서 마치 한 덩어리의 안개가 되어버린 것처럼 흔들리며 눈에 보이지도 않을 속도로 빠르게 실내를 돌아다니기 시작했다 특이한 것은 풍천비는 햇빛을 싫어하거나 혹은 마치 누구에게 심하게 쫓기는 사람처럼 으슥하고 잘 보이지 않는 곳을 골라서 옮겨 다니고 있다는 것이었는데 이윽고 어느 한 순간 하는 소리와 함께 풍기엽이 피를 뿌리며 뒤로 황급히 물러나고 풍천비는 그 부근에 내려와서 약간 웅크린 자세로 고개를 갸웃거리며 말했다 음 이상한 일이군 한데 아까는 왜 잘 안됐던 것일까 풍기엽은 그다지 심한 중상을 입은 것처럼 보이진 않았으나 어깨쪽을 관통당하여 피를 흘리며 보기보다 더 고통고통스러운지 눈살을 심하게 찌푸리며 소리쳐 말했다 아버님 제발 그만두시라니까요 왜 이런 일로 계속 사람들의 웃음거리가 되려고 하십니까 풍천비는 고개를 돌려 힐끗 화검상을 주시한 뒤에 다시 풍기엽을 바라보며 시큰둥하게 대꾸했다 뭐라고 내가 왜 이 일을 그만둬야 한다는 말이냐 흐흐 내가 이제 곧 천하제일 천하제일의 개세고수 개세고수가 되어 무림을 지배하게 된다면 너도 다시는 그런 소리를 하지 못하게 될 것이다 무릇 세상의 일이라는 것은 좋은 의도로 시작한 일이라고 해도 오히려 그것이 나쁘게 작용작용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 모양이다 애초에 화검상이 화산파의 비급을 만들어 주었을 때에는 어쨌든 그저 순순한 의도로 자신의 고향과도 같은 화산파의 약간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그렇게 했던 것이고 또한 혹시라도 무슨 일이 생길까 해서 그렇게 했던 것이고 또한 혹시라도 무슨 일이 생길까 우려하여 앞부분의 주의사항을 제법 그럴듯하게 적어놓기도 했던 것이다 하지만 지금 눈앞에 이 풍천비가 벌이고 있는 모습은 무항무하게 길에 잘못 들어 심마심마에 빠져버린 광경이고 아마도 그 원인은 화검상이 만들어준 비급을 잘못 해독해독하여 제멋대로 깊은 곳으로 나아가 버렸기 때문일 거이다 본래 화검상이 만들어준 그 비급은 앞부분의 주의사항을 보지 않은 사람이라도 그 안의 내용에 따라 충실하게 연마 연마하기만 한다면 별로 무리가 없게 되어 있었다 그런데 이 풍천비 등은 그 비급의 내용마저 불신불신하여 스스로 자신의 관점에서 해석하고 어딘가 흥미있는 부분이 발견되면 무리하게 그 부분만을 파고들어 자신의 무학과 연관시키려고 했던 것이 아닐까 모든 학문에는 기초가 있는 것처럼 심오심오한 무공에도 그 기본이 있어서 뒷받침을 해주게 되어 있는 것인데 만일 풍천비 등이 그렇게 했다면 그것은 마치 기본도 없는 어린아이가 위험하고 날카로운 변기 변기를 가지고 장난을 하는 것이나 다름이 없게 되는 것이니 어찌 무사할 수가 있겠는가 그러나 화검상으로서 아직도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은 지금 이 풍천비뿐만 아니라 화산파의 다른 사람들 거의 대부분이 비록 아직 증상이 심하지는 않지만 비슷한 상황에 빠져 있다고 하는 점이었다 그가 당시 만들어주었던 비급은 악검님의 것을 제외하면 한 권이나 다름이 없는데 그것이 어떻게 해서 그 많은 제자들에게 퍼지게 되었고 지금의 사태를 만들게 되었는지 짐작조차 할 수 없었다 하긴 심마에 빠진 사람은 간혹 정신이 혼란해질 수가 있으므로 그 사이에 비급의 사본이 하나 만들어질 수가 있고 또한 그 사본은 다른 사본들을 나아 순식간에 번질 수가 있으며 화검상의 무공무공이 대단하다는 소문이 퍼지자 누구나 그것을 보려고 했던 것인지도 모른다 그것은 악검님의 비급을 그녀의 부모가 빼앗아 버렸다고 하는 데서도 충분히 그 가능성 가능성을 엿볼 수 있는 일이다 화검상의 무공은 곡선적 곡선적인 것이고 마음의 수련에 따라 점차적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인데 그것을 그저 직선적 직선적인 관점에서 제멋대로 해석하고 심오심오한 부분까지 외골수로 빠져들게 되었다면 이러한 일이 생기는 것은 실로 당연하지 않겠는가 만일 그러한 것이 모두 사실이라면 화검상이 아무리 그들을 본래대로 돌려놓으려 한다고 해도 그들의 그에 대한 불신감 불신감이 남아있는 이상은 계속 자신의 잘못된 길을 고집할 것인데 실로 이것은 난감한 문제가 아닐 수가 없었다 풍기엽은 잠시의 다소 막막한 표정으로 풍천비를 바라보는 화검상을 향해 저는 전음으로 말했다 이 일은 본래 내 녀석이 만들어낸 것이 아니냐 그러니 내게 조금이라도 양심이 있다면 그 처방도 만들어줘야 할 것이다 지금에 이르러 화검상은 이 화산파의 사람들이 아까 자신에게 제법 유연한 태도를 보였던 여러 가지 이유들 중에 하나를 분명히 알게 되었다 그들은 아마도 현재의 자신들의 상황에 대해서 대단히 공포심을 느끼게 되었을 것이고 따라서 일단은 그가 그들 곁에 머물면서 해결책이라도 찾아주었으면 하고 은근히 기대하고 있었던 것이다 물론 그것이 잘 되든 안튼간에 나중에는 발톱을 드러내어 그를 제거하려 할 것이고 그 흉악 흉악한 성품을 드러내게 될 것이다 화검상은 내심 가볍게 한숨을 내쉬며 전음으로 풍기엽에게 대꾸했다 to be continue 무림야그 점 무림야그 출력일 98, 11, 20 제목 화산문화 2부 3권 제 65장 2 일단은 내게 사실대로 말해줘야 할 것이오 장문인이 이렇게 된 것은 내 비급 때문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다른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된 것은 대체 또 어떤 연유이오 혹시 그들도 역시 내 비급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는 말이오 풍기엽은 흉악 흉악한 표정이 되어 화검상을 향해 전음으로 다시 소리쳤다 그럼 어디 다른 이유라도 있단 말이냐 내놈이 그 비급을 만들어 놓은 이후 그 비급은 10개 20개로 늘어나게 되었다 이것은 모두 내놈이 노리던 바가 아니냐 흐흐 내놈의 그 사악사악한 비급 때문에 모두들 이렇게 되었는데 내놈은 이제 와서 전혀 모른다고 잡아뗄 작정은 아니겠지 화검상은 씁쓸한 고소를 지으며 전음으로 말했다 당신들이 만일 그 비급의 내용 그대로만 연마 연마를 했더라면 이와 같은 일은 저지르지 않았을 것이오 지금 이 장문인과 같은 경우는 그 증세가 대단히 심하기 때문에 아마도 최선의 방법이라면 무공을 모두 폐지하고 마음의 수양수의 양을 쌓게 해야 할 것이고 증세가 그다지 심하지 않는 사람들의 경우는 이제까지의 잘못된 생각을 버리고 처음부터 그 비급의 내용을 다시 수련하게 하는 것이 좋을 것이오 풍기엽은 잠시의 내심 생각을 굴려보는 듯하더니 이내 다시 안면을 악독하게 변무시키며 전음으로 말했다 흐흐 뭐라고 내놈은 지금 제정신으로 하는 소리냐 나의 아버님이 무공이 폐지된 상태에서 더 살아갈 의미가 있을 것 같으냐 흐흐 내놈은 지금 고의로 그와 같은 말을 하면서 은근히 복수를 하고자 하는 것이겠지 화검상은 담담히 웃으며 이번에는 육성으로 말했다 내가 무슨 특별한 처방을 내려주거나 혹은 직접 치료해 주기를 바라는 모양인데 당신들에게는 그 비급 이외에 다른 특별한 처방이 필요가 없을 것이고 치료를 하는 것은 비록 가능한 일이기는 하지만 근본적인 것이 될 수는 없기 때문에 장차 커다란도 몸이 되지는 못할 것이오 풍천비 풍천비가 화검상을 향해 일그러진 얼굴로 괘이 적게 웃으며 말했다 흐흐 너를 다시 보게 되다니 참으로 뜻밖의 일이로구나 너는 실로 목숨이 즐기기도 한 모양이다 그간 내 녀석의 무공이 또 늘 원한 것 같은데 흐흐 그러나 아직은 방심할 수 없을 것이다 내가 반드시 얼마 지나지 않아 절세 무공 절세 무공을 터득하여 내 놈을 눌러버리고 세상을 지배하게 될 테니까 악검님은 아까는 비록 이상해 보였어도 지금 풍천비가 말하는 것을 보니 그 어조가 제법 차분해 보였기 때문에 속으로 고개를 갸웃거리며 생각했다 장문희는 그동안 무공이 달라진 것 같기는 하지만 그러나 다른 것들은 그다지 달라진 것 같지는 않구나 화검상은 담담한 어조로 풍천비를 바라보며 말했다 당신은 아무래도 좀 더 자중하고 그 무공을 연마 연마하는 것을 그만두는 것이 좋을 것이오 만일 당신 스스로가 마음을 바로잡아서 무공을 근본부터 다시 배워나간다면 그 심마심마에서 벗어나게 될지도 모르오 풍천비는 고개를 가로저으며 괴이한 표정을 짓더니 험악한 표정으로 대꾸했다 뭐라고 나더러 감히 당신이라고 말하다니 내 녀석은 이 외 할아버지를 인정하지 인정하지 갑자기 풍천비는 그렇게 말을 하는 도중 두어번 더듬다가 느닷없이 입에서 거품을 물며 뒤로 벌렁 나가 떨어졌다 악검님은 처음에는 화검상이 손을 쓴 것이 아닌가 하고 생각해 드나 이내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는 속으로 놀라서 중얼거렸다 장문희는 정말 이상해졌구나 과거에는 무척이나 강한 사람이 없는데 지금은 어쩌다가 저렇게 허약해진 것일까 풍천비가 그렇게 되자 화검상은 즉시 가볍게 손을 내저어 허공을 격하고 손을 썼다 곡선적 곡선적 무공의 무용지기 무용지기가 풍천비의 몸속으로 스며들어 마구 혼란스럽게 발작을 일으키는 그의 기열 기열을 부드럽게 가라앉히자 풍천비는 미친 듯이 마구 몸을 흔들며 빙굴다가 이내 축 늘어져서 잠을 자듯 조용해지고 말았다 풍기엽은 화검상이 풍천비를 치료하는 것을 아는지 가만히 보고 있다가 이윽고 다가가 풍천비의 몸을 안아들고 침상이 있는 쪽으로 옮기며 화검상을 향해 음침한 어조로 말했다 정말 내놈이 양심을 가지고 있는지 두고 보기로 하겠다 만일 내놈이 끝까지 악랄하게 나온다면 지옥지옥에 가더라도 절대로 마음이 편할 수가 없을 것이다 화검상은 가볍게 고소하며 말했다 만일 당신이 끝까지 내 말을 믿지 않는다면 내가 아무리 좋은 방법을 생각해낸다고 하더라도 전혀 소용이 없게 될 것이오 당신들이 자신들을 위한다면 지금부터라도 빨리 내 말을 믿고 내가 아까 말한 그대로 실행 실행해가는 것이 좋을 것이오 화검상은 이어 일행과 함께 밖으로 사라지자 문득 그 실내에 어디선가 음산한 눈빛을 한 사람들이 하나둘씩 나타나 풍기엽에게 다가가더니 말했다 그 더러운 후레자식이 뭐라고 하던가 혹시 전혀 방법을 모르겠다고 새 말한 것은 아니겠지 풍기엽은 가볍게 한숨을 내쉬더니 고개를 천천히 내져으며 대꾸했다 여러분도 이미 어느 정도 들었을지 모르지만 그 녀석의 방법이란 별로 신통치 않소 우리는 아무래도 이 일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생각해봐야 하겠소 화산파 내부의 분위기가 매우 좋지 않기 때문에 일행은 객점에서 묵을 생각으로 이내 그곳을 나와 대로대로상으로 걸음을 옮겼다 그간 제법 시간이 흐른 탓으로 이대로는 상당히 굳어져서 흙먼지도 잘 일어나지 않고 다만 간간히 불어오는 삭풍의 낙엽락 옆들만이 어지러이 흩날렸다 사람들의 숫자는 여전히 많아 보였지만 이제 이곳은 옛날과는 달리 어딘가 음산음산하고 황량한 느낌을 주고 있는 것 같았다 주로에 가서 술 한잔을 할 생각도 사라지고 그저 한시라도 빨리 객점을 잡아서 쉬고 싶었으므로 일행은 약간 걸음을 재촉하여 저작거리로 향했다 방금 전에 일행에게 현재의 화산파의 사태에 대해서 대강 설명해준 이후라 화검상은 기분이 더욱 좋지 못하고 마음이 상당히 우울해져 있는 것 같았다 그 이상한 사람들을 갑자기 만나지 않았다면 동방리는 정말로 화검상의 기분을 전환시키기 위해 어디 가서 술이나 한잔하자고 말할 뻔했다 저작거리에 거의 다 왔을 무렵에 건물의 모퉁이를 돌아가는데 느닷없이 그 두 명의 노인들은 일행의 앞을 가로막았다 늙은 농부 농부와 늙은 무사 무사의 차림새를 하고 있었는데 그들은 마치 두 눈에 색칠을 한 것처럼 각기 남색 남색과 회색 회색의 빛깔을 띄고 있었고 괴이괴이하게도 머리카락과 피부도 역시 각기 그러한 색깔을 띄고 있었다 악검님은 아무래도 순진한 편이라 그 노인들을 보자 경계심이 들기에 앞서서 우선 재미있다고 생각이 드는지 웃으며 말했다 어마 이 할아버지들은 정말 특이하게도 생기셨네요 혹시 해외 해외에서 오신 분들이 아닐까요 화사형 이 할아버지들은 아는 분들인가요 비록 초면이기는 하지만 물론 화검상은 이내 이들이 누구인지 쉽게 알 수 있었다 도선 도선 이말한 세외팔선 세외팔선은 모두 8명이며 화검상은 아직 그들 가운데 6명밖에 만나보지 못했다 세상에서 이러한 특별한 모습과 느낌을 주는 삶아들은 결코 흔하지 않으며 두말할 필요가 없이 이들은 바로 세외팔선 중에서 그가 아직 만나보지 못한 두 사람인 검선 검선과 마선 마선일 것이다 흔히들 상대가 누구인지 알면 놀라움도 줄어들게 되기 십상이지만 지금 화검상은 겉으로는 태연해 보이는 것과는 달리 내심으로는 크게 놀라고 있어서 실상 지금 일행 중에서 가장 많이 놀라고 있는 사람은 바로 그일 것이다 과거 그는 8선 중에서 다른 사람들을 만나보기도 했지만 그들은 대개 자신들의 모습을 어느 정도는 숨기려고 했던 반면에지 금 이들은 기이기이하게도 그러한 것이 별로 신경 쓰이지 않는 듯 거의 많은 부분에 있어서 특이한 점을 노출시키고 있었다 이것은 혹시 이전과는 다른 어떤 분명한 그들의 태도 변화를 그대로 나타내고 있는 것은 아닐까 자신들의 모습이 세상에 드러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이 이제 그들이 세상에 적극적으로 나설 준비가 다 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면 이것은 실로 놀랍고도 두려운 일이 아닐 수가 없고 다만 자신의 그러한 추측이 틀린 것이기를 바라는 도리밖에 없었다 화검상은 아직 그들을 상대할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설령 아무리 그가 마음의 준비를 한다고 해도 정작 그들과 맞아 싸울 수는 없는 상황이었다 아마도 아직 그들의 그 유리처럼 위험위험하게 느껴지는 기질기질을 알아볼 수는 없겠지만 그러나 동방리는 이번에는 뭔가 심상치 않은 것을 느꼈는지 드물게 안색안색이 변하고 있었다 화검상은 가능하면 자신의 논란은 심리 상태를 드러내지 않으려고 노력하며 미소와 함께 그들에게 말했다 두 분은 혹시 소생에게 무슨 볼일이라도 있으신 것입니까 아 그러고 보니 두 분은 마치 제가 이전에 보았던 다른 사람들과 많이 닮으신 것 같군요 늙은 농구가 입가에 기이한 미소를 떠올리며 간단히 대꾸했다 그렇다 내가 바로 검선검선이고 옆에 이 사람은 바로 마선마선이다 너는 우리가 너를 찾아올 것을 미리부터 알고 있지 않았느냐 화검상은 여전히 가볍게 미소를 지어 보이며 말했다 사실 두 분에 대해서는 들어서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갑자기 뵙고 보니 반가운 느낌이 드는군요 소생에게 무슨 다른 볼일이라도 있으시다면 말씀하십시오 다만 이곳은 그다지 자리가 좋은 것 같지는 않군요 늙은 무사의 차림을 한마선이 무표정하게 잿빛의 눈동자를 굴리며 말했다 이곳의 자리가 어쨌다는 말이냐 우리는 다만 내게 한 가지 일을 확인하러 온 것이다 내가 그 용하노인 용하노인을 알고 있다고 했다던데 그게 사실이냐 검선이 마선을 제지하며 가볍게 웃어 보이고는 화재 화재를 돌렸다 이 사람의 말에 대해서 너무 그렇게 신경 쓸 필요는 없다 우리는 다만 내가 대단하다기에 궁금해서 찾아온 것일 뿐 다른 애의 돈은 없으니 굳이 경계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악검님은 본래부터 이런 특별한 부류의 사람들과 대화 대화를 나누는 것을 즐겨하는 성품성품이어서 즉시 나서서 뭔가 말을 해보려고 했으나 옆을 돌아보니 동방리 등의 표정이 뭔가 심상치 않아 보이는 것을 보고는 내심 고개를 갸웃거리며 도로 입을 다물고 말았다 화검상은 짐직 가볍게 고소하며 말했다 알고 보니 두 분은 잠시 오해를 하신 모양이로군요 사실 제가 그런 얘기를 하기는 했지만 그러나 그것은 그저 일시적인 기분에 젖어서 그렇게 말했을 뿐 사실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 용화노인이라는 분이 그렇게도 신비신비한 사람이라면 제가 혹시 모르는 사이에 그분의 제자 제자가 되어버렸을지도 모르는 일이지만 그러나 소생은 별로 그분에 대해서 아는 바가 없습니다 그러니 두 분이 만일 용화노인에 대해 알고 싶어서 소생을 찾아온 것이라면 오늘 두 분은 헛걸음을 하신 것이 될 것입니다 To be continue 무림야그 무림야그 출력일 98-11-20 제목 화산문화 2부 3권 제66장 무학이론 무학이론 마선이 두 눈에서 일순 회색 회색의 광채를 번개불처럼 번쩍 바라면서 약간 머뭇거리는 듯하다가 이내 다시 음산음산한 어조로 말했다 내놈이 감히 우리를 우롱하다니 그러고도 살아남을 줄 알았느냐 화검상은 표정이 가볍게 굳어졌으나 이내 다시 담담하게 웃으며 대꾸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애써 바다의 넓이와 깊이를 측정하려고 하지만 그런 것은 잘 되지도 않고 또 그런 방법으로 되는 것도 아니다 세상 세상의 일이라는 것은 바로 그러한 것입니다 두 분이 정말로 소생에게 손을 쓰고자 한다면 나는 말리지는 않겠소 마선이 잠시 분노분노한 듯 두 눈에서 더욱 강렬한 광채를 뿌리며 말했다 그 그건 바로 용하노인이 우리에게 했던 말과 비슷하다 너는 그 사람의 제자 제자가 분명하구나 흐흐 내가 너의 흉계 흉계에 넘어갈 줄로 아느냐 우리는 너를 해치려는 것이 아니라 그저 한 번 놀러온 것일 뿐이다 검선이 대단히 깊은 시선시선으로 화검상을 주시하고 있다가 다시 가볍게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이 사람이 비록 거칠기는 하지만 그리 나쁜 사람은 아니네 자네도 알겠지만 무슨 악의 악의가 있어서 이런 말을 하는 것은 아니니까 신경 쓰지 말게나 음 자네가 굳이 용하노인에 대해서 말을 하지 않으려고 하니 더 이상 그것에 대해서는 묻지 않기로 하겠네 다만 한 가지만 물어보기로 하지 자네의 무공이 제법 높은 듯한데 대체 검검이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악검님은 분위기가 다소 부드러워지는 듯하자 드디어 나서서 웃으며 말했다 그야 말할 것이 있나요 검이란 바로 정의 정의이며 도 도라고 할 수 있겠지요 근자에 들어 사람들은 그것을 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으흠 그렇기 때문에 세상이 이처럼 어지러워져 있는 것이고 또한 검의 깊은 의미 의미를 알지 못하게 되는 것이지요 이제 내가 말을 했으니 당신들이 한 번씩 말을 해봐요 화검상은 담담한 표정으로 말했다 검이란 말하자면 신의 물이라고 할 수는 있을 것이요 그것은 간혹 구비치지만 원인을 자세히 알기 어렵고 또한 온갖 변화 변화를 일으키지만 그 모든 것을 자세히 알기가 어렵소 마선이 눈살을 찌푸리며 생각해 보는 듯하다가 약간 어색한 듯한 표정을 지으며 말했다 그럼 으흠 자네는 마 마 란 대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화검상은 미소하며 대답했다 그것은 말하자면 신의 물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요 그것은 간혹 구비치지만 원인을 자세히 알기 어렵고 또한 온갖 변화 변화를 일으키지만 그 모든 것을 자세히 알기가 어렵소 마선은 약간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다가 앞면을 크게 찌푸리며 말했다 아니 그건 바로 조금 전에 한 말이 아닌가 악검님이 웃으며 다시 말했다 내가 말해보도록 하겠어요 음 그건 바로 도도에 있어서 일종의 오류가 생긴 것이라고도 할 수가 있겠어요 어려운 얘기지만 사람들은 대개 심마심마에 빠지는 것을 원하지 않아요 그럼에도 심마에 빠지곤 하는 것은 자신에게 문제가 있다고 할 수도 있는데 사람들이 그것을 스스로 인정하지 않는다면 음 이건 지나치게 어려운 문제로군요 당신이 한번 말해봐요 마선은 아면을 험악험악하게 변모시키고 그녀를 바라보다가 일순 크게 화가 난 듯 소리쳤다 이 못생긴 계집애야 그만 입 좀 담을 수 없겠느냐 누가 너 같은 계집아이의 말을 듣자고 했느냐 당장 입을 다물지 않으면 그 못생긴 얼굴을 다시는 들지 못하도록 만들어주겠다 악검님은 안색이 변해 속으로 투덜거리며 생각했다 네 얼굴이 그렇게도 못생겼단 말인가 음 이 자들은 정말 나와 얘기를 나눠볼 만한 사람들이 못되는구나 난 그래도 서로가 의기상통할 것으로 생각하고 말을 해주었던 것인데 정말 무례한 자들이구나 화검상이 다시 말했다 그럼 마 마라 말하자면 공중에 뜬 초목 초목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이오 그것의 뿌리가 어디에 닿아 있는지도 알기 어렵고 또한 바람이 불어도 어째서 날아가지 않는지 그 이유를 알기 어렵소 마선은 이번에는 대답이 제법 마음에 드는지 표정을 가라앉히고 잠시 눈을 반쯤 내리감으며 생각해보는 눈치였다 검선이 웃으며 악검님을 향해 가볍게 손짓을 해보이며 말했다 왜 이 귀여운 아가씨에게 화를 내는가 내가 보기에는 예쁘기만 한데 자 귀여운 아가씨 내가 약간의 선물을 줄테니 그만 기분을 풀게나 악검님은 검선이 자신에게 손짓을 하는 순간 갑자기 전신이 맑은 공기에 휩싸인 듯 상쾌한 기분이 들면서 번개뿔과도 같은 강한 기운이 스며들어와 단전단전에 자리하는 것을 느끼고 어리둥절하여 즉시 그에게 말했다 아니 당신은 지금 대체 어떻게 한 것이죠 검선은 담담히 웃으며 말했다 뭐 대단한 것은 아니야 나는 그저 아가씨의 몸 안에 있는 탁한 기운 기운을 몰아내고 십갑자 십갑자의 공력 공력을 주입시켜준 것이지 그건 지금은 별로 도움이 되지 않겠지만 나중에 아가씨가 무공이 높아지게 되면 그 잠재 잠재된 진기진기가 저절로 조금씩 녹아서 아가씨의 내공과 합쳐지게 될 것이네 이렇게 십갑자나 되는 공력을 거저 얻는다는 것은 거의 생각할 수도 없는 일이기에 악검님은 지금 실로 뜻밖에도 굉장한 횡재를 하게 된 셈이다 악검님은 약간 믿어지지는 않았지만 이 사람들이 과연 대단하기는 한 모양이라고 생각하며 속으로 중얼거렸다 장문인도 공력이 십갑자가 되지 못한다고 했는데 그럼 내가 그보다 더 높아지게 된다는 말일까 아니야 그럴 리가 없을 텐데 검선은 화검상을 향해 다시 말했다 자 우리는 이만 가야겠네 자네가 이렇게 우리에게 좋은 말을 해주었으니 그럼 우리도 자네에게 한마디 해주기로 하지 자네가 정말로 용하노인의 제자인지는 모르겠지만 세상일이라는 것은 안되는 일을 억지로 무리하게 하려고 해서 되는 일이 아니네 그건 누구라도 마찬가지이겠지 때가 되면 나서고 그렇지 않으면 조용히 응거응거한다 이것이야말로 가장 훌륭한 처세이지 않겠나 화검상은 가볍게 폭권하며 말했다 말씀 고맙소 혼자서 모든 사람들을 다 상대할 수는 없는 노르시니 그저 세상에 이른 세상 사람들에게 맡기는 것이 가장 좋겠지 말과 함께 그 두 사람은 갑자기 그 자리에서 환각환각처럼 꺼지듯이 사라져버렸다 물론 그것은 그들이 축지성촌 축지성촌의 신법신법을 펼쳐 너무나도 빨리 가버렸기 때문에 그렇게 보인 것이다 악검님은 혼자 곰곰이 생각해보고 있다가 문득 그와 같은 광경을 보고는 다소 놀라서 눈을 휘둥그렇게 뜨며 자신도 모르게 말했다 아 그들이 과연 실력이 있기는 한 모양이로군요 점포들이 줄줄이 늘어서 있는 저작거리에서 묵을만한 객점을 찾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었다 나란히 비어있는 3개의 객방 객방을 빌린 화검상은 일행의 안전을 위해 동방리와 함께 가운데 객방에 들었고 좌측에는 동방량이 그리고 우측에는 악검님이 혼자 묵기로 했다 악검님은 자신도 화검상과 한방에서 묵기를 바라는 눈치였지만 화검상이 일단 그렇게 정하자 감히 더 이상 고집을 부리지는 못했다 점원들이 가져온 음식으로 대강 식사를 마친 후에 동방량과 악검님이 각기방으로 돌아가 휴식을 취하고 있을 때 문득 방문을 두드리는 소리와 함께 점원 하나가 다시 안으로 들어와 말했다 손님이 찾아오셨는데 지금 곧 이리로 들어오시라고 할까요 상황이 워낙에 좋지 않은 만큼 사소한 일이라고 해도 주의를 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일행이 이 객점에 들어온 지 얼마 지나지도 않아 벌써 손님이 찾아왔다는 것은 상당히 수상적은 일이었다 동방리가 막 입을 열어 말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한 사람이 방 안으로 불쑥 들어서며 화검상을 향해 웃으며 말했다 화형 화형 오랜만이요 나는 그동안 화형이 죽은 줄로만 알고 있었는데 이렇게 다시 만나게 되다니 실로 반가운 일이요 그래 그건 혹시 이 사마귀의 얼굴을 잊어버리지는 않았소이까 사마귀 사마귀 놀랍게도 지금 그렇게 안으로 들어선 사람은 다름 아닌 사마귀였다 과거 화검상은 태평진의 어느 야외 주점에서 그를 만난 적이 있었는데 그의 재능 재능이 특이하고 자칭 곡선적 곡선적이라고 하는 무궁을 가지고 있었던 점 등에서 상당히 인상이 깊었던 것을 아직도 기억하고 있었다 그의 그러한 능력이라면 제법 강호에서 이름을 날리며 활약을 하게 될 것이라고 짐작하고 있었는데 생각외로 그에 대한 소식이 들려오지 않아 이상하던 차에 그를 이렇게 다시 만나게 되자 화검상은 다소 의아한 기분이 들었다 물론 이 사람과는 한때 어울려 보기는 했지만 무학의 대안견에도 다르고 뜻도 별로 맞지 않아서 화검상의 친구라기보다는 오히려 적적에 가까웠던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화검상은 그가 여전히 헌칠한 체구에 다소 의물해 보이지만 준수한 외모를 가지고 있는 것 등을 바라보며 가벼운 미소 미소와 함께 대꾸했다 사형사형은 늘상 그렇게 갑자기 나타나서 사람을 놀라게 하는 재주를 가지고 있는 것 같구려 나는 아마도 언젠가는 사형을 다시 만나게 될 것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지만 설마하니 그곳이 이런 곳이 될 줄은 몰랐소이다 사마귀는 물러가는 점원의 등 뒤를 슬쩍 바라본 뒤에 문을 닫고 약간 어색한 듯이 웃으며 나직한 음성으로 말했다 실은 나도 마찬가지요 만일 화형의 명성명성 이직은 천하천하를 진동시키고 있지 않았다면 나는 도저히 이런 곳으로 차 나올 생각을 하지 못했을 것이오 물론 나의 이 기막힌 역용술 역용술 덕분에 이곳이 허다한 정파 정파의 작자들을 속여넘게 수가 있었지만 말이오 화검상은 웃으며 말을 마주 받았다 그러니까 사형은 조금 전에 본래의 모습을 회복하고 이 안으로 들어온 것이구려 사마귀가 자모 심각하다는 듯이 고개를 좌우로 내저으며 말했다 그야 내가 만일 변장한 그대로 이 안으로 들어선다면 그 대단해진 화형의 무공으로 나를 일격에 날려버릴 수도 있을 것이니 어찌 조심하지 않을 수가 있겠소 하하하 이건 농담이오 어쨌든 이렇게 무사히 화형과 만나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의 보살핌이 있었다고 해야 할 것이오 음 한데 이제 보니 화형은 그동안에 이미 장가를 가신 것 같구려 내게 저 아름다우시고 훌륭하신 부인 부인을 소개해 주시지 않겠소 동방리가 안색을 다소 상기시키며 입을 열어 말했다 저의 성은 동방동방이에요 이분과 만난지는 아직 얼마 되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이분의 친구분이시라니 정말 대단한 분이실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군요 사마귀는 짐짓 그녀를 바라보며 넋을 잃은 듯한 표정을 짓더니 웃으며 손을 내져었다 실은 그와는 정반대요 화형은 당당한 화산파의 명문귀족 명문귀족이고 나는 그저 쓰레기와도 같은 인생이지요 게다가 나는 그를 친구로 생각하고 있지만 그는 나를 오히려 마치 빚을 받으 러온 빚쟁이처럼 생각하고 있답니다 하하 그건 그렇고 화형 나를 이렇게 계속 이 자리에 세워두실 생각이시오 화검상은 담담하게 웃으며 말했다 나는 당신이 매우 넋살 좋은 사람이어서 굳이 내가 그런 말을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마귀는 얼굴에 웃음을 달고 양팔을 벌려 마치 날갯짓을 하듯하며 말했다 하하하 이거 화형에게는 항상 못 당하겠구려 하지만 이렇게 훌륭하신 부인을 맞이하셨는데 내게 그렇게 면박을 주시다니 이는 실로 너무한 처사이구려 사마귀가 앞자리에 앉는 것을 보고 화검상은 담담히 그를 바라보다가 말했다 한대 사형은 어떻게 소생이 이곳에 머물고 있는지를 알게 되었소이까 사마귀는 손수차를 따라서 한입에 꿀꺽 들이키며 말했다 당금의 강호에서 화형의 움직임 하나하나는 모든 사람들의 촉각을 곤두세우게 하고 있는데 어찌 내가 모를 수가 있겠소 그보다 실은 지금 내가 어렵게 이곳으로 와서 화형을 만나고자 하는 것은 한 가지 중요한 천하대사 천하대사를 논의하기 위함이오 화검상은 약간 의아한 표정을 지었다 천하대사라면 혹시 나를 또다시 곤란하게 만들려고 하는 것은 아니오 정말 그럴지도 모르오 사마귀는 이번에는 약간 정색정색을 하고 다시 한 잔의 차를 따라 마신 뒤에 말을 이었다 화형은 내가 그동안 어디에 가 있었는지 알고 계시오 나는 그동안 모처에서 한 분의 스승을 만나 무공을 배우고 있었소이다 실로 짧은 시간이고 또한 다분히 이론적인 내용이기는 했지만 나는 제법 많은 것들을 배웠다고 생각하고 있소 축하해야 할 일리구려 사마귀는 잠시 정색을 하고 화검상의 얼굴을 주시하다가 말했다 당금의 천하는 크게 정파정파와 사파사파 이렇게 둘러나 뉘어져 있고 그 외에 다른 문파나 세력들은 감히 그 사이에 끼어들 엄두조차 내지 못하고 있소 화형은 이러한 때에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이고 가장 효과적으로 사태를 해결해 나가는 길이 되는 것인지 알고 계시오 그건 바로 화형이 나서서 그 중간중간의 세력들을 이끌어주는 것이오 음 나는 얼마 전에 농림맹 농림맹에서 탈퇴하여 그 동심맹 동심맹의 사람들과 함께 어울리고 있소 동심맹은 현재 이렇다 할 구심점이 없는데 반해 화형은 지금 그야말로 혈혈단신이나 마찬가지이니 이 두 개의 힘이 하나로 합쳐진다면 아마도 당금의 천하를 이끌어갈 새로운 거대 세력이 탄생된다고 할 수 있을 것이오 화검상은 묵묵히 듣고 있다가 가볍게 한숨을 내쉬며 말했다 사형의 그 새로운 스승이라는 분은 아마도 그 동심맹과 연관이 있는 분이여 깨꾸려 사마귀는 역시 마주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분은 아직 천하에 별로 나서지 않은 강호의 이인 이인이셨소 당금의 동심맹이 비록 지나칠 정도로 숨을 죽이고 있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해도 아직 이와 같은 난세 난세에서 무사히 그 세력을 보존해 올 수 있었던 이유를 알고 있소 그분이야말로 실상 동심맹의 배후에서 거대한 힘이 되어왔다오 그분은 비록 이 재까지 무슨 이유에서인지 거의 강호에 나서지 못하고 있었기는 하지만 작금의 상황이 너무나도 험악하고 자신의 나이가 워낙 많기 때문에 자신의 대를 이어줄 사람을 찾고 있었소 실은 내가 이렇게 나서게 된 것도 모두 그분의 제안이었소 화검상은 잠시 생각에 잠겨보는 듯 묵묵히 있다가 말했다 강호에는 기인이사 기인이사들이 구름처럼 많이 있다고들 하니 아마도 그런 사람도 있을 수가 있겠지요 하지만 사형은 너무나도 갑자기 나타나서 소생을 당혹하게 하는구려 사마귀는 눈빛을 번쩍 빛내더니 강한 어조로 고개를 내저으며 말했다 지금 이렇게 한가하게 이야기만 나누고 있을 상황이 아니오 그분은 한시라도 빨리 화형을 이곳에서 빠져나오게 하지 못한다면 장차 천하의 정세 정세가 크게 혼란해질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소 그렇지 않았다면 이 사마귀가 이렇게 목숨까지 걸면서 이런 곳으로 화형을 찾아오지는 않았을 것이오 화검상은 그를 보며 담담히 말했다 혹시 사형의 그 새로운 스승이라는 분은 사형의 곡선적 곡선적 무공이라는 것과 무슨 연관이 있지는 않았소 사마귀는 약간 어리둥절해 하다가 말했다 아니 화형이 그것을 어떻게 알고 계시오 설마 그분을 만나보기라도 했단 말이오 사실 나는 아주 짧은 동안 그분의 곁에 있었기 때문에 그분에 대해서는 별로 아는 것이 없소 그분은 내게 이름도 가르쳐주지 않으셨고 다만 내가 지금 분명히 알고 있는 한 가지 사실은 그분은 내가 이제까지 겪어봤던 그 어떤 사람과도 다른 아주 신비신비롭고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는 점이오 화검상은 문득 고개를 돌려 동방리를 향해 말했다 아리 당신은 이 일을 어떻게 생각하시오 동방리는 눈빛을 깊게 빛내며 잠시 생각하는 듯하다가 말했다 저는 이 일을 당신이 이미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해요 화검상은 가볍게 미소하며 고개를 끄덕이다가 이어 사마귀를 바라보며 말했다 내가 보기에 사형은 그 당시에 무공이 자신의 뜻대로 잘되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사마귀는 고개를 갸웃거리다가 다소 놀란 어조로 말했다 아 그걸 어떻게 알고 있소 확실히 나는 도저히 화형을 따라갈 수가 없겠구려 나는 당시 나의 무공에 어떤 오류가 있지는 않나 해서 잠시 강호를 떠났던 것인데 다행히도 그런 분을 만날 수 있게 되었던 것이오 화검상은 담담히 미소하며 말했다 사형의 그러한 무공은 자연 문제가 생기지 않을 수가 없게 되어 있었소 일반적으로 그러한 곡선 곡선 위주의 무공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무공들에 비해서 변화가 심하고 제법 이력이 있는 듯이 보이기도 하지만 반면에 지나칠 정도로 변화에 의존하여 마음을 산란하게 하고 심기심기를 해치게 하는 점이 있소 만일 그저 평범한 수준의 경지라면 그다지 심한 해를 당하지는 않겠지만 그것이 사형과 같은 높은 경지까지 올라간 것이라면 자연이 심마심마를 일으키고 모든 것이 잘되지 않으며 오히려 다른 정종 정종의 무공들보다 못하게 되는 것이오 To be continue 무림야그 무림야그 출력일 98-11-20 제목 화산문화 2부 세권 제66장 2 동방리가 끼어들며 미소하며 말했다 그러니까 지나치게 직선 직선 위주의 살상 무공 살상 무공도 좋지 않지만 반대로 지나치게 곡선 곡선 위주의 변화무쌍 변화무쌍한 무공도 마찬가지로 좋지 않다는 말이로군요 화검상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무공이란 자연 직선 그대로는 되지 않겠지만 이 살수 살수들 이 즐겨 쓰는 살상 무공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심한 피해를 감수하고서라도 빠른 시간 내에 상대를 척설하기 위해 많은 변화를 거의 도해시하기 때문에 말하자면 직선 직선 위주라고 할 수도 있을 것이오 하지만 이 직선 위주의 무공은 무학의 기본 위치를 무시하는 것이고 그 사람이 무공을 배운 것이 아니라 그저 무식한 살인 기술만을 배운 것이기에 무공에 대한 발전을 기대할 수 없고 당연히 끝까지 별 볼일 없는 하류 하류에 머물게 되는 것이 하지만 직선 위주의 무공이 그래도 심마심마에 빠져들 위험이적은 반면에 지나친 변화만을 추구하는 이 곡선곡선 위주의 무공은 더욱 심마에 빠져들 위험이 많은 것이 그 특성이라고 할 수 있소 그래서 이 두 가지의 극단적인 무공은 그야말로 방문자도 방문자도 무공의 가장 전형적인 예를 보여주는 쉬운 본보기라고 할 수가 있고 또한 물론 당연히 좋을 리가 없는 것이요 동방리는 말했다 정랑정랑 그럼 가장 이상적인 무공이란 어떤 것이죠 화검상은 미소하며 말했다 직선이니 곡선이니 하는 말 자체가 이미 무학의 기본 위치를 망각하고 있는 것이요 흔히들 말하는 정종정종의 무공이라고 하는 것들은 그러한 제약에서 벗어나 바른 위치에 따라 바르게 흐르고 움직이며 변화를 일으키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마치 대자연 대자연의 흐름을 닮은 듯하고 또한 그 생명력이 오래가게 되는 것이요 그러나 비록 그 무공이 대자연의 모습을 닮은 훌륭한 것이라고 해도 그것을 배우는 사람들이 그 깊은 위치를 보지 못하고 다만 거탈기로 형식적인 무공만을 연마연마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나는 그것을 하나에 정해진 흐름이라는 의미로 직선적이라고 말하고 있소 동방리는 짐직 고개를 갸웃거리며 말했다 그럼 곡선적 곡선적 인 무공이란 어떤 것이죠 그 깊은 무공을 보고 펼쳐가는 여러 갈래의 흐름이라는 말인가요 화검상은 고개를 가로저었다 두 개의 지점 사이에는 양쪽을 오갈 수 있는 무한히 많은 길이 있소 일직선으로 가든 아니면 아무렇게나 곡선으로 변화를 일으키며 휘어지든 그 많은 길을 다 일일이 세워본다는 것은 어리석은 짓일 것이요 내가 말하는 곡선적인 무공이라는 것은 그 사이에 있는 그 모든 흐름을 보고 그것을 동시에 펼쳐간다는 것이요 하지만 만일 그것을 그저 전체의 흐름이라고 이해한다면 그 역시 직선적인 경우에 빠지는 것이요 전체와 일부 이런 생각을 하는 자체가 이미 그릇된 길로 접어드는 것이요 사실 이 곡선적인 무공이라는 것은 전체라고도 할 수 없고 일부라고도 할 수가 없으며 마찬가지로 하나라고도 할 수가 없소 요컨대 사람들은 자신도 모르게 생각에 의해 이것저것을 분별하여 보려고 하는 것이지만 그렇게 한다면 무엇이든 분명히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렇게 본 것은 껍데기뿐인 죽은 것이 되어버릴 것이요 만일 마음의 장애 장애를 제거하고 그러한 분별에서 벗어나 깊이 바라본다면 그 무한한 변화들이 살아서 무한히 변화해가는 듯하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이고 정말로 마음의 장애가 제거되었다면 또한 뜻대로 그러한 것들을 장애 없이 시전할 수 있을 것이요 동방미가 말했다 그럼 살아서 무한히 변화해가는 듯하다는 말도 기실은 정말로 살아서 무한히 변화해가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겠군요 화검상은 미소하며 말했다 그러니까 말에 집착해서는 안 되고 그 이치를 따라 음미해야 하는 것이요 말이 비록 그것을 가리키기는 하지만 그것 자체는 아니기 때문이요 다시 말하자면 곡선적 무공을 배우기 위해서는 우선 마음의 장애를 제거해야 하는데 기실 그것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일이고 또한 가장 어려운 일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요 사마귀는 다소 괴이적은 표정으로 듣고 있다가 이윽고 어색한 듯이 웃으며 말했다 과연 화형의 그러한 무하귀론 무하귀론은 대단해서 이 사마귀를 감동시키는 것 같소 하지만 아까도 말했지만 지금은 이렇게 한가하게 앉아서 무학에 대해 얘기할 시기가 아니오 어서 빨리 준비하여 그쪽으로 가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소 화검상은 그를 바라보며 담담히 웃다가 말했다 사형의 무공은 과거와 그리 달라진 것 같지 않소 그렇다면 그러한 무공으로 무학의 높은 경지 경지에 오를 수는 없는 법이오 사마귀는 약간 의아해진 표정으로 말했다 하지만 그분의 무공은 정말로 대단했소 화형은 혹시 내 말을 믿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니오 화검상은 웃으며 말했다 하지만 그분의 무공은 정말로 대단했소 화형은 혹시 내 말을 믿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니오 화검상은 웃으며 말했다 나도 역시 가능하면 사형의 말을 믿고 싶소 하지만 이러한 이치는 명백하기 때문에 재론의 여지가 없소 사마귀는 안색이 변해서 잠시 멍하니 화검상을 주시하다가 짐짓 웃으며 말했다 화형은 지금 농담을 하고 있는 것이오 사실 내가 그분과 함께 생활한 것이 얼마 되지 않는데 그분의 무공이 어떤 것인지 어떻게 알 수 있겠소 게다가 천하의 무공이라는 것은 다소 비슷한 듯해도 그 내용이 천양지차로 다른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렇게 쉽게 단정을 내린다는 것은 잘못된 일이 아니오 화검상은 고개를 가로저으며 말했다 만일 그 사람의 무공이 정말로 대단한 것이었다면 사형의 무공을 지금 이 상태로 그냥 놔두었을 리가 없소 게다가 천하의 무공이 아무리 다양하다고 해도 높은 경지 경지의 무공이란 그 이치가 비슷해지게 되어 있소 이러한 이치 이외에는 제 아무리 온갖 다른 방법을 사용한다고 해도 이러한 경지에는 오를 수 없는 것이기 때문이오 동방미가 말했다 그 사람의 무공이 비록 당신처럼 그렇게 높은 경지에 올라 있지는 못해도 어느 정도는 상당한 경지에 올라 있을지도 몰라요 그렇다면 지금의 상황을 호전시키기 위해 이분의 말을 한 번 더 고려해 보는 것이 좋지 않을까요 화검상은 미소하며 고개를 가로저었다 무공이 그렇게 별로 대단하지 않다면 강호의 정세에 그렇게 강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가 없소 게다가 사형의 무공을 지금 이 상태로 그냥 두었다는 것은 실로 그 사람의 인간성 인간성을 한 번 생각해 볼 문제이오 그리고 아울러 그런 사람은 내게 필요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지금 사형의 그 모든 얘기를 한 번 의심해 볼 수밖에 없지 않겠소 사마귀는 안색이 갑자기 복잡하게 변해가더니 이어 흉악한 기색으로 화검상을 노려보았다 그리고 일숨 그의 신형이 그 자리에서 환각환각처럼 사라지더니 어느새 동방리의 곁에 이르러 그녀의 맹문 맹문을 한 손으로 잡고 다른 손으로 그녀의 머리 위를 덮으며 악독하게 소리쳤다 흐흐흐 지금 나의 무공이 대체 어쨌다는 말이냐 내 놈은 혼자서 잘난 척은 다 했지만 결국에는 이렇게 내 손에 걸려들고 말았다 만일 이 여자가 무사하기를 바란다면 순순히 무공을 폐지하고 내 말에 따라라 동방리는 조금 전에 사마귀의 그러한 신법을 보고는 흡사악가의 그 화산장문인의 모습을 보는 것 같아서 내심 의아한 기분이 들기도 했다 물론 이 사마귀와 화산장문인과는 아무런 연관이 없을 것이다 화검상은 졸지에 동방리가 그런 처지에 놓이게 된 것을 보고 그만 고소 고소하며 말했다 사형 그렇다고 그렇게까지 화를 낼 것은 없소 내가 당신이 말한 그 사람을 한번 만나보면 될 것이 아니오 그러니 어서 그녀를 풀어주시오 사마귀는 음산하게 웃으며 동방리의 머리를 덮고 있는 오른손의 내공을 증가시켰다 내 놈은 지금 농담을 하고 있는 것이냐 그런 인간이 있을 리가 없다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이 순간의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그따위 수작을 부리고 있는 것이겠지 흐흐흐 사실 나는 그런 대단한 인간을 본 적도 없고 들은 적도 없지 다만 내 놈에게 좀 더 근사한 계책계책을 부려보려고 했었는데 내 놈이 잘난 척을 하는 바람에 일이 이렇게 급진전되게 되었다 자 어서 무공을 폐지하라는데 뭘 구물거리고 있느냐 당장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 계집애 머리를 부숴버리고 말겠다 동방리는 그런 상황이 되었는데도 이상하게도 마음은 편안하여 조금도 두려움이 없었고 화검상은 여전히 그 자리에 앉은 채로 담담히 말했다 나는 아까부터 당신의 그런 수작이 너무나도 허술하여 이상하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제는 좀 더 분명히 알 수 있을 것 같소 당신은 곡선곡선의 무공에 의해 신경이 극도로 산만해진 나머지 그만 심마심마에 빠져 정신이 흐려지게 된 것이오 지금 당신은 힘이 모두 빠져버려서 오히려 자신의 몸조차 제대로 가늘 수가 없을 텐데 어떻게 그녀를 다치게 할 수 있겠소 사마귀는 그 말에 이상하게도 전신의 기운이 모두 빠져버린 것처럼 무력감이 들어 손가락 하나 까딱할 수 없게 된 것을 보고 놀라고 어리둥절해져서 멍한 표정이 되고 말았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그는 그래도 그 환각과도 같은 신법을 펼칠 수가 있었고 내공을 운영운영할 수가 있었는데 이것은 대체 갑자기 어찌 된 영문일까 동방리도 약간 의아한 기색이 되어 화검상을 바라보다가 이윽고 사마귀에게서 빠져나와 고개를 돌려 바라보니 어느새 사마귀는 입에서 지저분한 거품을 내뿜으며 막 발작을 하려는 듯이 눈동자가 허옇게 돌아가고 있었다 화검상은 가볍게 탄식하며 몸을 일으키더니 말했다 사람들은 저마다 자신의 발전을 위해서 온갖 노력들을 하곤 하지만 바른 길은 그렇게 해서 얻어질 수 있는 것은 아니오 우선 마음에 수양수양을 쌓아야 하는데 사람들은 그것을 너무 모르고 또한 게을리하고 있는 것 같소 동방리는 어이없어 하다가 이어 가볍게 웃으며 말했다 정랑정랑 당신은 조금도 무공을 사용하지 않고 사람을 이렇게 만들었으니 이런 능력이라면 그 무엇도 두려울 것이 없을 것 같아요 화검상은 가볍게 고소고소한 뒤 그녀의 손을 잡으며 부드럽게 말했다 아리 당신은 내가 당신을 신경 써주지 않았다고 화가 난 모양이구려 하지만 이 일이 분명하지 않았다면 내가 어찌 당신을 두고 그런 모험을 할 수가 있겠소 이 사람은 스스로 이런 심마에 든 것이지 내가 이렇게 만든 것은 아니오 그때 갑자기 좌우측의 방에서 거의 동시에 수상적은 소음이 들려오기 시작했으므로 화검상은 이어 말했다 자 손님은 한두 명이 아닌 것 같소 그러니 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가보도록 합시다 화검상이 동방리에 손을 잡고 악검님의 객방에 들어갔을 때 악검님은 막 전신에 피를 잔뜩 묻히고 고군분투하고 있는 중이었다 고군분투라고는 하지만 기실은 지금 방 안에서 움직이고 있는 사람은 그녀 혼자였고 다른 십여 명의 복면인 복면인들은 그저 제각기 엉거주춤하게 서 있거나 들어놓은 채로 그녀에게 일방적으로 얻어맞고 있는 중이었다 2B 컨티뉴 무리미아그 무리미아그 출력일 98-11-20 제목 화산문화 2부 세권 제67장 불청객들 제67장 불청객들 악검님은 연달아 매화장법을 펼쳐 복면인들의 전신을 가격하고 있었고 벌써 대여섯 명의 복면력인들이 그 바람에 코피가 터지거나 입에서 피를 흘리는 등 험한 몰골이 되어 있었다 동방리는 방 안을 둘러보고는 다소 의아한 느낌이 들어서 악검님에게 말했다 악언니 이게 대체 어찌된 일이지요 하긴 지금 이렇게 많은 복면인들이 몸이 뻣뻣하게 굳어버린 채로 나타나 있다는 것이 이상스럽기는 하지만 그보다 더욱 이상한 것은 악검님의 행동이라고 할 수 있었다 악검님은 성품이 본래 선량하여 이렇게 반항할 수 없는 사람을 함부로 공격하지 않는 사람인데 지금은 어찌된 영문인지 마치 혼자서 격전을 치르고 있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었다 악검님은 라면을 새빨갛게 물들이며 몹시 화가 난 것처럼 펑펑펑하고 정신없이 손을 쓰다가 이윽고 두 사람이 들어온 것을 알고는 손을 거두고 다소 어색한 듯이 웃으며 말했다 호호 정말 우습지 하지만 이자들이 자꾸만 말을 함부로 하잖아 사실을 말하자면 이렇다 본래 이 복면인들은 악검님을 제압하기 위해 조금 전에 이 방 안에 잠입한 것이고 그때는 물론 그들의 몸이 이렇게 바보처럼 되어 있지는 않았다 막 악검님에게 손을 쓰려고 하는데 갑자기 그들의 몸은 예시의 누군가에게 제압을 당하여 이렇게 되었고 당황한 그들은 상대가 나이 어린 순진한 낭자라는데 차가 나여 수작을 부리기 시작했다 상대의 장력의 힘을 빌려 제압당한 혈도를 푸는 것도 있거니 와 무엇보다도 그들은 그녀가 자신들의 복면을 벗기지 않게 되기를 바랬던 것이다 그들은 이런저런 음란하고 지저분한 욕을 하여 그녀를 격분하게 만들었고 그녀로 하여금 쉴 새 없이 장력을 날리게 하는 한편 자신들의 혈도를 풀려고 노력했고 또한 간혹 반탄력 반탄력을 사용하여 그녀를 공격하기도 했다 악검님이 수십 차례의 공격을 퍼부었으나 이들의 무공은 상상외로 고강하여 그녀의 공격은 그저 코피를 터뜨리게 하는 정도에 불과했고 화검상이 동방리와 함께 안으로 들어서자 그들은 모두 일제히 입을 다물었다 화검상을 주된 목표로 삼고 먼저 악검님 등을 노렸던 것인 만큼 그들은 제법 화검상에 대해서 상세히 조사해두고 있었고 따라서 지금 자신들이 제압당한 것이 화검상에 의한 것이라는 점을 알고 있었던 것이다 동방리가 그만 입가에 미소를 떠올리며 말했다 그렇게 손만 쓰지 말고 우선 저들의 복면을 벗겨보셨어야죠 악검님이 고개를 갸웃거리며 말했다 아 내가 왜 미처 그런 생각을 하지 못했지 복면인들은 입을 다물고 있다가 그 말에 저마다 눈빛이 괴있적게 변하더니 그 중에 한 사람이 말했다 소 소광생 소광생 내놈이 만일 우리의 복면을 벗긴다면 장차 후회할 일이 생길 것이다 나중에 후회하지 말고 지금 곧 순순히 우리를 풀어주는 것이 좋을 것이다 다른 복면인이 뒤따라 입을 열었다 그렇다 소광생 내놈이 만일 우리를 즉시 풀어준다면 너의 이 여자들은 나중에 무사하게 될지도 모른다 너는 실로 이 순간의 생각을 잘해야 할 것이다 한순간의 결정이 모든 것을 좌우할 수도 있는 법이지 아미타불 그 복면인은 말을 하고 나서 자신도 모르게 어리둥절하여 입을 다물었고 다른 복면인들은 크게 놀라 일제히 비난의 시선을 그 복면인에게 보내기 시작했다 그 복면인은 평소에 남을 훈계하는 자리에 있던 사람인지 비록 조심하기는 했으나 나중에 그런 비슷한 말을 하다가 결국 아미타불하는 부로 소리가 묻어나오게 되었고 그만 어느 정도 자신들의 마각을 드러내게 된 셈이 되고 말았다 악검님이 다소 의아해하다가 즉시 신형을 날려 그들의 복면을 벗기기 시작했고 드디어 하나같이 허여멀건 얼굴들이 드러나게 되었다 조금 전에 그들은 비록 악검님의 공격은 간단히 받아낼 수가 있었으나 혈도가 제압되어 꼼짝할 수가 없는 상황이니 그녀가 복면을 벗기는 것은 전혀 막을 수가 없었던 것이다 과연 아니나 다를까 그들 가운데에는 머리를 빡빡 깎은 화상들도 있었고 도사들도 있었으며 게다가 거지처럼 보이는 지저분한 사람들도 섞여있었다 악검님이 그것을 보자 다소 놀란 표정으로 말했다 아 당신들은 바로 소림과 무당 그리고 개 개방의 사람들 이로군요 그녀의 지저분한 욕설을 퍼붓다가 아직도 코피를 줄줄 흘리고 있는 한 무당도사 무당도사가 안색을 음침하게 변무시키더니 악독한 어조로 말했다 기왕에 이렇게 되었으니 내놈 마음대로 손을 써라 천하의 대악적을 제거하지 못한 것이 한스럽지만 머지않아 내놈의 육신은 갈갈이 찢겨져서 효수되고 영혼은 지옥의 불구덩이 속을 헤매게 될 것이다 화검상은 가볍게 탄식하며 무형지기를 일으켜 그들의 혈도를 풀어주며 말했다 나는 당신들을 해친 적도 없고 또한 그럴 의사도 없는데 어째서 이렇게 정당치 못한 행동만을 일삼는 것이오 나는 당신들을 어쩔 생각이 없으니 그만 모두 돌아가도록 하시오 그들은 혈도가 풀려 몸이 자유로워지자 즉시 몸을 일으키고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서로를 돌아보며 주저하다가 이내 일제히 신법을 펼쳐 밖으로 달아나기 시작했다 악검님은 잠시 고개를 갸웃거리며 생각하는 듯하다가 화검상을 향해 말했다 저들은 입이 그토록 지저분하고 또 나중에 다시 사형을 해치게 될지도 모르는데 어째서 그렇게 그냥 풀어준 거죠 화검상은 담담한 표정으로 말했다 그들은 비록 좋은 사람들은 아니지만 순해도 아님으로 모두 제거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그보다 랑아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어서 가보도록 하자 동방량이 머물고 있는 좌측의 개방에 들어섰을 때에는 비록 사태가 비슷하기는 했지만 상황은 아무래도 악검님의 경우와는 약간 달라 보였다 역시 한동안 난타전을 벌인 흔적이 보이기는 했지만 우선동방량은 그들의 본면을 모두 벗겨놓고 있었고 지금은 한창 열을 올리며 입씨름을 하고 있었다 당신들은 지금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이오 나를 애송이라고 하는 것은 상관없지만 일단 한 사람이 죽고 나서도 그런 말을 할 수 있는지 두고 보겠소 나의 사부님을 그런 식으로 모욕하다니 이는 죽어 마땅한 이곳을 습격한 사람들의 숫자도 악검님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10여 명으로 보였는데 화검상 등은 일단 안으로 들어선 이후 약간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다 그 10여 명의 정파인들 가운데에는 아주 낯익은 사람들도 섞여 있었던 것이다 바로 얼마 전에 화산파의 대청에서 보았던 성천익 성천익과 봉천학 봉천학이었다 악검님은 그들을 보자 내심 크게 놀라 얼른 화검상의 뒤로 숨으며 속으로 생각했다 저들은 아까 그곳에 있었는데 언제 이렇게 이곳을 습격해온 것일까 소림사와 무당파의 사람들은 대개 묵묵한 편이었지만 성천익과 봉천학은 안색이 붉어진 상태에서 화검상을 노려보았는데 이윽고 성천익이 음흉하게 웃으며 말했다 내놈은 정말 교활하기 짝이 없구나 이미 우리가 이곳에 온 것을 알고 있었으면서도 일부러 저 어린 놈을 시켜 우리를 무역하게 했던 것이겠지 그러고 보니 그 두 사람은 얼굴이 붉어졌을 뿐만 아니라 양쪽 모두 퉁퉁 부어올라 있었는데 그것은 조금 전에 동방양에게 얻어맞아서 그렇게 된 것 같았다 동방양은 화검상이 안으로 들어오자 말을 멈추고 옆으로 물러나 있다가 이윽고 그들을 가리키며 말했다 저들은 모두 철면피일 뿐만 아니라 간악스럽기 짝이 없는 자들입니다 그들이 사부님을 심하게 모욕했기 때문에 저는 막 우선 그들의 팔과 다리를 하나씩 자르려고 했었습니다 화검상은 조용한 시선으로 그들을 바라보다가 말했다 당신들은 조금 전까지만 해도 화해를 하겠다고 말을 했으면서 도 이렇게 나온다는 것은 너무나도 성의가 없는 짓이 아니오 나는 그 일을 다시 한번 생각해봐야 하겠으니 당신들은 이만 돌아가도록 하시오 화검상이 그들의 혈도를 모두 풀어주고 몸을 돌리자 다른 사람들은 일제히 밖으로 신형을 날려 사라졌으나 유독 성천익과 봉천학은 반대로 신형을 날려 각기 동방량과 동방리를 향해 덮쳐 들기 시작했다 동방리는 무공을 염마하지 못했으니 그저 가만히 있을 수밖에 없었지만 동방량은 그러자나도 그들을 주시하고 있던 참이라 즉시 이에 대응하고자 했다 To be continue 무리미아그 개 무리미아그 출력일 98-11-20 제목 화산문화 2부 세권 제67장 1 평소라면 그 두 사람은 동방리와 동방량을 단숨에 제압하고도 남음이 있었겠지만 이내 다시 마흥 목적을 달성하려는 순간 몸이 뻣뻣하게 굳어지고 말았다 동방량은 순간 위기감을 느꼈기 때문에 전력을 다해 반격했고 이내 뻣뻣하게 굳어진 성천익의 몸에 복호권 복호권 이장렬하여 펑펑펑펑하는 가죽 부대를 두드리는 듯한 요란한 소리와 함께 성천익의 몸은 뒤로 벌렁 나동그라져버렸다 동방량은 다소 의아해하다가 이내 화검상이 다시 손을 썼다는 사실을 알고는 생각 같아서는 계속 손을 쓰고 싶었지만 성천익을 그대로 두고 몸을 돌려 화검상의 뒤를 따라 걸음을 옮겼다 일행이 가운데의 객방으로 돌아오자 어느새 그 심마에 빠져있던 사마귀는 어디로 사라졌는지 보이지도 않았다 모두 작은 탁자를 사이에 두고 자리하자 이윽고 동방리가 화검상을 향해 말했다 조금 저의 이 사건들은 어딘가 심상치 않은 구석이 있어요 특히 다른 것들보다도 그 사막이라는 사람의 일은 좀 더 생각해봐야 할 것 같아요 제가 알고 있는 바로 그는 농림맹, 롱림맹의 소맹주, 무적극신, 무적극신, 은분구, 은분구의 여러 손자들 중에 하나인데 과연 그 정파인들과 한패일까요? 화검상은 고개를 천천히 내저으며 말했다 아직은 그렇다고 단정할 수 없는 일이요 당신의 생각을 한번 말해보시오 동방리가 가볍게 눈빛을 빛내더니 말했다 하긴 저도 그렇게 생각하기에는 미흡한 점이 너무나도 많다고 생각해요 우선 그가 정파의 사람들과 합작하여 우리를 노린 것이라면 좀 더 치밀하게 나왔을 것인데 오히려 그는 너무나도 허술하여 마치 자신이 무슨 목적으로 온 것인지도 모르는 것처럼 보였어요 하지만 지금의 상황에서 그가 그저 독단적으로 행동했을 것이라고는 생각할 수가 없는 노릇이고 게다가 심마에 빠져 정신이 이상해졌기 때문에 아무렇게나 행동한 것이라고는 더 더욱 생각할 수 없는 노릇이에요 말하자면 어쨌든 그는 정파인들과 합작하여 이곳에 나타났던 것인데 너무나도 허술하여 그들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다 하지만 그 자신은 정작 그것이 실패하리라고는 별로 생각해보지 못했다 이건 정말 복잡하군요 하여튼 그 이면에는 어떤 다른 목적이 있었던 것이 아닐까요 화검상은 미소하며 말했다 그러니까 그 자의 배후에 무언가를 노리는 자가 있다는 말이오 동방리는 가볍게 숨을 내쉬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요 흔히 이런 문제는 여러모로 허술하기만 하고 그 보이지 않는 목적이 잘 파악되지 않기 때문에 사람을 맥빠지게 만들고 의문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곤 하는 것이 대부분이지만 일단 문제점이 발견되었다면 그것은 간과할 수는 없는 일이죠 저는 이번에 사막이라는 사람이 나타난 것은 그 자체가 아니라 그 이면에 목적이 숨어 있는 것이라고 봐요 그럼 대체 그 보이지 않는 목적이란 어떤 것일까요 기실 화검상은 아까 사막이가 그 무슨 이인 이인에 대해서 말할 때 혹시 그 사람이 신비의 인물인 용하노인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할 뻔했다 너무나 공교로울 정도로 사막이가 하는 말은 용하노인에 대해 말하는 것 같았고 은근히 화검상으로 하여금 그런 착각이 들도록 유도하는 것 같았기 때문이었다 그렇다면 이것은 아주 이상한 일이다 지나치게 예민한 반응일지는 몰라도 당금의 천하에서 용하노인에 대해서 알고 있는 사람은 극히 제한되어 있다고 할 수 있는데 사막이가 굳이 그렇게 곡선적 무공까지 거론하면서 그 사람을 지칭했다는 우것은 정말로 이상한 일이 아닐 수가 없었다 혹시 이것은 그들이 사주한 것이 아닐까 사막이는 실제로 이전에 어떤 사람을 만났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것은 직접적인 것이 아니라 자신도 잘 분간할 수 없을 정도로 간접적인 만남이었을 것이며 그로 인해 그 자신이 어떤 확실하지 않은 특별한 생각을 정리하게 되었을지도 모르는 일이다 지금의 화검상과 같은 무공의 경지에 올라있는 사람은 자연 독심술과 같은 능력을 가지게 되는데 화검상은 줄곧 사막이에게서 그가 일부러 거짓말을 하고 있는 듯한 느낌을 별로 받아보지 못했던 것이다 당금의 천하에서 화검상의 능력을 비교적 많이 알고 있고 또한 그러한 술술을 부릴 수 있는 사람들은 아마도 팔선팔선 정도일 것이다 사막이는 이제까지 팔선에게 은연중에 세뇌를 당해 결국 이곳까지 찾아오게 되었을 것이다 그렇다면 팔선은 무엇 때문에 그렇게 어렵게 공을 들여서 사막이를 화검상에게 보냈던 것일까 그것은 혹시 화검상에게 용하노인 용화로 인에 대한 단서를 좀 더 알아내려고 했던 것이 아닐까 화검상으로서는 가능하면 일행에게 그 팔선팔선에 관한 얘기를 들려주고 싶기는 했지만 그렇게 되면 자신의 의도가 팔선에게 노출될 염려가 있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그렇게 할 수 없는 입장이었다 따라서 화검상은 가볍게 미소를 지은 뒤 슬쩍 화재 화재를 돌리며 말했다 지금으로서는 아직 모든 일을 분명히 알 수 없으니 일단 밖으로 나가 행동을 취하면서 천천히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화검상이 일행과 함께 객점을 나와 남궁세가 남궁세가 들에게 간략하게 용건 등을 말한 다음에 그 호위무사들 중에 하나가 안으로 들어갔다 나온 후 이렇게 말을 하며 문을 열어주었다 마침 속가주님께서는 대청 대청에 계시오 어서 안으로 들어가 보시오 제법 잘 다듬어진 연무장 연무장을 가로질러 대청의 안으로 들어서자 남궁세가의 속가주 창궁검신 창궁검신 남궁원도 남궁원도는 과연 대청의 태사위에 홀로 앉아있다가 몸을 일으키며 화검상을 맞이했다 이거 오랜만이오 화공자 화공자 나도 그간 당신에 대한 소문은 익히 듣고 있었소 그래 오늘은 또 무슨 바람이 불어서 이곳을 다시 찾아주셨소 이곳 대청에서는 과거 화검상을 애워싸고 한판에 격전격전이 벌어졌었기 때문에 화검상으로서는 이곳에 들어서자 우선 그 당시에 일들이 생생하게 뇌리에 떠오르는 것 같았다 화검상은 간단히 포권으로 예를 표한 다음에 말했다 소생이 오늘 이곳을 찾아온 것은 무슨 다른 일이 있어서가 아니고 또한 저번처럼 심한 폐를 끼치지도 않을 것이니 염려하지 않으셔도 좋을 것입니다 남궁원도는 입가에 가벼운 고소 고소를 지으며 말했다 알겠소 조금 전에 얘기를 듣기는 했지만 그 밖에 다른 일이라고 해도 나는 상관하지 않을 것이니 그렇게 경계하지 마시오 자 우선 앉읍시다 화검상은 자리에 앉은 다음 미소하며 말했다 이렇게 좋지 못한 불청객 불청객을 편히 맞아주시니 뭐라고 감사의 말씀을 드려야 할지 모르겠군요 다시 태사위에 앉은 남궁원도는 손을 내져우며 말했다 그런 말씀 하지 마시오 방금 천하천하의 사정으로 볼 때 화공자와 같은 분은 내가 이렇게 맞이할 수 있는 것만으로도 영광일 것이오 음 저 두 분은 내가 오늘 처음 보는 사람들인 것 같은데 내게 소개해 주지 않겠소 화검상은 간단히 말했다 그들은 제가 이번에 받아들인 제자 제자와 그리고 내자 내자가 될 사람입니다 남궁원도는 문득 안색이 가볍게 변하여 동방양과 동방리의 얼굴을 주시하다가 웃으며 말했다 화공자의 제자가 되었다면 실로 대단한 인재 인재 이겠구려 그리고 허터 어쨌든 화공자는 천하의 영웅 영웅이라고 할 수 있으니 저런 미인 미인들을 거느린다는 것은 당연한 일일 것이고 이것은 축하해야 할 일이외다 동방양은 화검상의 등 뒤에 서서 여전히 묵묵했고 동방리는 나 물에도 약간 어색한지 안색을 상기시키며 남궁원도를 향해 말했다 남궁세가의 창궁검신 창궁검신은 문무문무를 겸비한 대단히 훌륭하신 분이라고 들었는데 과연 명불허전 명불허전이로군요 초면인데도 저를 이렇게 잘 보아주시니 뭐라고 감사의 말씀을 드려야 할지 모르겠어요 남궁원도는 대소대소를 하며 말했다 하타탓 이거야말로 정말 기분 좋은 일이요 나는 본래가 소문처럼 그렇게 대단하지 않고 그저 기분에 따라 행동하는 사람이외다 이렇게 미인에게 칭찬도 들었으니 화공자 우리 나중에 다시 만나 술이나 한잔하는 것이 어떻겠소 화검상은 담담히 웃으며 말했다 소생은 이제 의지할 곳 없이 떠도는 몸인데 선배께서 그런 기회를 주신다면 소생이야말로 영광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그때 갑자기 안쪽에 문이 열리며 남궁설완 남궁설완 이 안으로 들어섰다 남궁원도는 슬며시 몸을 일으켜 밖으로 나가며 말했다 화공자 그 일은 이미 서로 간의 약속이 되었으니 나중에 발뺌하지 마시오 자 그럼 다음에 다시 보도록 합시다 2비 컨티뉴 무리미아그 개 무리미아그 출력일 98-11-20 제목 화산문화 2부 세권 제67장 2 남궁원도가 밖으로 나가고 나자 남궁설완은 이윽고 화검상의 앞으로 다가와서 차가운 기색기색으로 말했다 당신은 정말 어이가 없는 인간 인간이로군요 어째서 나를 차다운 것이죠 설마 하니 그 사이에 벌써 이를 매듭짓기라도 한 것인가요 말할 것도 없이 화검상은 지금 그녀를 만나보기 위해 이곳에 온 것이다 화검상은 앉은 자세 그대로 미소를 지어 보이며 말했다 내가 보기에 낭자낭자는 이런 일에 매우 서툰 것 같소 이런 일은 생각보다 그리 간단한 것이 아니오 우선 서로 간의 조건에 대해서 좀 더 명백히 해야 하고 게다가 그 이유에 대해서도 아무래도 약간은 내게 알려줘야 할 것이오 나는 본래 이곳을 굳이 찾아오고 싶은 것이 아니었으나 바로 그 때문에 신뢰를 무릅쓰게 된 것이오 남궁설완은 약간 주저하는 듯 하다가 미간을 찌푸리며 대청의 한쪽 구석에 있는 작은 방을 가리키며 말했다 그럼 저쪽으로 가서 얘기를 나누도록 해요 그 작은 방은 대청으로 여러가지 회의회의가 있을 경우를 대비하여 그에 필요한 간단한 물품이나 자재 등을 쌓아두고 있는 곳이었다 화검상이 그녀의 뒤를 따라 안으로 들어서자 남궁설완은 냉랭랭랭한 기색으로 전음 전음으로 말했다 내가 이미 말하지 않았나요 하기 싫으면 그만두면 될 일이지 어째서 나를 이렇게 귀찮게 하죠 흥 네 이미 벌써부터 그 일을 후회하고 있었어요 이제 내가 한 말을 모두 취소할 테니 당신을 그만 돌아가도록 하세요 작은 방의 한쪽에는 손바닥만한 창문이 매달려 있었는데 지금 황혼 황혼의 저녁노을이 그곳을 통해 불그레하게 안으로 비춰들고 있었다 화검상은 그러한 광경을 잠시 바라보다가 약간 언성을 높여서 말했다 낭자는 너무나도 나를 모르고 있군 나는 이미 그 얘기를 들었고 또한 바쁜 와중에도 이렇게 어렵게 낭자를 찾아오게 되었소 그런데 지금에 와서 그 일을 그만두라니 후후후 낭자는지 금 나를 놀리는 것이오 아니면 장난을 하자는 것이오 만일 장난이었다면 나는 순순히 물러날 수는 없고 최소한 낭자의 오빠를 만나 한번 따져보는 수밖에 없소 남궁설화은 안색이 약간 창백해지는 뜻하더니 당황해진 표정으로 저놈으로 말했다 음성을 낮추고 저놈으로 말해요 누가 장난이라고 했나요 다만 당신이 흥 당신은 이미 모든 사항을 알고 있으면서도 지금 나를 놀리고 있군요 그렇다면 마음대로 해요 이미 나를 해치지 않겠다고 약속했으면서도 이렇게 다시 교활교활하게 나오다니 정말 철면 피로군요 화검상은 짐짐 미소를 지은 뒤에 전음으로 말했다 고정하시오 나는 그저 한번 해본 소리에 불과하오 내가 그 사이에 어떻게 모든 일을 알 수가 있겠소 게다가 혼인혼인 할 사람이 저렇게 옆에 있는데 무엇 때문에 낭자를 다시 해치려고 하겠소 자 이제부터는 정식으로 그 일에 대해 논의론해 해보도록 합시다 공연이 얘기가 길어지면 서로가 좋지 않을 것이오 남궁설화는 살벌한 시선으로 화검상을 한동안 노려보다가 이 웃고 가볍게 한숨을 내쉰 다음에 전음으로 말했다 좋아요 그럼 지금은 상황이 좋지 않으니 일단은 당신의 말을 그대로 믿기로 하죠 당신은 지금 대체 내게 무슨 말을 하겠다는 거죠 화검상은 전음으로 말했다 이미 말했듯이 내가 과연 이 험한 일을 해주고 얼마만한 데 가를 받을 수 있는지 분명히 알아야만 일을 시작할 수 있지 않겠소 만일 내가 일을 다 마친 이후의 낭자가 그야말로 시치미를 뗀다면 나는 마치 닭줬던 개가 지붕을 올려다보는 꼴이 되지 않겠소 남궁설화는 그만 가볍게 실소 실소하고 말았다 당신은 이미 저렇게 현숙 현숙 한 부인을 두게 되었는데 무슨 욕심이 그리도 많죠 설마 하니 아직도 내게 욕심 욕심을 품고 있는 것은 아닌가요 하긴 호호 당신은 본래부터 어떤 목적을 가지고 내게 일부러 접근했던 것이었으니 내게 특별한 감정 감정 따위가 없었을지도 모르는 일이죠 화검상은 자모 심각한 표정을 지으며 전음으로 말했다 내게 어떤 사정이 있었다는 것은 역시 부인하지 않겠소 하지만 내가 순수하게 낭자에게 마음이 끌렸던 것은 사실이오 다만 기계가 너무나도 부족하여 낭자가 나를 벌레 보듯하니 나로서는 그런 것에만 매달릴 수가 없어서 포기하게 된 것이오 남궁설화는 다시 표정이 칼날같이 차갑게 변해서 전음으로 말했다 좋아요 당신이 그렇게 원하니 내 그 문제에 대해서는 분명히 말해주도록 하지요 당신이 만일 그 일을 처리해준다면 나는 정말로 도의 도의에 벗어나지 않는 한 무엇이든 한 가지 부탁을 들어주도록 하겠어요 하지만 지금 당신에게 그 이유에 대해서는 말해줄 수가 없어요 화검상은 약간 의미심장한 표정이 되었다 낭자도 알다시피 나는 그리 좋은 사람이 아니오 따라서 혹시 나는 그 조건으로 낭자의 몸을 요구하거나 혹은 나의 두 번째 부인 부인이 되어달라고 요구할지도 모르오 그래도 상관이 없다는 말이오 남궁설화이 안색이 다소 상기되어 화검상의 얼굴을 노려보았다 당신이 만일 내 몸을 요구한다면 그것이 비록 도의에 어긋난다고 해도 나는 들어줄 수가 있어요 그것은 쉽지 않은 일이니까요 하지만 당신은 껍데기뿐인 내 몸을 데려다가 어디에 쓰겠다는 거죠 화검상은 담담히 웃으며 대꾸했다 오해하지 마시오 그건 그저 농담이었소 나는 지금 혼이 날 사람이 있고 거기에 다시 다른 여잔 여자를 더 맞아들 없소 게다가 나는 낭자의 몸을 건드릴 생각도 없으니 안심해도 좋을 것이 오 나는 다만 낭자가 그래도 내가 한때마다 짝사랑을 했던 사람이기에 뭔가 도움을 줄 수 있지 않을까 하여 확인해본 것일 뿐이 오 자 그 이유에 대해서 내게 말해주지 않겠소 남궁설화는 잠시 화검상의 얼굴을 주시하다가 전음으로 말했다 당신의 말을 제법 그럴듯하군요 하지만 어쨌든 이미 말했듯이 나는 그 이유에 대해서는 말할 수가 없어요 당신이 만일 그것 때문에 이 일을 할 수 없다면 당장 그만두도록 하세요 화검상은 손을 내져었다 기왕 시작한 일이니 그렇다고 해서 그만둘 수는 없는 노릇이지 하지만 나는 보다시피 지금의 상황에서 행동반경이 넓을 수가 없고 또한 모든 사람들이 주시하고 있기 때문에 무슨 일을 은밀하게 행할 수도 없소 그러나 그 운속운주 운속운주를 제거하기 위해서는 우선 낭자가 어떤 방법으로든 그녀를 유인하여 계기를 만들어줘야만 하오 그때 갑자기 창밖에서 가벼운 기척이 일었으므로 남궁설화는 말을 하려다 말고 멈칫하여 즉시 창밖을 내다보았다 창밖에는 아무도 없었고 그저 호위무사들이 먼 곳에서 왔다가 다할 뿐이었다 남궁설화는 고개를 갸웃거리다가 전음으로 화검상에게 말했다 알았어요 그럼 그 일이 준비되는 대로 다시 당신에게 연락할 테니 이제는 그만 돌아가도록 하세요 객점으로 돌아가는 길에 동강리는 뭔가 깊이 생각해보는 듯하더니 문득 입을 열어 화검상에게 말했다 그 남궁랑자 남궁랑자는 보기보다는 괜찮은 사람인 것 같아요 그녀는 폐쇄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고 현실적이기는 하지만 주관이 분명하고 성품성품이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화검상은 웃으며 말했다 내가 아직도 그녀에게 미련을 가지고 있을 것 같아서 그런 말을 하는 것이오 하지만 나는 이미 그대와 한평생을 함께할 것을 약속한 사람이고 다른 여자들에게는 흥미가 없어졌으니 그런 걱정은 할 필요가 없을 것이오 악검님이 나서서 말했다 화사형 나와도 혼인 혼인하겠다고 한 말을 잊어서는 안 돼요 알았죠 화검상은 안색이 다소 붉어져서 화제를 돌리며 말했다 자 이런 곳에서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받으면 좋지 않으니 어서 돌아가도록 합시다 일단 잡아놓은 객점이 있기는 하지만 이런 곳에서는 잠을 자는 것은 물론이요 식사를 하는 것도 곤란해지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비록 객점에서 간단한 식사를 주문할 수 있다고는 해도 일일이 그들이 가져온 음식들을 점검해 본다는 것은 피곤해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생각 같아서는 주루에 들러서 식사를 하고 객점으로 돌아가고 싶었지만 아직은 별다른 사건은 없어도 긴장을 늦출 수가 없기에 일행은 곧장 다시 객점으로 돌아갔다 이미 주위가 어둑어둑해져 있었고 지금쯤이면 점원들이 방 청소를 다 해놓았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 잠시라도 쉴 수 있을 것이라고 짐작했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고 다시 귀찮은 일들이 일행을 기다리고 있었다 객방 객방의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서자 우선 눈에 들어오는 것은 아주 낯익은 얼굴들이었다 화검상은 일순 마음이 몹시 쓰라려 오는 것을 어쩔 수가 없었다 방 안에 와 있는 사람들은 모두 세 사람이었는데 그들 가운데에는 그의 모친인 화산신녀 화산신녀 풍기월 풍기월도 섞여 있던 것이다 촛불이 밝혀져 있는 실내에 백색백색의 깨끗한 의복을 걸치고 있는 풍기월의 모습은 여전히 아름답고 고아 고아한 듯이 느껴졌다 화검상은 처음에는 차마 모친의 얼굴을 마주 바라볼 수가 없어서 고개를 돌렸지만 이내 그녀를 마주 바라보며 말했다 그간 안녕하셨습니까 어머니 아까 낮에는 미처 여유가 없어서 찾아뵙고 인사를 드리지 못했습니다 풍기월은 잠시 화검상의 얼굴을 주시하다가 이내 걸음을 옮겨 동방리에게 다가가 그녀의 손을 잡으며 매우 다정한 듯한 음성으로 말했다 내가 바로 내 아들의 안사람이 될 사람이냐 조금 약해 보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매우 참하게 생겼구나 이리 와서 나와 얘기 좀 하지 않겠느냐 동방리는 즉시 그 자리에 주저앉으며 그녀를 향해 큰절을 올렸다 소녀 동방리가 어머님을 뵈어요 악검님은 뒤에 서서 그러한 광경을 바라보며 속으로 고민을 하며 생각했다 나도 지금 저 동방랑자처럼 어머님께 인사를 올려야 하지 않을까 풍기월은 동방리의 인사를 받고 나서 그녀의 손을 잡아 탁자 쪽으로 이끌며 다시 다정하게 말했다 고맙다 내 아들이 내게 어떤 얘기를 했는지는 몰라도 나도 그렇게 나쁜 사람은 아니란다 천하의 그 어떤 부모 부모가 자식이 잘못되는 것을 바라겠느냐 나는 그동안 많은 노력을 기울이기는 했지만 그것이 잘 되지 않았을 뿐이란다 To be continued 이 분은요.